안녕하세요. 워스운전자역시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과목 중에 첫 번째, 교통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보겠습니다. 1번, 여객자동차운수사법령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이 문제가 참 많이 나오고요. 용어정이 문제, 그러면 보통 대부분 노선이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차례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관할관청이다, 그러면 자역시험 시행기간이 아니고 이거는 서울시장, 인천시장, 혹은 도지사 이런 분들을 말해요. 즉 관할관청 그러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시장, 도지사 이렇게요. 어떤 건물을 얘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사람,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관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운행개통은 노선의 기점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 대수 이거 아니고요. 운행개통이라고 하면 기점과 종점이 있죠? 있으면 여기 뭐 거리라든지 통행시간이라든지 왔다갔다 하는 차량의 대수라든지 이런 운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차량 대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선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 이 구간이요. 이 구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노선이라고 합니다. 노선의 정의가 참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공급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무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무상이 아니고요. 유상이죠, 유상. 버스 타실 때 카드 다 대고 타시잖아요. 또 돈도 내고 타야 되고. 그냥으로 타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유상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따라서 용어정으로 옳은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노선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노선의 정의 특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2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법령에서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노선이 이렇게 있는데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 승객이 버스가 왔을 때 타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해요? 정류장 혹은 정류소라고 부르죠. 4번인데 정거장도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정거장은 기차가 서는 곳이에요. 기차. 여러분 저기 은하철도 999 기억하시죠? 은하철도 999에 보면 기차가 어둠을 해치고 은하수를 건너오면 우주 어디 있습니까? 정거장에 서죠. 여기 기차가 서는 곳이 정거장이에요. 버스가 서는 곳은 정거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정류소가 되는 겁니다. 3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법령상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 이거 뭡니까?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 바로 노선이 됩니다. 노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노선의 정의 계속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4번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되는 거죠. 화물을 만약에 유상으로 운송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버스 자격증 따시지만 화물 자격증도 취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택시 자격증도 있고 그렇지만 버스하고 택시는 둘 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거고요. 화물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의 답은 2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되겠습니다. 5번 노선에 대한 정의로 맞는 것은 노선 정의 또 나왔어요. 지겹죠 이제? 노선의 정의 뭘까요?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죠? 임시적은 아니고요.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임시적은 아니고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주차하는 시점적적 아니죠. 이건 임시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답이 1번이네요. 6번 회사나 학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운송사업은 했어요. 통근통학을 계약을 통해서 하는 운송사업 버스 중에 어떤 버스냐 하는 거예요. 노란색 넘버를 달고 있는 이 버스 있죠? 관광이라고 지금 써있는 모습인데 어떤 차가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계약을 통해서 출퇴근 차량으로 쓴다거나 등하교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차량 뭘까요? 마을버스는 이거는 노선버스에 해당하죠. 아니고요. 시내버스도 역시 노선버스에 해당하죠. 전세버스가 답이 되겠네요. 전세버스가 계약을 통해서 소속원만 대상으로 통근통학을 할 수 있는 거죠.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상이죠. 낼 때마다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기관이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죠. 특수여객자동차라고 돼 있는데 특수여객자동차 뭐냐면 이거 장의차 말하는 거죠. 장의자동차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영구차요. 고인을 모시는 그 차량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한계의 운송계약에 따라 승차장원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했어요. 이거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시외버스라든지 또 마을버스, 농어촌 이런 건 대상이 아니죠. 대상이 아니에요. 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는 셋 다 노선을 가지고 있죠.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대상을 할 수 없어요.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노선만 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세버스는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가 있죠. 이거는 전국 사업구역에서 바로 1번이 답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계의 운송계약을 바로 체결을 해야 되고 승차장원이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쓰는 거 전세버스 기준이 되겠죠. 이거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도 기억을 해놓으시고 한계의 운송계약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후에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문제가 변경돼서 나오더라도 이런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스 자유시험에서는요. 8번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차량이 다른 것은 했어요. 시외버스, 특수여객, 시내버스 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운송사업도 이것도 버스죠. 그런데 이거 요즘에 수요응답형, Demand Response Transit이라고 해서 DRT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버스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런 차를 사용을 하게 되죠. 시외버스 당연히 이거 쓰고요. 시내버스도 당연히 이걸 쓰고요. 그런데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이게 이 차죠. 어떤 차라고요? 장의차 말하는 겁니다. 장의, 연구차라고도 부르는 시신을 운구하는 차량을 말하는 거죠. 특수여객이라고 부릅니다.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고요. 당연히 유상으로 운송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차량이 다른 것은 2번,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9번, 시외 우등고속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중량 1톤당 몇 마력 이상이어야 되는가 했습니다. 보통 우등고속버스라 그러면 29인승 이하를 말하죠. 그런데 보통 인승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마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29인승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우등고속에 들어가려면 29인승은 당연히 해당해야 되고요. 마력이 20마력 이상이어야 돼요. 이걸 갖춰야 됩니다. 원래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우등고속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은 이거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외워놓으셔야겠죠? 10번,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 중에 시내 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주간선도로 등을 이용해서 기종점에서 5km 이내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에 정류소에 정차하고 그 이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않는 이 운행 행태를 띄는 차 뭡니까? 일단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행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버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시내 좌석버스를 주로 사용하고 고속국도나 주간선도로, 간선도로도 사용을 한대요. 이걸 이용해서 5km 기종점에서 각각 4개 이내에 정류소에 정차하는 거 부득이한 경우에는 플러스 2개씩 해서 6개까지 정차를 할 수가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문제가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 기준은 기종점 5km에서 4개의 정류소에 정차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M버스예요. M버스가 바로 이 운행 행태를 띄는 버스에 해당하는데 이 M버스를 뭐라고 부르느냐? 광역급행버스라고 부릅니다. 광역급행버스예요. 따라서 여기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5km에 4개 이내에 정류소에 정차하는 건데 부득이한 경우는 7.5km 이내에 6개까지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보통 이걸 많이 지키게 되죠. 여러분 이거 M버스 타시게 되면은 탔다가 처음에는 몇 번 막 이렇게 쓰다가 어느 순간 고속도로에 딱 올라타서 쭉 가죠. 그래서 이제 또 서울 양지아저씨 빠져나와서 몇 번 또 이렇게 쓰다가 강남역에 딱 도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이제 M버스죠. 이 운행 행태 그대로 이제 우리가 타고 다녔었던 거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간의 60% 이상을 고속국도를 운행을 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 형태를 갖는 거죠. 이거 지금 고속버스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 이거 중에 고속버스가 어떤 거겠어요? 2번이죠. 2번. 그럼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는요. 같은 거예요. 원래 둘 다 시외버스예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시외버스냐 고속으로 달리는 시외버스냐 이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는 고속형 시외버스를 고속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12번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공항, 철도, 대중교통 등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허가하는 면허를 뭐라고 하는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너무 없거나 어쩔 땐 수요가 확 있거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두 달 정도 수요가 없어버리면 세 달째는 운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세 달째 수요가 몇백 명씩 있고 이러는 경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면허를 주게 되는데 어떤 면허를 가지고 사업자를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보통 대부분 이 사람들이 2번을 고르는데 이게 특수면허 그거 아닙니다. 특수면허는 레카 같은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특수대형 이거는 자동차의 운전에 관련된 얘기예요. 지금 이거 얘기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유하는 것이죠. 여객자동차 사업자를 내고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운영할 때 내야 되는 면허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수요가 불규칙하거나 그럴 때 주는 면허를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한정면허입니다. 4번이 되겠어요. 이런 거는 사실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물론 보통 특수대형 면허가 운전면허 종류라는 걸 알고 이건 운전면허인데 3개를 지우시고 4번을 찍으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얼마나 계시겠어요. 거의 안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공부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수요가 불규칙한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나가는 면허 한정면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는 했어요. 특수여객자동차 뭐라고요? 장의자동차라고 했습니다. 무슨 표시겠어요? 장의이겠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이요. 운송사자 현황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버스 회사가 여러분 취직을 하시거나 또 퇴사를 하시게 되면 신고를 하게 돼요. 취직하시게 되면 면허 종류하고 취득일자 이런 거 다 이제 조사를 해서 신고를 하고요. 퇴사를 하시게 되면 퇴사했다고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세요. 뭘 어떻게 신고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보죠? 운송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현재의 운송사자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즉 매월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고를 합니다.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 이런 거. 해당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송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통보를 할 수가 있다. 조합이 이걸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퇴직한 운송사자 명단을 알릴 때에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일자를 알려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퇴직한 게 아니라 신규 취업하신 분들 신고할 때는 면허 종류하고 취득일자 알려주는 거예요. 퇴직할 때는 여기서 현황 알릴 때 몇 명 빠졌다.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운송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통보를 합니다. 이걸 해야 되죠. 그래야 그분들이 보수교육 같은 거 4시간씩 받는 거 있잖아요. 보수교육 같은 거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맞고요. 따라서 이거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5번이요. 다음 중 운전적성정미검사의 특별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운전적성정미검사 받으셨죠? 운전적성정미검사 신규검사가 있고 특별검사가 있습니다. 유지검사라는 것도 있는데 신규검사가 여러분이 받으신 거고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렸죠. 운전하기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찾아보는 게 신규검사고 특별검사는 사고 발생하셨거나 고위험군이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그런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벌점이 81점 이상 되시는 그분들이 받으시는 거고요. 교통사고자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검사는 일하시다가 일 안 하셨다가 다시 일하시는 그런 경우에 받으시는 검사가 유지검사가 되겠죠. 따라서 대상이 아닌 것은 했어요. 1번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이거는 신규검사잖아요. 아니 1번이겠네요. 1번이 답이고요. 특별검사 누가 받느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 벌점이요. 벌점이 81점 이상이 되신 분 중상 이상 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키신 분 질병가로 그 밖의 사유로 운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해서 운전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특별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검사 대상자예요. 따라서 아닌 거 찾으라고 답이 1번 되겠습니다. 16번 버스 운전자격 시험은 총점 몇할 이상을 얻어야 합격합니까? 몇 점이에요. 지금 여러분 시험 보시는 거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받아야 합격합니까?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죠? 60점 몇 문제예요? 48문제에 맞춰야 합격입니다. 꽈락 없죠? 총 48문제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 몇 문제가 나옵니까? 80문제가 나오죠. 이것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쉽게 또 문제 푸실 수 있겠죠? 따라서 6할 1할이 10%니까 6할이면 60%죠? 60점 맞추시면 합격이에요. 답이 3번입니다. 17번 버스 운전자격 시험의 필기합격 기준은 얼마라고요? 필기시험 총점에 6할 이상 60점입니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8번 버스 운전자격 효력정지 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 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해서 처분 기준의 1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딥니까? 이런 처분을 적용하거나 경감하거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죠? 공무원이죠? 공무원 관할관청이 되겠습니다. 이거 교통안전공단이라고 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교통안전공단이 버스 운전자격 시험을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이 그 권한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연합회나 공제조합 이런 분들은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죠. 그래서 아니고요.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라고 하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바로 관할관청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따라서 이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운수종사자라고 하면 누굴까? 운전 직접 하시는 여러분을 말합니다. 운전을 직접 하시는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했어요.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하는 거죠. 1번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이거 뭐라고 그래요? 무정차 통과 행위죠.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번이죠. 2번 여객이 승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승객이 타서 카드 찍고 자리에 앉기 전까지 출발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고요. 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그렇게 해야 되죠? 이걸 이렇게 안 하면 뭐가 돼요? 개문발차 대상이 되죠. 문 열고 출발시킨다는 거죠.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닫은 상태에서 했으니까 잘한 겁니다.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는 행위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것도 다 맞으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은 1번이 되겠네요. 승하차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서를 지나치는 행위 바로 무정차 통과 되겠습니다. 1번이죠. 20번 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버스 운전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버스 운전 자격증을 대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 자격이 즉시 취소됩니다. 이거 답이 4번이에요. 이거는 뭐 정지시켰다 다시 기회를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버스 운전 자격증 절대로 타인에게 대여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죠. 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직접 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직접 오셔서 고생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대여해가지고 또 면허가 취소되시는 일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죠.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여객자 정차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소 종사자에게 운전 업무 시작 전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를 해야 하는가 했습니다. 신규 교육 몇 시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객자 정차 운송사업에 의거해서 버스 운전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신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객법에 의한 신규 교육은 16시간입니다. 보통 8시간, 8시간 해서 이틀을 받아요. 자고 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9시에 오셔서 8시간 듣고 다음날 9시에 오셔서 8시간 듣습니다. 이거 어디서 하냐면 교통연수원이라는 곳에서 해요. 각 지역별로 다 교통연수원들이 있으니까요. 가까운 곳에 연락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신규 교육 등록을 해서 받아서 이수증을 줘요. 17시간 받으면 이수증을 가지시고 회사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22번 여객자 정차 운송사업 법령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자가 아닌 것을 원했어요. 원래 자가용 자동차 운송용 제공 못하죠. 유상 운송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줄 수는 있어요. 누가 해요 근데 그거? 공무원이 해야겠죠. 공무원들이 하는 것 즉 관할관청이 이걸 한단 말이에요. 누가 관할관청이 아니냐 이거죠. 관할관청 할 수 없는 사람 누구냐 이거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자치구청장 동장 이렇게 했어요. 동장은 관할관청이 아니죠. 급이 좀 다릅니다.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어요. 23번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 정차 운송용 사업을 경영한 경우 그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은 했어요. 이거 불법이죠. 남바가 하얀 남바를 달고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여객자 정차 운송 사업을 하려면 노란 남바를 달아야 되죠. 노란 남바를 달지 않고 하얀 남바로 여객자 정차 운송 사업을 했을 경우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몇 개월 이내로 금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답이 2번입니다.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이건 외워놓으셔야 되겠죠. 법이니까요. 여객자 정차 운송법상에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을 썼으면 6개월 이내로 요거를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재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객자 정차의 차량 충당 연한에 기산일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를 만약에 1년 365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쯤에 4월달쯤 만들었어요. 만들고 12월 31일이 될 때까지 등록을 안 시키는 거예요. 차가 아직 새 차인 상태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등록이 안 됐으면 이거 차량 충당 연한 차의 생일이요. 차 생일을 언제로 하겠냐 하기는 거예요. 4월달 이때 할까요? 12월 31일 때 할까요? 언제 할까요? 최초의 신규 등록일 신규 등록했으면 등록이 지금 안 됐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건 아닌 거고 재작년도의 말일 차량 출고일 보험 개시일 어떤 걸까요? 재작년도의 말일 12월 31일을 그 차 생일로 한다 하는 거예요. 차량이 출고되는 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보험은 5월에 할 수도 있고 6월에 할 수도 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따라서 차 생일은 만약에 4월달에 만들어가지고 4월 15일에 만들었어요. 그때 등록을 만약에 했다 신규 등록을 했다 그러면 4월 15일이 생일이 되는데 신규 등록을 만약에 안 하고 그 해 12월 31일이 넘어갔다 그러면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을 차량의 충당 연한의 시작일로 한다 하는 거죠.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25번 다음 중 여행자동차 운선 사업의 위반 내용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했어요. 과징금 대상이 아닌 거 골라봐라 하는 문제예요. 1번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한 경우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과징금 부과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업이 1번이 되겠네요. 앞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쓴 경우 앞바퀴 재생타이어를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힘이 걸리는 곳이 앞바퀴니까 재생타이어를 쓰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앞바퀴 재생타이어를 쓰면 과징금 대상이죠. 3번 자동차 안에 게시할 사항은 게시 안 하면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요. 운행기록계가 정상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 운행하면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죠.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거는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했다 그러면 대상 아니죠. 이것에서 밤샘 주차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이 잘못된 것을 써냈어요. 이거 밤샘 주차 있죠. 이렇게 막 껌껌한데 이렇게 막 밤새도록 세우는 거 업계 용어로 이걸 박차라고 부르는데 차가 1박 한다 이런 얘기죠. 과징금 부과 기준 잘못된 거 찾아볼까요? 시내버스 10만원 시해버스 10만원 전세버스 10만원 마을버스 10만원 다른 차들은 다 10만원인데요. 전세버스는 20만원이에요.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전국을 운행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버스들에 비해서 밤샘 주차를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 시내, 농어촌, 마을, 시해버스는 10만원씩 하고요. 전세버스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번 걸렸을 때 얘기해요. 첫 번째 걸렸을 때만 해당을 하고 두 번째 걸렸을 때부터는 시내, 농어촌, 마을, 시해버스는 15만원 내고요. 전세 특수버스는 30만원을 냅니다. 즉 운행하는 대상 지역이 전국인 경우는 30만원 노선을 가지고 있으면 1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 걸렸을 때 얘기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 10만원에 20만원 한 번 걸렸을 때요. 두 번 걸렸을 때는 15만원에 30만원 두 번 이상은 다 똑같아요. 15에 30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어떤 형태의 차량을 운행하시던지 간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물론 노선 버스들 있죠. 시내 버스라든지 마을버스들은 다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죠. 어차피 충전도 다 해야 되니까요. 차고지가 넘쳐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반드시 차고지를 이용하셔서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숫자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27번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여객전첨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을 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적발이 되게 되면 60만원 과징금이 있고요. 2차로 걸리면 120만원 3차로 걸리면 180만원의 과징금이 있습니다. 누적이 아니고요. 한 번당 60만원 한 번에 120만원 한 번에 180만원 세 번 걸리면 총 360만원을 이미 벌써 납부한 게 되죠. 그래서 속도제한장치라든지 운행기록계 우리 타코메터라고 부르는 거 있죠. 타코메터 여객전사 사업자분들이 제대로 설치 안 하거나 작동 제대로 안 하면 이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1차를 물어보는 거죠. 원래 옛날에는 그냥 60만원만 계속 부과를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점점 세집니다. 60, 120, 180으로 세진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럼 3번, 4번도 답 아닙니까?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문제의 출제 의도가 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문제에 정확하게 그걸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1회 적발됐을 때는 60만원 2회 120만원 3회 180만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전자감흥장치 압력감지기 또는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것은 했어요. 전자감흥장치 압력감지기가 뭐예요? 후문이요. 뒷문 우리가 하차문이라고 부르는데 하차문 하차문에 전자감흥장치랑 압력감지기 설치하게 돼 있어요. 손 이렇게 들어서 문이 이렇게 닫히더라도 다 바로 딱 문이 열리게 되는 이 시스템을 가진 게 하차문이죠. 가속페달 잠금장치는 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밟아도 엑셀이 밟아지지 않는 거예요. 손님이 다 내리고 타고 문이 닫힌 다음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속페달 잠금장치죠. 그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돼요. 그거의 대상이 아닌 차가 누구냐 하는 거죠. 답은 전세버스입니다. 노선 버스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하차문이 있는 노선 버스는 전자감흥장치하고 압력감흥장치를 달고 운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노선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4번 전세버스가 대상이 아니게 되겠죠. 29번 운송상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언정대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했습니다. 회사가 운전기사분에게 교육을 실시 안 하는 경우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얼마 하느냐 이거죠. 회사한테 부과하는 과태료 얼마냐는 거예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죠. 1회 위반시에는 20만원 2회 위반시에는 30만원 3회 위반시에는 50만원이 되는 거예요. 20 30 50 이렇게 맞습니다. 회사가 잊지 말고 여러분께 다 교육을 아마 드릴 거예요. 운전하실 때 안전대 착용 교육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30번 다음 중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는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 어떤 거예요. 이거죠. 자동차 전용이라고 표시판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 시점 다 표시를 해줍니다. 누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자동차의 고속은행에만 사용하기 위한 지정된 도로 고속은행만 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2번이 답이겠죠. 전용이니까 전용이란 말은 뭐예요. 걔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내 전용이야. 나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동차 전용이면 자동차만 쓸 수 있는 거죠. 답이 2번이 됩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는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로 되죠.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이건 뭐 따로 명칭이 없죠. 셋 다 겸용도로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 올바른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니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연속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뜻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보행자가 도로 보 도요 답이 요건 4번입니다. 중앙선은 어떤 걸 말해요. 여기 방향을 분리하는 요 선을 말하죠. 여기 중앙선이죠. 또 차도는요. 차도는 중앙선, 차로, 차선 모두 다 말하는 거죠.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고 차로는요. 차선과 차선으로 구분된 차량이 다니는 요 공간 요걸 차로라고 하죠. 다 다른 말입니다. 이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여기 연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술 드시고 이렇게 걸터 앉아 계신 분들 계신데 이거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약간 단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 연석을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는 보행자가 다니고 여기는 차가 다니게 하는 거죠. 여긴 뭐라고 해요? 보호도라고 하죠. 답이 4번입니다. 32번 도로교통법상 몇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주차 외에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하는가? 정차의 정의요.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죠. 몇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분이요. 기준이 5분이죠. 답이 1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정차의 정의니까요. 기억을 해주시고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면 바로 주차고요. 차량을 떠나지 않은 상태고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5분 이내 그것만 정차가 되는 거죠. 답이 1번입니다. 33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정의가 잘못된 것은 도로교통법상 정의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125cc인 이륜 자동차는 자동차로 정의가 된다. 이건 자동차가 아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됩니다. 125cc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륜 자동차로 분류가 되고 125cc 이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표현됩니다. 다음은 1번이죠. 2톤 지게차 자동차고요. 트럭 적정기 청공기 자동차고요. 원동기장치 자전거 제외한 이륜 자동차는 다정차에 포함이 되죠. 이거는 이륜 자동차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몇cc냐 125cc고 125cc를 포함합니다. 125cc 이하예요. 그건 다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된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서행의 의미로 맞는 것은 차 천천히 가는 거 얘기하는 건데 어떤 게 서행이냐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건 이게 서행이에요. 이게 서행이 맞죠. 정답입니다. 즉시 굴러가다가 바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가 딱 정지하는 거 이게 서행이에요. 반드시 차가 멈추어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교통상황 쭉 굴러와서 딱 멈춰있는 거 일시정지 상태가 유지되는 거 일시정지죠. 일시정지 즉 정지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일시정지라고 합니다. 일시정지 3번 반드시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히 멈추어야 하는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해요? 이거 일단 정지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완전히 멈추는 상태 정지를 얘기하죠. 각각의 정지에 대한 정의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걸 물어보고 있고요. 문제는 다행히도 서행을 물어보고 있어서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을 하는 거 이게 서행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35번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정을 포함한다. 이걸 뭐라고 해요? 운전 이라고 하죠. 답이 4번입니다. 원래의 사용방법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는 거 운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행 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통칭이에요. 모든 차의 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행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운항은 배 말하는 거고요. 항행은 비행기 말하는 겁니다. 도로에서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 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는 뭐겠습니까? 지시할 때 쓰는 표지 뭐겠어요? 지시표지죠. 너무 상식적인 문제니까요. 답이 4번입니다. 보통 이렇게 파란색 표지판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지시표지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 4번이죠. 여러분 이거 운전면허 딸 때 다 배우셨던 겁니다. 상식이죠. 37번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사항을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안전표지는 했습니다. 제한금지사항 뭐 하지마라 하는 거죠. Z자 돌림 있는 거 보겠어요. 규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규제 표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통행하지 마라 이륜차 통행하지 마라 진입금지 들어오지 마라 보통 일방통행 이런 거 많이 있죠. 팔각형으로 된 정지표지 팔각형으로 된 표지판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다 규제 표지입니다. 규제 표지.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따실 때 다 했던 내용들이죠. 상식이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요. 38번 도로 상태가 위험해서 운전자가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리는 기능을 하는 안전표지는 했어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려준대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하라는 거죠.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주의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좌로 구분 도로 있으니까 과속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는 표지 어떤 거예요. 하지 말아라 보조해라 노면 표지 그림 그리는 거 이거 아니죠. 조심해라 경고하는 거 1번 주의 표지가 되겠네요. 39번 차량신호등 중에 녹색의 등화에 대한 의미로 옳지 않는 것을 써내세요. 초록불이요. 초록불 어떤 뜻이에요? 차마는 정지선 직선을 정지하는 거예요. 적색등화 말하는 거죠. 차마는 직진할 수 있죠. 차마는 우회전할 수도 있어요. 초록불 상태에서도 우회전할 수 있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은 좌회전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비보호 써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일 때 의미로 옳지 않는 것은 적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1번입니다. 40번 보행자의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했어요. 보행자요. 소나 말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은 보도로만 통행해야 된다? 아니죠. 도로는 차마가 이용할 수 있어요. 차마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차는 자동차나 차를 말하는 거고요. 마하도 있어요. 마하가 뭐냐면 소하고 말을 말해요. 우마 우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랑 말이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소달구지인데 도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도로만 통행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차도 우측 통행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차마가 이용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1번이죠. 41번 보겠습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횡단방법이요? 횡단보도 건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차의 앞이나 뒤로 횡단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어도 차량에 주의하면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안 되죠? 안전표지 등에 의해서 횡단이 왜 금지됐겠어요? 위험하니까 금지된 거 아니에요? 안전표지에 따라서 횡단 금지하라고 하면 못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또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 최단거리 횡단 원칙이라고 그래요. 지체장애인의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이거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횡단보도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건널 수가 있습니다. 예외조항처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거는요? 안전표지에 의해서 횡단이 금지되어 있다면 건널 수 없다는 거 이게 답이 되겠죠. 2번이 답입니다. 사실 2번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 중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 횡단하는 방법 이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단거리 횡단 원칙이 있다고 했죠. 중앙으로 횡단한다. 무조건 횡단보도에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도로의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한다. 도로의 가장 긴 거리로 횡단한다.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한다. 3번이 답이 되겠죠. 43번 보행자의 도로 횡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보행자의 도로 횡단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되죠. 맞고요.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해서 횡단하지 않아도 돼요. 지체장애인은 횡단 시설이 없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최단거리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전제 하에 건널 수 있는 겁니다. 또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안이 된다.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경찰 공무원이 경찰이 건너라 하면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지체장애인은 반드시 육교로 건너야 된다. 지하도로 건너야 된다. 이런 거 이게 틀렸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행자는 횡단보도 그 지하도 그 밖의 도로 횡단에서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을 해야 되죠. 맞죠. 상식입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된다. 최단거리 횡단 원칙 맞죠.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안이 됩니다. 맞습니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해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횡단해도 된다? 안 되죠. 안전표지가 금지를 했으면 금지되는 겁니다. 자기 맘대로 횡단하면 안 되는 거죠. 올바르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45번 도로교통법상 편도 4차로 도로의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 내용이 틀린 것은? 했어요. 요즘 이건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영, 소형, 중형, 중형, 승합자동차의 추월차로다. 맞고요. 2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영,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맞죠? 이것도 맞고요. 요즘에 이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편도 4차로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도로라는 거죠. 여기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추월차로가 되고요. 나머지 그럼 3개가 남았죠? 3개가 남았으니까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을 포함해서 이쪽이 오른쪽 차로가 되고요. 여기가 왼쪽 차로가 되는 겁니다. 홀수인 경우에는 가운데를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따라서 3차로를 보면 여기가 지금 3차로죠. 2, 3, 4니까 3차로가 여기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영,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의 추월차로 이거는 이게 1차로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틀렸네요. 4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설기계들이 여기를 이용하게 되어있죠. 맞아요. 따라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여기 이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을 하니까 옛날에 숫자로만 표현을 했었지만 요즘은 이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고 구분하는 기법은 추월차로를 빼내고 나머지에서 홀수면 가운데를 포함해서 오른쪽 차로고 짝수면 상관없죠. 짝수면 2개, 4개 이렇게 있으니까 왼쪽 2개, 오른쪽 2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46번 강설시 최고속도 100분의 50을 줄이는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기준 적설량은 눈 오는 거죠. 눈 눈이 얼마나 오면 반으로 줄이는가 하는 거예요.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죠. 숫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눈이 20mm 이상 오는 경우에는 반으로 줄입니다. 속도를 20mm 왔다는 건 뭐예요? 20cm 이상 눈이 오는 경우 속도를 반으로 줄입니다. 3번이 되는 거고요. 또 그 외에도 속도를 반으로 줄이는 경우가 언제냐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의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이때는 속도를 반으로 줄입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푸실 수 있겠죠. 가시거리 100m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적설이 20mm 이상 오는 경우 세 가지는 속도를 100분의 50 즉 2분의 1로 줄입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7번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추도를 피할 수 있는 필요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안전거리라고 하죠. 안전거리 내 차 이렇게 가고 있고 내가 그 앞차를 따라갈 때 이 거리요. 안전거리라고 하는 거죠. 제동거리는 뭡니까? 제동거리는 제동이 되기 시작해서 정지될 때까지 주행한 거리 이걸 제동거리라고 하고 공주거리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전에 자동차가 제동되기 전까지 주행한 거리 엑셀에서 밟을 떼서 브레이크까지 이동을 해서 브레이크가 딱 들어가기 직접까지 이때까지 차가 대굴대굴 굴러가죠?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리 공주거리 비일공자에 달릴 주자 쓰는 거예요. 이건 공주거리고 이거 제동거리와 동주거리의 합을 뭐라 그래요? 이걸 정지거리라고 하죠.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 0으로 만드는 거리가 제동거리고 엑셀에서 밟을 떼서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거리가 공주거리고 두 거리의 합이 정지거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문제에는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안정거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48번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하고자 하는 경우 바람직한 앞지르기 방법은 앞지르기 방법은 어떻게 해요? 앞지르기 원래 정의가 뭐예요? 주행하고 있는 차의 좌측으로 나아가서 그 차량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게 앞지르기죠. 바람직한 앞지르기 방법 볼까요? 고속도로에서는 등화 또는 경음기의 사용을 자제해야 되고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한다. 아니요. 이거 가급적이면 등화나 경음기를 사용을 해서 내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지르기 행위 자체가 위험한 행위거든요. 고속도로 등에서는 앞차가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등화나 경음기를 통해서 경고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방향지식이 등화 등 경음기를 사용해서 우측 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게 틀렸어요. 좌측 차로로 유행하는 거죠? 앞지르기 정의 자체가 앞차의 좌측으로 나가는 겁니다. 앞지르기는 다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방향지식이 등화나 경음기를 사용하여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에 따라 왼쪽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을 한다.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주행차로에 관계없이 빈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면 안 되죠. 추월차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3번이 되겠네요. 49번. 다음 중 모든 차의 운전자가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며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끼어들 수 있는 경우 언제냐 이거죠. 도로교동법이나 외곽자동사무서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으면 이게 차 앞을 껴들면 안 되겠죠. 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니까 안 되고요. 경찰공무원이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대요. 같은 얘기죠 이거. 같은 효력을 갖는 겁니다. 경찰공무원의 지시가. 따라서 이것도 안 되고요. 이륜자동차및 원동기장시 자전거. 이거 이륜자동차및 원동기장시 자전거는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경우가 아닌 거죠. 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다. 위험하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는 건데 그걸 앞지른다고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말이 좀 애매한데요. 버스자격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못하는 게 아닌 거.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실 텐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앞지르기를 못하는 경우가 아닌 게 뭐냐 이거죠.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즉 1윤자동차 원동기장시 자전거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건 답이 3번이 된다 하는 거예요. 50번.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 어떤 운행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면 일시정지하는 거예요. 이거 답은 1번입니다. 이거 긴급자동차가 나타나면 이거를 천천히 서행하면서 가주면 되지 갈 수 있게끔 비켜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딱 쓰는 겁니다. 원칙이 일시정지예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긴급자동차 접근 시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게끔 하고 있어요. 서행은 어디서 하느냐? 교차로 외의 곳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교차로나 그 부근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상으로 따라 달라지는 거죠. 교차로나 그 부근은 일시정지. 나머지는 서행하는 겁니다. 늘 서행하는 게 아닙니다. 교차로는 반드시 그래서 일시정지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례 어떤 거예요? 긴급자동차는 이런 걸 위반해도 봐준다 하는 거죠. 즉 긴급자동차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긴급자동차한테 부여하는 특례가 뭐냐? 특례가 3개가 있겠죠. 아닌 거 고르는 겁니다. 보죠. 도로구조물의 파손? 도로구조물 부수면요. 긴급자동차에서 그걸 복구해야 돼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속도 제한. 긴급자동차에 대한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를 한다. 그래서 속도 제한 같은 경우도 긴급자동차가 제외하는 경우 빼고는 위반을 하고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또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장소. 이거 제한 안되죠. 긴급자동차는 그래서 막 가운데로 질러가고 오른쪽으로 추러가고 다 가능합니다. 끼어들기 다 할 수 있어요. 긴급자동차는 그래서 이 3가지. 속도 제한, 앞지르기, 끼어들기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특례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로구조물 파손이요. 구조물 부수면 물론 그 급할 때는 지나가더라도 나중에 부신 거 다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52번. 도로구통법에서 규정하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곳의 기준은 횡단보도로부터 몇 미터 이내입니까?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에요. 1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으면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곳은 횡단보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가 횡단보도입니다. 여기가 정지선이요. 여기서부터 10미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횡단보도 영향권 즉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곳이에요. 답이 2번입니다. 53번. 다음 중 정차 및 주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은 정차, 주차 모두 금지예요.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곳 어딜까요? 터널 안 및 다리 위. 터널 안과 다리 위는요. 주차 금지 구역이에요. 정차 가능합니다. 2번.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주정차 금지죠.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역시 주정차 금지 구역이죠. 이 세 가지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주차만 금지되는 곳이에요. 이건 도로개똥법상에 정의가 되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54번.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로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은 어떤 법령으로 정하는가? 이 유해화학물질,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약이요. 그런 거라든지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을 어떤 법으로 정하느냐 하는 거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합니다. 행정자치부령. 이거는 약이라고 하니까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합니다. 여러분 도로교통법은 소감부서가 어디예요? 이거를 국토교통부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소감부서가 행정자치부예요. 국토부 산하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행자부 산하예요. 그래서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도 행자부가 정해요. 행정자치부령이라고 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에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음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아닙니다. 약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관련은 행정자치부다. 기억을 해놓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55번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중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볼까요? 어린이가 도로상에서 활동을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을 인지했을 때 이거 당연히 일시정지를 해야겠죠.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도로의 각계를 따라 이동하고 있으면 이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는 일시정지 대상인데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시각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역시 조심해야 돼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노인, 어린이 이런 사람들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다 교통약자로 보고 이때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56번 다음 중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했어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땐 일시정지해야 되죠. 보호자가 없으면 교통약자라고 했습니다. 자동차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지 말아야겠죠? 급출발, 급가속 이런 거 안 됩니다.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도 휴대용 전화는 사용하지 않을 것. 아 이거 틀렸네요.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는 휴대용 전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 정지하고 있거나 신호대기 중일 때는 핸드폰 하실 수 있어요. 그 외에 출발하거나 주행할 때는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가능합니다. 아닌 거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지 않을까. 이거 계속 반복적, 연속적 경음기 울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복운전 되는 거죠? 이거 좀 조심해야 되죠. 입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정지하고 있을 때도 휴대폰 안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57번.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했어요. 운전자는 완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고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맞죠?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방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선한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하지 않아야 돼요. 전세버스에서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운전자가 주의를 줘야 됩니다. 못하게 해야 되고 착석시켜야 되는 거예요. 운전자는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거 아니죠. 정지하고 있을 때는 휴대전화 쓸 수 있는 겁니다. 운전자는 자동차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급출발, 급가속이죠. 이걸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되겠죠. 3번이 되겠네요. 58번 어린이 통합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정원으로 만든 것은 어린이 통합버스 승차정원 얼마 이상 해야 됩니까? 9인승 이상이어야 됩니다. 9인승. 여기 보면 스타렉스 같은 거 보실 수가 있죠? 16인승, 25인승, 45인승 이렇게 돼 있는데 16, 25, 45인승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죠. 이게 9인승짜리 승합차죠. 이거 어린이 차량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9인승 이상이죠. 가능합니다. 9인승부터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59번 어린이 통합버스의 색상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무슨 색이에요 지금? 황색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린이 통합버스는 그래서 노란색 버스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다 천편일률적으로 노란색이겠습니까? 대통령령에서 노란색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60번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를 정지하거나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언제일까요?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해야겠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고요. 갓길 포함에 정차 또는 주차를 시키는 경우 고장 났는 걸 어떻게 해요? 되고요. 버스가 승객의 요청으로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승객의 요청으로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막 설 수 있어요? 안 되죠.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승객이 배가 아프다거나 화장실 빨리 가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설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해요. 반드시 휴게소에 정차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어요. 통영료 되기 위해서 통영료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는 당연히 정차하는 거니까 주차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가 없겠죠. 다음은 3번 되겠습니다. 61번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각기 통영 안 되죠? 긴급 1윤 자동차의 통영금지. 경찰 오토바이 말하는 겁니다. 보신 적 있죠? 경찰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 당연히 통영금지 해당 안 하죠. 횡단등의 금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이건 다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건 다음은 2번이 되겠네요. 이거 경찰 나타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2번이 되겠고요. 61번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등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횡단, 앞지르기, 유턴, 후진. 고속도로에서 못하는 건 뭐예요? 횡단 안 되죠? 유턴 안 되고 후진도 안 돼요. 앞지르기는 가능하죠?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답이 2번이 되겠네요. 특히나 고속도로 유턴 행위, 후진 행위. 형사고발 대상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강력하게 못하게 하는 행위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죠. IC 같은데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후진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인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63번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금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횡단등 금지하고 있죠? 정차, 주차 다 금지하고 경음기 사용금지? 경음기를 사용금지하진 않아요. 부득이한 경우에 쓰긴 하지만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진 않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4번이요?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지점은 어딜까요? 이게 예전에는 자동차로부터 200m 뒤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도로교통법이 변경되면서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냥 인지할 수 있는 지점에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사방으로 500m 앞이든 뒤든 옆이든 500m 지점에서 설치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라든지 불꽃신호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법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500m 지점이에요. 500m 문제상에는 답이 없어요. 아마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이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내실 때는 문제가 계속 바뀌니까 아마 500m 지점이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답이 500m니까 그걸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40조에 표시를 하고 있고요. 안전삼각대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삼각대 있죠? 이렇게 삼각대 설치를 하시고 차의 사방으로부터 500m, 500m, 다 500m죠? 어디든지 보일 수 있게끔 해서 적색 섬광신호라든지 불꽃신호를 설치를 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500m입니다. 65번. 다음 중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어요? 교통안전교육의 종류에 보면 현장참여교육, 법규준수교육, 음주운전교육이 있습니다. 교통특별교육이라는 이런 건 없어요. 교육의 용어를 알고 계셔야겠죠. 현장참여교육이 뭐냐면 소양교육이라는 걸 받으신 분 교통소양교육이죠. 여기 소양교육 소양이었으면 많았을 텐데 소양교육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받으신 분이 현장 나가서 플랜카드 들고 있거나 어깨띠에 두르고 있는 거 그거 현장참여교육이고요. 또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또는 법규준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교육받게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거 법규준수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 때문에 받는 것도 따로 있죠. 음주운전교육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교통안전교육이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교통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 66번이요.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여 채점하도록 하는 등의 교육으로서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은 했어요. 소양교육을 제일 먼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소양교육 받은 다음에 현장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받기 원하는 사람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하죠. 여기서 현장에 나가서 플랜카드도 이렇게 들고 있고 얘기하는 거 이게 현장참여교육이에요. 요거 이제 말이 많죠. 요즘에 그래서 뭐 이게 뭐 실제로 효과가 있냐 저렇게 해서 뭐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말도 많지만 깨달음의 시간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옛날부터 저렇게 해오고 있죠. 요즘엔 뭐 말이 많은데 또 현재 저 현장참여교육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단속현장 등에 실제로 참여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현장참여교육은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양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벌점 강경해주기 때문이죠. 다음은 4번입니다. 67번 다음 중 교통 소양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아직 벌점이 남아있는 거죠.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 운전자로서 그 처분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확실히 마찬가지로 처분 기간이 안 끝났죠. 할 수 있고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 이것도 교통 소양교육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취소 처분을 받은 거를 다시 받으려면 벌점이 감경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초보 운전자로서 그 처분 기간이 만료된 사람 이 처분 기간이 만료가 되면 벌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료된 사람은 소양교육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4번이 되겠습니다. 68번이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 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 참여교육까지 다 마치게 되면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는 날부터 정지 처분 기간에서 얼마를 감경받는가 했어요. 교통 소양교육을 마치게 되면 20점을 감경이 되고요. 소양 참여교육까지 마치게 되면 10점을 추가로 감경받아서 30일을 감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69번 다음 설명 중 교통 참여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교통 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이 안전활동에 실제 참여해서 체험하도록 하는 교육이죠. 소양교육을 받아야 참여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소양이 제일 먼저가 되고 참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밀검사 받아야 시험 볼 수 있는 것처럼 소양교육 받아야 참여교육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70번 응전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지 않아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거 뺑소니이죠. 뺑소니 법적 용어로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뺑소니에서 면허 취소된 경우 취소 된 날부터 몇 년 지나야 면허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 3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고 후 미조치 관련된 도로교통법이니까 여러분 잘 외우는 수 있겠어요. 취소 1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되는 겁니다. 71번 다음 중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어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언제 받는 거예요?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받는 겁니다. 4가지 케이스 중에 면허 취소 케이스가 아닌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볼게요. 1번 신호위반으로 시군 공무원에게 단속이 된 경우 신호위반으로 공무원에게 단속됐대요. 그랬다고 면허가 바로 취소됩니까? 그렇진 않죠. 이건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받는 경우가 아니에요. 바로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외에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면허 취소된 경우 또 적성검사 불합격해서 면허 취소되죠 이러면 또 경찰 공무원 폭행한 경우 다 취소됩니다. 신호위반 단속됐다고 해서 사고 나서 사람 죽은 것도 아닌데 면허가 취소되진 않죠. 그래서 1번이 경우가 아니게 되겠네요. 72번 도로교통법령상 제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은 했어요. 대형면허 특수면허 2종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운전경험이 몇 년 이상? 1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1년 이상이고 만 19세 이상인 사람 따라서 이건 답이 1번이 되겠네요. 2종 면허 취득 후 운전경험 1년 이상에 19세 이상 이런 경우에 대형면허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73번 승차종은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했어요. 16인 이상 1종 보통이 승합차 몇 명까지예요? 15인까지입니다. 15인 승합 이게 1보통이죠. 16인이에요 지금. 그러면 1종 보통으로도 안 되는 거죠? 1종 대형이 있어야겠죠. 답이 1번이 되겠네요. 15인 승 1종 보통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 이상이 되면 대형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74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주어지는 벌점 얼마입니까? 이거 상식이죠. 몇 점이에요? 이거 15점이죠. 15점에 벌점이 주어집니다. 이거 경찰에 단속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카메라 이런 걸로 단속됐을 때 벌점이 나오진 않아요. 휴대전화 사용은 범칙금으로 나오면서 벌점이 따라 붙습니다. 경찰에 단속됐을 때 벌점이 얼마부터요? 15점이 붙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75번 행정처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약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 배점되는 점수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벌점이라고 하죠. 벌점. 이거 벌점의 정의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누산 점수도 있고 처분 벌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누산 점수는 위반 사고 시 벌점을 누적해서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를 빼야 돼요. 상계치가 뭐냐면 무위반 무사고 경과에서 부여되는 점수 이게 뭐예요?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에 부여되는 점수 이게 착한 운전마일리지죠. 착한 운전마일리지가 벌점에서 빼져요. 그래서 빼지는 점수만큼 남은 점수를 이제 누산 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벌점에서 누산 점수 차이가 있죠. 착한 운전마일리지 점수 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 벌점은 구체적인 법규 위반 사고약에 대해서 앞으로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벌점을 말한다. 그래서 처분에 따르는 근거가 되는 벌점을 처분 벌점이라고 하고 누산 점수와 벌점 그리고 착한 운전마일리지는 상계치를 관계가 있으니까 보셔야 돼요. 누산 점수는 벌점 빼기 상계치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뺀 거예요. 요거 공식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요 문제는 잘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누산 점수는 벌점에서 상계치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뺀 갑시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2번이 되겠네요. 76번 운전면허 취소 처분 시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분 벌점 또는 누산 점수를 몇 점으로 감경하여 주는가 했습니다. 취소 처분에서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예를 들면 모범 운전자 있죠. 모범 운전자 같은 경우에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잖아요. 근데 감경 사유에 만약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처분 벌점 또는 누산 점수를 110점으로 만들어줍니다. 110점으로 만들어서 취소되지 않도록 하고 면허를 보호한 다음 정지 110위를 들어가면서 차례대로 점수를 내려서 면허를 유지시킬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감경 점수는 2번 110점이 되겠습니다. 77번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사망자 한 명당 벌점 90점이 부과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후 몇 시간 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가 했어요. 원래 사망 한 명 하면은 벌점이 90점이 부과가 되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사망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거죠. 교통사고 딱 현장에서 사망한 것은 90점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사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쳤어요. 다쳐서 이제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지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랬는데 거기서 병원에 가서 3일이 지날 때까지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4일 차에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과연 그게 교통사고 때문에 돌아간 것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서 사망한 경우 이것은 30일로 보고 있는데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은 72시간이에요. 즉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은 30일까지 보지만 벌점이 부과되는 근거가 되는 건 72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사고 발생 시간으로부터요.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벌점이 부과되는 시간을 몇 시간 내에 사망한 걸 말하느냐를 물어보았으니까 벌점 부과 기준인 72시간이에요. 1번입니다. 이게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벌점을 근거로 하는 것은 72시간인데 사고가 원인이 돼서 죽은 것은 30일까지 봅니다. 30일이 넘어서 돌아가시면 교통사고 원인이 돼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30일 내로 돌아가시면 교통사고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는 거고 보험에서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벌점 부과의 근거는 72시간이다. 이런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78번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1번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중상을 입힌 경우 중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또 다르고 또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72시간이 또 지나봐야 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단순히 중상만 입혔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또 혈중알코올농도 0.01%인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0.01%는 0.03에서 0.08 사이가 이게 음주운전이죠. 0.01, 0.03 이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주기운전이라고 해요. 주취운전 우리가 알고 있는 음주운전 얘기하는 거예요. 주취운전은 0.03 이상이어야 되고요. 0.08까지고 주기운전은 0.03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0.01이라고 했으니까 주기운전은 법적으로 면허 취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으로 사람이 다쳤다 하더라도 이거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6%예요. 그럼 0.03에서 0.08 사이에 들어있죠. 지금 들어있는데 이 사이에서 운전을 해서 운전만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 단속에 단속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 했다고 바로 면허가 취소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음주운전 상태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있으면 음주운전 12대 중과실로 넘어가지만 음주운전 한 것만으로 면허 취소하지는 않는다. 면허 정지가 들어가겠죠. 이거는 이것도 아니에요. 4번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 뭐예요? 사고 후 미조치라고 했죠. 이거 즉 뺑소니요. 이건 악질 범죄입니다. 이거는 바로 면허가 취소돼요. 그래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바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운전하실 때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차에서 내리셔서 정리를 하시고 또 잘잘못을 가리시고 잘못했으면 그만큼 또 사실대로 말씀하셔서 적당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지 안 그러고 이렇게 사고 후 미조치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요즘 CCTV 같은 걸로 다 찾아내가지고 결국에는 적발이 됩니다. 이거는 뺑소니 사고 거의 검거율 100%에 달하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시면 종합보험 다 가입되어 계실 거고 또 사전에 물론 안전운전을 하셔야겠지만 종합보험 가입되어 계시고 중과실 사고만 아니라면 웬만한 경우는 다 보험에서 커버가 하니까 가급적 이런 뺑소니 가급적이 아니라 뺑소니 사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면허 취소되는 경우는 바로 뺑소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9번 처벌벌점 또는 1년간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분벌점 또는 누산점수를 몇 점으로 감경하여 주는가? 감경사유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 같은 거죠. 이런 분들 만약에 면허 취소 점수에 다달했을 때 누산점수를 감경하는 혜택 대상이 되는데 121점 이상이면 취소지만 이분들의 벌점을 몇 점으로 만들어져요? 110점으로 만들어주면서 취소가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다음 중 자석안전띠 미착용 시 주어지는 범칙금의 액수는? 안전띠 미착용 얼마입니까? 3만원이죠? 3만원 이건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석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범칙금이기 때문에 경찰 단속하는 걸 얘기합니다. 단속되었을 때 나오는 금액이에요. 범칙금은 승용차, 승합차 공이 다 3만원을 하고 있죠. 다음은 1번이 되겠습니다. 81번 다음 중 승합자동차의 경우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주어지는 범칙금액은? 승합차, 승용차 공이 좌석안전띠 미착용 다 3만원입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92번 승합자동차 등의 속도위반과 관련한 범칙금액이 틀린 것은? 이건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죠. 난이도 상입니다. 제한속도를 20km 이하 20km 초가 40km 이하 40km 초가 60km 이하 60km 초가 위반 그러면 각각 어떻게 되느냐 이게 틀린 거 찾아보라고 했어요. 요거는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3만원입니다. 3만원 그래서 20km 이하는 3만원 20km에서 40km은 7만원 40km에서 60km은 10만원 60km 초가는 13만원 요렇게 기억하면 돼요. 3, 7, 10, 13 요렇게요. 3, 7, 10, 13 요거 잘 외워놓으십시오. 이건 3, 7, 10, 13을 외워놓으면 요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외울 게 4개나 되니까 이게 지금 나이도를 높게 잡았는데요. 제한속도 20 이하로 넘겨서 속도 위반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3번이요. 승합자동차 운전자 범칙행위와 범칙금액이 잘못 연결된 것은 했어요. 범칙행위, 범칙금이 어려운 문제라고 했죠? 잘못된 거 볼까요? 교차로 양보 운전 위반 5만원 맞고요. 신호 및 지시 위반은 7만원입니다. 7만원 7만원의 범칙금액이 부여됩니다. 2번이 틀렸어요. 운전자 휴대전화 7만원이죠. 맞고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미약보 5만원입니다. 이거 신호 및 지시 위반이 생각보다 범칙금액이 높죠? 그래서 이거 신호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답 2번입니다. 도로교통 범용상 승합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미약보 안전거리미약보는 5만원이죠? 5만원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잘 암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안전거리미약보는 5만원입니다. 85번 다음 중 승합자동차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했습니다. 범칙금이 7만원이고요. 벌점이 30점이에요. 벌점이 30점이 꽤 높죠?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이에요. 이거 사고 나면 또 중과실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만큼 큰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벌점 30점이고요. 범칙금 7만원이니까 답이 2번입니다. 이거는 암기해놓으셔야 돼요. 7만원에 30점입니다. 답이 2번이요. 86번 다음 중 주의표지는 했습니다. 주의표지 어떤 걸까요? 앞에 뭐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거죠? 이건 서행하라는 뜻이고 이건 3.5미터니까 통과 높이 3.5미터다 이런 얘기고 어떤 구간이 왼쪽 200미터에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앞에 요철구간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울퉁불퉁한 길이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주의하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요철 조심하라고 했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바로 주의표지가 되겠고 2번이 규제표지에요. 3.5를 결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높이 3.5미터니까 부딪치지 않게 조심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3.5미터 이상 되면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규제에 해당하죠. 규제표지. 주의표지랑 다른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87번 다음 중 노면표시 기본 색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노면표시 기본 색상들을 볼게요. 황색은 반대방향의 교통률 분리 또는 도로 이용의 제한 및 지시한다. 그죠? 이쪽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황색이 맞고요. 청색은 지정방향의 교통률을 분리하는 표지이다. 그죠? 이거 청색 같은 경우 여기 버스 전용차로 같은 거 있을 때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파란색 쓰죠. 같은 지정방향의 교통률 분리 표지 맞습니다. 3번 적색은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 제한 표시의 테두리선. 그죠? 이거 뭐 30 이렇게 써있는 거 있죠. 테두리선. 30으로 돼 있죠. 빨간색 맞아요. 맞고요. 4번 백색은 동일 방향의 경계 표시 또는 도로 이용의 제한. 백색은 동일 방향의 경계 표시하는 건 맞는데 도로 이용을 제한은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도로 이용 제한이 아니고 동일 방향의 경계도 표시하고 교통률을 분리합니다. 교통률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죠. 백색이. 따라서 이건 틀린 게 4번이 되겠네요. 88번 다음 주의 표지 중에 도로폭 좁아짐을 나타내는 표지는 어떤 걸까요? 이거 이 중에 도로폭 좁아짐은 어떤 걸까요? 2번이 답이죠. 직관적으로 바로 2번이 답입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 딱 봐도 도로의 폭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거는 오른쪽에서 합류도로가 있다. 우합류도로 표지고. 이거는 미끄러진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갈라진다. 이런 거잖아요. 양측방통일이라고 부르는 표지판이죠. 4 다 주의 표지인데. 도로폭이 좁아진다는 건 이거죠. 이 그림. 상식입니다. 아마 직관적으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번이 답입니다. 89번.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의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는 해냈어요. 노면에 그리는 거래요. 노면의 기호 문자로. 뭐예요? 노면 표시 되겠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노면 표시의 색채 기준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황색은 중앙선 맞죠? 청색은 주차금주예요? 아, 2번 틀렸죠. 청색은 버스전용차로 이런 거 쓸 때 쓰고 다인승전용차로라고 HOV레인이라고 불러요. Heavy Occupancy Vehicle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큰 면적을 차지하는 차량 이런 얘기죠. 다인승차량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청색을 사용을 하죠. 적색은 어린이 보호구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 표시의 테두리선 30 이렇게 쓰죠. 테두리선 빨간색으로 쓰죠. 백색은 동일 방향의 교통률을 분리하고 경계 표시를 하는 데 쓰죠. 맞아요. 따라서 색채 기준은 틀린 것은 2번 청색이 되겠습니다. 91번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도로사용자가 이를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는 문제의 답이 있네요. 지시를 하는 경우 무슨 표지? 지시표지.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요. 문제의 답이 있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난이도 하를 부여하겠습니다. 하 이런 거 틀리면 맞출 게 없죠. 답 3번이었습니다. 92번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을 쓰여냈어요. 교통사고가 뭔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2대 중과실이요. 이 사고를 말합니다. 볼까요? 1번 육교에서 주의하여 운행 중인 차량과 사람이 충돌하여 사람이 부상을 당한 경우. 육교요? 육교에서 운행 중인 차하고 사람이 충돌했다. 12대 중과실은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죠. 또 축대가 무너져서 도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 부서졌다. 물건이 부서진 거잖아요. 물건이 부서진 거는 12대 중과실에 잘 없죠. 왜냐하면 12대 중과실은 사람이 죽는 거. 그런 걸 커버하려고 있는 사고들이니까요. 3번 가로수가 넘어져 차량 운전자가 부상당한 경우. 이거는 운전자끼리의 그런 사고가 아니잖아요. 교통사고라기보다 그냥 사고죠. 사고. 그래서 12대 중과실로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죠.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횡단신호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이게 이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겠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거 12대 중과실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근데 의아한 것은 자전거랑 사람이 부딪혔는데 무슨 중과실 얘기를 하냐 할 텐데 자전거도 뭐예요? 차죠. 차. 차와 사람이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12대 중과실 처리를 해야 돼요. 따라서 교통사고처의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에 대상이 돼요. 형사처벌이 뭐예요? 이게 범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12대 중과실 사고를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죠. 93번 다음 중 교통조사관이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사고의 경우는 했어요. 교통사고가 뭐냐 이거죠. 교통조사관이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경우. 자살 자해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차가지고 막 물에 뛰어두고 막 차가지고 달려가서 사람한테 부딪히고 나무에 박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그런 거 교통사고에 해당할까요? 안 해요. 그거는 자살 자해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들은 교통사고 아닙니다. 또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타인을 사상한 경우. 확정적 고의에 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먹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놈 죽여야지. 해가지고 그 사람 죽이는 거. 이거는 살인이죠. 살인. 이거는 교통사고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건조물 등이 떨어져서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사상한 경우. 물건이 떨어져서 가로등이 넘어져가지고 운전자가 다쳤다던가. 그런 거요. 그게 교통사고입니까? 아니죠. 이건 단순 그냥 사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상된 경우. 역과하거나 차가 밟고 넘어가는 거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로 봐야 되죠. 도로상에서 발생된 사고니까요. 이건 교통사고가 처리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4번이요. 위험 운전 치사상의 경우 사고 운전자의 가중처벌 기준은 있어요. 우리 위험 운전 치사상은 가중처벌을 받는데 어떤 게 위험 운전 치사상이냐면 음주, 약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이 사상되는 경우. 사는 사망이고요. 사는 다치는 거예요. 부상.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가중처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가중처벌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처벌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처벌량이 요만큼인데 원래는 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이만큼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가중처벌이 되겠죠. 어떤 게 가중처벌 기준으로 맞는 거냐.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위기징역에 처한다 했어요. 이거 1년 이상이 틀렸네요. 이거 3년 이상이죠. 틀렸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위기징역에 처한다. 이게 2번이 맞네요. 그리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약물이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겠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위기징역에 처하게 되겠죠. 이거 틀렸고.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게 기간이 틀렸네요. 1년에서 15년 이하 봤고요. 금액도 500에서 3000이 아니고 1000에서 3000이에요. 1에서 15, 1000에서 3000 이거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상해요. 상해. 따라서 간호처벌 기준으로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음주 약물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여러분 징역은 또 금고랑 또는 다른 거죠. 징역은 여러분 형무소에 가셔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강제노동이죠. 강제노동. 역을 한다. 징역. 벌로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징역. 벌로 일을 하는 것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게 유기징역이죠. 벌로 일을 하는 것에 기간의 제한이 없으면 무기징역이 되는 거고요.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5번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대한 가정처벌 기준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뺑소니죠. 뺑소니 사고 가정처벌 어떻게 되는가 했어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맞죠? 뺑소니 정말 악질적인 범죄죠. 법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번.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년 이상이 아니고 3년이죠. 3년. 상해 3년입니다. 상해 3년. 사망은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이고요. 3번.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맞죠? 이거 같은 얘기고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3년이 맞습니다. 답은 2번이죠. 96번이요. 사고 운전자가 형사상 합의가 안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상해의 범위로 볼 수 없는 상해는 했어요. 중상해가 아닌 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중상해. 중상해가 뭐냐면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입은 사고를 말해요. 복원이 안 되는 것들 있죠. 팔다리 중에 어느 하나가 절단됐다던가 다시 복원이 안 되잖아요. 또 식물인간이 됐다던가 이런 것들이 중상해에 해당을 하죠. 그런 거가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고 후유증으로 중증의 정신장애를 낳았대요. 당연히 이건 중상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증이니까 볼 수 있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죠. 이거. 또 완치 가능한 사고 후유증. 완치가 가능하면 중상해라고 보긴 어렵죠. 이게 틀렸네요. 2번이고요. 사지절단. 팔다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당연히 중상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의 중대한 손상. 뇌의 손상을 입어서 승물인간이 되는 거죠. 이것도 중상해의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상해가 아닌 것은 완치가 가능한 사고 후유증. 2번이 답이 되겠네요. 97번. 다음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거해서 사고 운전자가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어요. 처벌은 받긴 받는데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떨 때 가중처벌을 받는 겁니까? 죄질이 나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거죠. 뺑소니를 한다든가. 음주운전, 약물운전. 이런 것들이 죄질이 나쁜 가중처벌을 받는 범죄들인데. 그런 게 아닌 거 찾아보래요. 1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죠. 이거. 여기서 당연히 가중처벌을 받겠죠.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유기가 뭐예요? 버린 거예요. 병원에 데려갈 줄 알았더니 가다가 중간에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악랄한 범죄죠. 이거. 죄질이 나쁩니다. 가중처벌 대상이죠. 위험운전 치사상의 경우. 위험운전 치사상죄 아시죠? 음주, 약물 이런 것들이 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하죠. 당연히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또 중앙선 침범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 이거는 12대 중과실에 의해서 중앙선 침범사고. 중침사고라고 불러요. 중침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는데 가중처벌의 대상은 아니에요. 형사처벌은 맞는데 가중처벌은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가중처벌 받는 경우 아닌 거 찾아보라고 하시니까요. 4번을 찾으셔야겠죠. 4번이 형사처벌은 받지만 특가법. 특가법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겠죠. 답이 4번이 됩니다. 98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사고처리특례법이요. 우리는 교특법이라고 부릅니다. 교특법. 옳지 않은 것은 뭐죠? 사회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서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경우에 적용을 한다. 그렇죠? 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죠.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 제 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상죄를 적용한다. 업무상. 업무상이 운전이죠. 운전하다가 과실, 실수로 치사상.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죄예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이런 얘기고요. 또는 중과실치사상죄. 여기 과실치사상은 똑같은데 중이 붙었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인적 피해를 만약 야기했다 그러면 형사처벌을 한다. 이런 얘기죠. 맞고요. 3번.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151조의 과실제물손괴죄를 적용한다. 이건 도로교통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죄니까요. 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맞고요. 4번. 사람이 건물 육교 등에서 추락을 해서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하여 사상한 경우. 육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육교가 있는데 사람이 여기 건너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근데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내 차에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떨어져서 내 차랑 부딪힌 거죠. 이걸 교통사고로 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을 내 차가 쳤다고 내가 그걸 조준해서 친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조심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사람 떨어질 걸 예상해서 운전을 했어야지 이게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교통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사례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심지어 이게 4번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도 처리가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이 육교에서 추락을 했다는 건 거의 자살을 시도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교통사고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교통법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99번.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 시 특례 예외 단서 조항의 사고가 아닌 것은 12대 중과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대 중과실 케이스가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보죠? 단순히 추돌한 사고고 인명피해가 있었다. 단순 추돌사고가 12대 중과실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거 이런 건 없습니다. 아닌 것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횡단 유턴 후진. 횡단 유턴 후진이 그냥 일반 도로에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고속도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죠. 고속도로 상태에서 횡단 유턴 후진이 나는 거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우리 흔히 버스에서 개문발차라고 표현하죠? 개문발차 했을 때 이거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로 처리가 되죠. 이거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선 버스나 여객을 태우고 가시는 버스 혹은 택시도 마찬가지죠. 그걸 운행을 하실 때 개문발차 사고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 처리를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문은 닫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 이것도 역시 12대 중과실에 들어있는 얘기죠? 이것도 중과실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 아닌 것은 1번 단순 추도 사고 1번이 되겠습니다. 100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성립요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사망사고 성립요건. 틀린 거예요. 모든 장소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교통사고죠? 이건 맞죠. 자동차 본래의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 중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차 고치다가 차에서 엔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게 교통사고냐 하는 거죠. 그거 아니죠? 그거는 사고사죠 사고사. 교통사고사가 아니고. 이거는 성립요건으로 맞지 않아요.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죠. 이게 업무상 주의 의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운전에 집중 안 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성립이 되겠죠. 맞고요. 4번 운행 중인 자동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경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사고죠? 당연히 성립요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본래의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이것은 예외가 되겠죠.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1번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특례 예외 사고인 중앙선 침범 사고, 중침사고요. 중침사고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어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을 하죠. 형사처벌되는 사고입니다. 보죠. 커브길에서 과속으로 중앙선 넘는 거. 당연히 중앙선 침범 사고죠. 과속으로 넘는 거. 중앙선 침범이죠. 빗길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 당연히 하고요. 그러다가 뒤늦은 제동으로 중앙선 침범. 이것 다 운전자 과실이잖아요. 당연히 12대 중과실을 처리합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급제동을 하다가 차는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을 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커브길을 돌고 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고 있다든지 고장차가 있었다든지 그런 거에요. 못 봤죠. 브레이크를 밟아서 여기 설려고 했는데 못 서고 삐져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오는 차랑 이렇게 부딪혔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고의로 이렇게 갖다 박은 게 아니고 실수로 갖다 박은 게 아니고 이 차가 원인이 돼서 그렇게 피항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케이스에는 중심사고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에요. 따라서 중심사고를 볼 수 없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일 때 제한속도 70kmph인 도로에서는 몇 kmph 이하로 주행을 해야 되는가 했어요.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몇으로 달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단계로 나눠야겠죠. 얼마나 줄여야 되는가. 첫 번째로 얼마나 감속하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감속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속량을 계산하는 단계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얼마나 감속합니까.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 20% 감속하죠. 지금 현재 70kmph인데 100분의 20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줄여야 되는 거죠. 5분의 1이니까 14kmph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럼 70에서 14를 빼주니까 얼마예요. 56이 되겠네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상태를 보고 얼마나 줄여야 되지. 50% 감속하는 건지 20% 감속하는 건지를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그 제한속도에다가 그걸 곱해서 원래 속도에서 빼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실제 운행을 해야 되는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2번이었죠. 103번. 속도위반 40kmph 초과 60kmph 이하에 따른 벌점 얼마입니까. 벌점 30점에 범칙금 10만원이죠. 답은 2번입니다. 이건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별로 벌점 같은 거 범칙금 같은 거 정리하셔서 외워놓으시기 바래요. 104번이요. 철길 건널목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했어요. 철길 건널목이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1종, 2종, 3종이 있고요. 1종은 다 있는 거 차단기, 건널목, 경보기, 안전표지 다 있는 거 그 다음에 2종은 차단기는 없고 건널목, 경보기랑 안전표지만 있는 거 3종은 안전표지만 있는 거 안전표지는 셋 다 있고요. 건널목, 경보기가 있으면 2종이고 차단기까지 있으면 1종이고 그래요. 4종은 없습니다. 이런 건 따로 없어요. 철길 건널목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5번 다음 중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했어요. 보행자로 인정이 돼야 이게 12대 중과실 주의 대상이 되고 또 피해를 받았을 때는 사고 접수 대상이 되죠. 인정이 되는 경우 언제냐 횡단보도 엎드려 있는 사람 세발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어린이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 잡고 있는 사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이거 차죠 차 이거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사람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거는 보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그냥 서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도 보행자로 인정을 못 받죠. 또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는 사람 보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엎드려서 보행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행자가 아니죠. 세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기 때문에 보행자는 보행자인데 자전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차 탑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세발 자전거는요. 자전거가 아니에요. 이건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따라서 이거는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06번이요. 다음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불가한 경우는 했습니다. 음주운전 정의가 뭐예요? 0.03에서 0.08 이게 음주운전이죠. 혈중알코올농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게 0.05였다가 0.05에서 0.1이었는데 이제 다 바뀌어서 이제 0.03에서 0.08로 바뀌었죠. 기억을 하시고 시작해 볼까요?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주차장 통행로에서 운전한 경우 0.05 들어있죠?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요. 또 0.06 상태에서 공장 내 통행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한 경우니까 0.03에서 0.06 차이에 들어있죠?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요. 0.02 상태에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 0.02면 0.03보다 낮잖아요. 이거는 대상 아니고요. 0.05 상태로 학교 내 통행로에서 운전한 경우 대상이 되고요. 처벌이 불가한 경우는 0.02 상태에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가 되겠네요. 이거는 음주가 아니고 주기운전이라고 불러요. 주, 술기운이 있었던 운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음주운전은 아닌데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처벌의 대상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는 처벌이 불가한 경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7번 다음 중 보도 침범 보도 통행 방법 위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보도요. 보도 보행자 도로 보도 통행 방법 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볼게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가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도에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 이게 보도 사고죠. 그 다음에 보도 내에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 왔는 얘기고 같은 얘기죠. 또 도로에서 보도를 횡단하여 건물로 진입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무슨 얘기냐 도로가 있고 보행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 출입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보행자가 이렇게 건너가고 있었던 거죠. 차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행자가 충격한 거예요. 당연히 보도 통행 방법 위반 사고입니다. 피해자가 자전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이거는 자전거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행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운전자예요. 운전자와 자동차의 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사고가 아니에요. 보도 침범이나 보도 통행 방법 사고에 해당을 안 해요. 따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8번 교통사고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교통사고 정의를 일단 알아야겠죠. 교통사고가 뭐예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죠. 이게 교통사고의 정의거든요. 볼게요. 차의 교통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거? 운반하는 건 사고가 아니잖아요. 이건 설명으로 틀렸죠. 1번이 되겠네요.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것과 다치게 하는 것 사상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건을 손괴하는 것 손괴하는 거 이게 교통사고죠. 그래서 2, 3, 4는 맞고 1번이 틀렸네요. 답이 1번입니다. 109번 차가 주행 중에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는 이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차가 이렇게 운전해서 가고 있다가 휙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 자체의 측면이니까 여기가 측면이죠. 이쪽이 땅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가고 있다가 요거 뭐라고 해요? 이렇게 된 거 뭐라고 하니까 전도되었다라고 하죠? 답이 1번입니다. 전복은요. 전복은 이 윗부분이 땅에 닿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땅입니다. 이게 전복이에요. 복이고 전복 전도 추락은 차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추락 충돌은 반대방향이나 측방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딪치거나 정면으로 부딪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충돌이죠. 이게 정의는 정확하게 보면 차가 반대방향이나 또는 측방에서 진입을 해서 그 차의 정면으로 다른 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 충격하는 거 이게 충돌이죠. 지금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전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110번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 흔적 또는 활주 흔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서 끼익해서 이렇게 바닥에 까맣게 났는 자국 타이어 자국 뭐라고 하죠? 스키드마크라고 합니다. 1번 스키드마크죠. 외워놓으세요. 얘기할 것 같아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스키드마크라고 부른다는 거 이 마크는 뭐냐면 이 스키드마크는 이렇게 11자로 쭉 생기는 게 스키드마크고요. 이 마크는 이렇게 휘는 거예요. 바퀴가 이렇게 차가 돌면서 미끄러지는 거죠. 이 마크라고 하고 교통마크 이런 거 같고요. 케이스 마크는 물건에다 붙이는 물건 잘 만들었다고 붙여주는 그 마크죠. 이건 당연히 차랑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다음은 1번이죠. 111번 교통사고 조사 규칙 제2조에 의거 대형사고의 기준을 했습니다. 대형사고 되게 큰 사고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큰 사고가 기준이 뭐냐 이거죠. 사망자가 몇 명이고 부상자가 몇 명이냐 이런 얘기예요. 사망자가 3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봅니다. 이 이상 발생하면 대형사고고요. 이거 미만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보지 않아요. 이건 기준이니까 외워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형사고 기준은 3명 이상 사망 20명 이상 사상 이거요. 대형사고라고 합니다. 답 3번이었죠. 112번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 것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영백한 자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건 교통사고 처리 안 한다고 했죠. 확정적 고위 범죄에 의해 타인을 사상하는 경우 이건 살인 이런 거였죠. 의도 자체가 교통사고랑은 거리가 멉니다. 축대 등이 무너져서 도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 송계된 경우 이건 물건만 부서진 거잖아요. 당연히 시위대 중과실 대상이 아니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송계하는 경우 이게 교통사고 처리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3번 다음 중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경우는 했어요. 자살사회 행위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확정적 고위에 의해서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송계한 경우 이것은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인 거고요. 물건을 송계했으면 이런 것도 다 사고인 거지 교통사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낙하물에 의한 차량 탑승자 사상이나 물건 송계된 경우 이거는 떨어지는 물건까지 피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교통사고로 예상할 수가 없고요. 또 터널 안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사상하는 경우 이거는 교통사고가 해당하겠네요. 횡단보행자 사상의 게스니까요.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4번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로 정지거리보다 약간 긴 정도의 거리는 했어요. 정지거리가 뭐예요? 일단 정지거리부터 알아야겠죠.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이게 정지거리고요. 즉 앞차랑 부딪히지 않으려고 엑셀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차가 되고 굴러가죠. 여기까지 굴러갔으면 이게 공주거리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끼익 밟아가지고 스키드마크도 발생시키면서 쭉 쓰는 거 여기까지 와서 섰어요. 그러면 이게 제동거리 여기까지가 제동거리 그 다음에 그래도 그렇다고 여기 끼익 섰는데 여기서 앞차랑 닿으면 사고 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여유거리를 둬야 되니까 이 거리 여유거리까지 포함하면 정지거리 더하기 여유거리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안정거리가 돼요. 정지거리 보다 약간 긴 정도 이 거리는 바로 1번 안정거리가 됩니다. 각각의 거리가 갖는 정의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5번 추돌사고의 운전자 과실 원인에서 앞차의 급정지 원인이 다른 하나는 했어요. 앞차가 끼익 급정지하는 거 원인이 다른 거 신호 착각에 따른 급정지 이럴 수 있죠. 운전자가 이쪽 길을 처음 왔거나 그러면 낯설어서 그럴 수 있고 신호에 대한 적응이 덜 됐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급정지 가능하고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방 사고 구경하려고 급정지한다? 또 주정차 장소 아닌 곳에서 급정지하거나 우측 도로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급정지하거나 이 세 가지는 다 뭐예요? 고의에 의한 급정지란 말이에요. 신호 착각에 따른 급정지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고의가 아니죠. 그래서 원인이 다른 것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앞차가 정당하게 급정지할 수 있는 경우들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초행길 처음 온 길이거나 전방 상황을 잘못 판단했거나 신호를 착각하거나 이런 경우는 실수죠. 실수 실수거나 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고 구경하려고 주정차 위반을 하면서 우측 도로변 승객을 태우려고 이렇게 급정지를 하는 것은 고의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급정지 원인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핵심 6번 안전거리미약보사고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거리미약보요. 앞차, 뒷차 이렇게 있으면 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뒷차가 앞차를 충격하게 되는 경우죠.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쳐다보네요. 앞차가 후진하는 거요? 이거는 앞차 후진할 것까지 예상을 해서 이거를 거리를 두고 운전할 수는 없죠. 이건 아니고요. 앞차가 고의로 급정지하는 경우 이것도 역시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책임이 앞차에 있는 거죠. 앞차가 의도적으로 급정지하는 경우 이거 같은 얘기죠. 뒷차가 안전거리미약보에서 앞차를 추돌한 경우 이거가 안전거리미약보사고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17번이요.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통행하는 차로를 뭐라고 해요? 고속도로 통행차로 가속, 감속, 주행, 오르막 주행차로 얘기하는 거죠. 가속차로는 가속하는 차로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합쳐지는 합류점에서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부분이 바로 가속차로예요. 감속차로는 또 반대로 빠져나갈 때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또 감속차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주행차로는 아닌 것 같고 주행차로는 이 부분을 얘기하자.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있고 오르막차로 같은 경우는 저속차량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잖아요. 언덕 같은 거 올라갈 때 그래서 언덕 부분에서 저속차량이 빠지고 고속차로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차로를 오르막차로라고 해요. 주행할 때 통행하는 차로니까 주행차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8번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오르막을 오를 때 사용하는 차로는 했어요. 오르막차로 얘기하는 거죠. 4번이 답입니다. 약간 좀 문제의 답이 있는 그런 상식적인 문제죠. 언덕 이렇게 올라갈 때요. 저속차량들이 이쪽으로 이제 가게 해주고 빠른 차들이 이쪽으로 지나가게 하는 이게 이제 오르막차로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생겼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9번 진로변경 또는 급차로변경사고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진로변경 급차로변경사고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 성립요건이죠. 또 옆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충돌한 경우 이게 바로 급차로변경사고의 정의죠. 맞고요. 사고차량의 차로를 변경하면서 변경방향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 진로방이죠. 급차로변경사고에 해당하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진로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바로 급차로변경에 해당하는 거죠. 차로변경 후 상당구간 진행 중인 차량을 뒤차가 추돌한 경우 차로를 이미 변경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한참 따라가다가 저만큼 앞에 가서 이 차가 이렇게 뒤를 딱 충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차로변경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급차로변경사고 성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0번 진로변경사고의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했어요. 진로변경사고요. 1번 동일 방향 앞뒤 차량으로 진행하던 중 앞차가 차로를 변경하는데 뒤차도 따라 차로를 변경하다가 앞차를 추돌하는 경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얘가 변경하니까 얘도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변경된 얘가 얘를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로변경사고가 아니라 그냥 추돌사고죠. 추돌사고 이건 진로변경사고가 아닙니다. 또 장시간 주차를 하다가 막연히 출발을 해서 좌측면에서 차로변경 중인 차량의 후면을 추돌하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주차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차로변경하던 차량 부딪히는 거죠? 이거 케이스. 이거 진로변경사고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진로변경이 아니죠. 진로는 주행하던 차로가 있어야 진로잖아요. 차로를 그냥 이렇게 변경한 거니까 아니고요. 차로변경 후 상당구간 진행 중인 차량을 뒷차가 추돌한 경우 변경은 했어요. 이렇게 변경했는데 여기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저 앞에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건 차로변경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관계 없고요. 사고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변경방향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 이게 진로변경사고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게 변경을 하는데 이쪽에서 오던 차가 변경하던 차가 진행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는 당연히 진로변경사고에 성립이 되죠. 다음 4번이 되겠습니다. 121번 후진사고 성립요건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아파트 주차장 유로주차장 주차된 차량이 경사로 인해서 미끄러져 발생하는 거 후진사고 성립요건으로 틀린 거니까 후진사고가 아닌 게 뭐냐 이거요. 후진사고로 터주지 않는 거 3번이죠. 3번 주차된 차가 미끄러지는 거 운전이 아니잖아요. 노명경사로 인해서 차가 이렇게 이렇게 쭈구 굴러떨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후진이 아니죠. 제대로 운전을 한 게 아니거든요. 운전이 아니에요. 사람 없는데도 막 굴러떨어진 거니까 후진사고 성립요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22번 후진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대로상에서 뒤에 있는 일정한 장소나 다른 길로 진입하기 위해서 상당 구간을 계속 후진하다가 정상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로 본다. 안전운전 불이행이 아니네요. 이거는 통행구분 위반 사고예요. 따라서 1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도로보수를 위한 응급조사 작업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로 부득이하게 후진하는 거 이건 운전자 과실은 아니죠. 후진사고 성립되기 위해서는 후진하는 차량에 충돌되어 피해를 입어야 될 게 있고요. 당연하죠. 후진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의 정상된 통행 방향을 충돌한 경우는 후진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본다. 주의를 기울인 것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구분해서 봐야겠죠. 정상은 첨작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고 처리는 해야 되니까요. 맞고요. 1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렵죠. 안전운전 불이행이 뭔지 통행구분 위반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123번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사고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보죠. 뒷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앞차의 측면을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 즉 저렇게 있었을 때 좌회전을 이렇게 하다가 앞차의 측면 예를 들면 이쪽을 갖다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이런 케이스 그러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봐야겠죠. 맞고요. 교차로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앞차의 측면을 접촉한 사고 이쪽 앞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앞차를 왼쪽으로 부딪히는 이런 사고 이것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충돌되어 피해를 입은 사고 이거는 신호위반 차량이 충돌된 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아니고 신호위반 사고죠. 일반 사고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볼 수 없어요. 이건 3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 이렇게 하다가 옆차에 이쪽으로는 측면을 이렇게 부딪혔다거나 이런 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옆차의 측면을 부딪혔다 그러면 똑바로 차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차로의 통행방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신호위반 차량에 내가 부딪힌 거잖아요. 이거는 위반한 사고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신호위반 사고의 피해자인 거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4번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비신호 교차로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판독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충돌 직전 노면에 스키드마크가 있거나 요마크가 있는 경우 이거는 일시정지나 서행을 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감속을 했다는 뜻이에요.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걸로 또 가해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상대 차량을 밀고 가거나 전도시킨 경우 밀고 가거나 전도전복을 시켰다는 것은 속도가 그만큼 살아있었다는 거든요. 속도가 크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일시정지 서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감속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것도 증거판독 방법이 될 거고요. 근데 상대 차량의 정면을 충돌하는 경우요. 요거는 정면을 서로 꽝 부딪쳤는데 이게 속도를 끼익 줄이면서 부딪친 건지 그대로 있는 속도가 와서 와서 받은 건지 이거는 정면 충돌 여부를 가지고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했는지 서행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요거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쉽게 판단하려면 차량을 측면충돌 했으면 일시정지 서행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정면 충돌에는 그 에너지가 상세 되기 때문에 없어져요. 일시정지 서행은 정면 충돌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25번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비신호 교차로는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고 서행을 해야 되는 거죠. 보기 볼까요? 충돌 직전 노면에 제동 타이어 흔적이 없는 경우 스키드 마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정지했는지 서행했는지 알 방법이 없죠. 요거는 흔적이 있으면 대상이 될 텐데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요마크가 형성이 되어있다. 요마크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했죠. 차가 회전하면서 생기는 타이어 미끄럼 마크요. 상대 차량의 측면을 정면으로 충돌한 경우 차 측면을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요. 요것도 설명하는 대상이 되고요. 또 가해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상대 차량을 밀고 가거나 전도 전복시켜 이거 같은 케이스죠. 3번과 4번이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은 틀린 것은 스키드 마크가 없는 경우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1번이 답이 됩니다. 126번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의 성립요건 중 시설물 설치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교통안전 표지를 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표지판들이 여러 개 설치가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들 중에 게 아닌 거 그게 뭐냐 이거죠. 양보 표지 일시정지 표지 서행 표지 양보하라 일시정지하라 서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보호 좌회전하라 이거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다는 거는 직진 신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언제 해요? 직진 신호시 하는 거죠. 초록볼에서 녹색 신호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녹색 신호가 있으니까 비보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호등이 없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붙일 수가 없죠. 따라서 이거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27번이요. 다음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중에서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했어요. 실수 운전자 과실 사고 찾아볼까요? 1번이요. 선진입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원래 선진입이 양보하게 돼 있죠? 선진입에게 양보하게 돼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는 곳 교통이 빈번한 것을 통행하면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행하는 경우 왜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비신호 교차로니까 비신호 교차로는 일시정지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했으니까 운전자 과실이죠. 이것도 성립 요건이 되고요. 통행 우선권이 있는 차량에게 양보하고 통행하는 경우 이렇게 운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성립 될 수가 없죠. 사고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일시정지 서행 양보 표지가 있는 곳에서 이를 무시하고 통행했다. 이거 지시위반이죠? 지시위반. 따라서 이것도 성립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양보하고 통행하는 경우 3번이 되겠네요. 128번.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운전자의 일반적인 과실이 아닌 것은 과실 아닌 걸 찾아볼게요. 선진입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은 경우 선진입 양보해야 되죠? 교통이 빈번한 것을 통행하면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행하는 경우 왜 일시정지 안 했어요? 이 신호인데 틀렸죠? 이것도 과실이 있죠? 통행 우선권 있는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통행하는 경우 통행 우선권 있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양보 안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죠? 차량의 양보 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이를 지키며 통행하는 경우 양보 표지 시키고 통행했대요. 그러면 과실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따라서 이거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29번. 다음 중 서행의 정의는 했어요. 서행의 정의가 뭐예요?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것. 이게 서행이죠? 그게 보기에 있나요? 보죠. 여기 있네요.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이게 서행의 정의입니다. 이거 답 4번이죠? 차동차가 완전히 멈추는 상태의 정지죠? 정지.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히 멈추어야 하는 행위 자체 일단 정지 되겠죠? 일단 정지. 차가 반드시 멈추어야 하되 얼마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일시정지 되겠죠? 따라서 서행의 정의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0번. 도로교통법령상 운전 중에 일시정지를 해야 할 상황. 아닌 것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경우. 이거는 서행하는 경우죠. 서행. 좌우회전할 때 천천히 하는 거죠. 섰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섰다 갈 케이스 있죠. 물론 횡단보도 있을 때 그 앞에는 일시정지 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단순히 우회전하고 이럴 때는 서행만 하면 됩니다. 일시정지하는 상황이 아닌 거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교차로 부근 긴급자동차 접근할 때 일시정지 해드려야 되죠?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횡단하면 딱 서야 됩니다. 이것도 일시정지고요. 적색등화 전멸이에요. 적색등화 전멸은 일시정지 후 통과죠? 일시정지 후 통과. 황색등화 전멸은 어떻게 해요? 서행하면서 통과. 이게 황색등화죠. 황색등화 전멸과 적색등화 전멸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1번. 다음 중 일시정지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차가 멈추되 얼마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게 일시정지죠?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거. 서행이죠. 반드시 멈춰야 되되 얼마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일시정지죠. 바뀌어 멈추는 행위 자체. 이건 일단 정지라고 했죠? 이건 정지고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2번. 주행 중 교차로 또는 그 부분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을 했대요. 어디서? 교차로 부분에서요.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운전 방법은 어떻게 해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한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냥 정지하면 안 되고 일시정지하는 겁니다. 지나가면 지나가야 되죠. 긴급자동차가 피해갈 수 있도록 도로 중앙을 이용해 서행하는 게 아니고 좌우측을 통해서 서행을 하죠. 그 자리에서 정지하면 막 숨 안 되죠. 피해서 정지를 해줘야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3번. 다음 중 난폭운전이 아닌 것은? 요즘 난폭운전 단속 엄청 심하게 하죠. 어떤 것들이 난폭운전입니까? 급격한 차로 변경 급차로 변경이라고 부르죠. 또 타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속도로 운전 위협이 되지 않는 속도로 운전했으면 운전 잘 한 거죠. 이건 난폭운전이 아니네요. 2번이 답이 되겠고 핸들 급조작 지그재그 운행 이런 것들 다 난폭운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답이 2번이 되겠네요. 134번. 다음 중 안전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안전운전인가? 인식할 수 있는 과실로 타인에게 현저한 위혜를 초래하는 운전을 하는 경우 안전운전 아니죠. 또 타인에게 위험을 주는 속도로 운전을 하는 경우 이것도 안전운전 아니고요.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는 것 이게 안전운전이겠죠. 타인의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운전 당연히 아니고요.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상식 문제네요. 이런 문제는 틀리면 맞출 게 없죠. 3번입니다. 135번.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가 아닌 것은?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아닌 것은? 사들이에요. 자동차 장치 조작을 잘못한 경우 과실이죠. 과실인데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벌을 받는 거죠. 전후 좌후 주시가 태망하다. 이것도 운전을 똑바로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과실이죠. 안전운전 불이행 맞아요. 차 내 대화 등 운전 부주의 이것도 안전운전 불이행이죠. 음식 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로 처벌을 받는 거고요. 차량 정비 중에 안전부주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거는 교통사고가 아니죠.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정비사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36번. 다음 중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에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안전운전 불이행 성립 안 하는 경우 차 내 대화 등으로 운전을 부주의한 경우 과실이니까 당연히 성립하죠. 운전자 과실을 논할 수 없는 사고 과실을 따질 수 없대요. 그러면 과실을 따질 수 없으면 잘못한 사람을 따질 수 없는데 안전운전을 불이행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자책 없죠. 과실을 논할 수 없으면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를 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동차 장치 조작을 잘못했거나 타인을 위해 준 난폭 운전을 했거나 이건 다 안전운전 불이행에 해당을 하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37번 안전거리 미역보사고의 성립요건 중 운전자 과실 원인에서 앞차에 과실이 있는 급정지 원인 앞차가 갑자기 끼익 쓰는 거 그 원인이 아닌 거 뭐라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케이스가 뭐냐 하는 거죠. 앞차의 교통사고를 보고 급정지하는 거 이거는 앞차가 과실이 있는 게 아니죠. 앞차가 사고 나서 쓰는 건데 앞차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답이 1번이겠네요. 우측 도로변 승객을 태우거나 주정차 장소가 아닌 곳에서 급정지하거나 사고 구경하기 위해서 급정지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앞차 과실이 있는 급정지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38번 안전운전 불이행사고로 볼 수 있는 것은 했어요? 차량 정비 중 안전부주의 이거는 정비사고죠. 정비사고 보통 사고가 아닙니다. 보행자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해서 통행한 경우 이건 안전운전 불이행사고가 아니라 보행자 사고죠. 또 차 내 대화 등으로 운전을 부주의한 경우 이게 운전부주의 운전부주의가 안전운전 불이행사고죠. 답이 3번이죠. 1차 사고에 이은 불가항력적인 2차 사고 이거는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안전운전 하려고 했는데 1차 사고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음은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교시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교시 자동차 관리 요령 보겠습니다. 1번 자동차의 일상점검을 실시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일상점검이라 하면 출발하거나 출발하기 전이거나 이럴 때 차 상태가 괜찮은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타이어 펑크라는 곳은 없는가 이렇게 외관으로 살펴보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1번 경사가 없는 평탄한 곳에서 실시한다. 그래야겠죠. 안 그러면 경사진 곳에 차가 있으면 굴러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맞고요. 변속레버는 중립에 위치시킨 후 주차브레이크는 풀어놓는다. 주차브레이크 이거잖아요. 이거 주차브레이크 사이드 딱 당겨놔야 되죠. 안 당겨놓고 그대로 앞에 내려놓으면 중립에 위치시킨 상태, N에 놓은 상태로 주차브레이크 풀리면 조금이라도 경사가 있으면 차 굴러가죠. 이거는 주차브레이크는 반드시 당겨놓아야 되죠. 틀렸고요. 2번이 답이겠네요. 3번 점검은 환기가 되는 장소에서 실시를 한다. 그래야겠죠. 환기 안 되는 곳에서 만약에 가스가 새어나오거나 그러면 지지식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도 맞고요. 전기배선을 정비할 때는 사전에 배터리의 음극단자를 분리한다. 배터리 음극단자를 분리한다는 것은 배터리의 전류가 흐리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거죠. 이것도 맞아요. 따라서 중립에 위치시킨다면 주차브레이크를 당겨놔야 되는데 풀어놓는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일상점검 중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아닌 거예요. 경사가 없는 평탄한 장소에서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점검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실시를 하고 연료장치나 배터리 부근에서는 불꽃을 멀리한다. 멀리해야겠죠. 그래야 화재의 사고 예방할 수 있죠. 변속레버는 R에 위치시킨 후 점검을 한다. 변속레버는 P에 위치시켜야 되죠. R이 아니고 아닌 거 찾는 거니까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어요. 3번 자동차의 일상점검을 실시할 때 운전석 점검 내용이 아닌 것은 했어요. 운전석이요. 운전석에 점검할 수 있는 거 뭐냐 이거죠. 아닌 거 찾아보래요. 핸들의 흔들림, 유동 이런 거 핸들 이렇게 돌려보면 알 수 있죠. 당연히 알 수 있고요. 브레이크 페달의 자유 간극과 잔류 간극의 적당 여부. 페달 이거 밟아보면 알 수 있죠. 운전석에서도 이거 밟아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 할 수 있고요. 램프의 전멸 및 파손 여부. 램프가 전멸을 제대로 대고 있는지 부서지진 않았는지 운전석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알 수 없죠. 가서 봐야 알잖아요. 이거는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와이퍼의 작동 여부. 이거 작동시켜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올려보면 와이퍼가 이렇게 닦죠.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맞아요. 점검 내용 아닌 것은 3번 램프의 전멸 및 파손 여부. 이거는 외관 점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클러치의 자유 간극 점검과 관련이 있는 일상 점검 항목은 했습니다. 클러치 자유 간극 점검. 이거 하려면 어떤 걸 해봐야 될까요? 클러치가 어디에 있는 건지 알아야겠죠? 클러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변속기에 있는 거죠. 어쩔 때 클러치 씁니까? 매뉴얼 운전해 보신 분이 아실 텐데 오토로만 하신 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클러치가 뭡니까? 클러치를 기어를 빼내가지고 다음 기어를 바꾸고 고단이나 저단으로 바꿀 때 쓰는 게 클러치죠. 왼발로 클러치를 밟고 엑셀에서 발을 떼서 기어를 고단이나 저단으로 바꾼 다음에 클러치를 띄면서 다시 엑셀을 밟아줘야 되죠. 즉 변속, 트랜스미션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변속기의 주요 부품이죠. 클러치요. 따라서 클러치가 제대로 간극이 점검이 돼 있는지 자유 간극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려면 변속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운행 후 점검 사항 중 외관 점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운행 후에 외관 점검하는 거예요. 바깥 모습만 보는 겁니다. 1번 엔진 오일의 양은 적당하며 점도는 이상 없는지 여부 엔진 오일의 양을 바깥에서 알 수 있어요? 없죠. 본 넷 열어가지고 엔진 오일 빼가지고 찍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이거는 엔진 오일은 외관 점검에 해당이 안 하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엔진 점검에 해당을 하죠. 차체가 기울어졌는가? 차체 부품이 떨어진 건 없는가? 후드의 고리가 빠지진 않았는가? 이런 거 다 외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이요. 폭발성 물질을 자동차 내에 방치할 경우 가장 위험한 계절은 했습니다. 차에 이렇게 라이터 이렇게 넣어놓고 창문 다 닫은 다음에 주차해놓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뜨거워지면 가스가 폭발할 수도 있죠. 이렇게 뻥 터질 수 있는데 언제 그럴 확률이 제일 높을까요? 가스 라이터 터지는 확률이 높은 계절 언제예요?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여름이죠. 여름에. 제일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 계절.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죠. 차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런 폭발성 물질은 쉽게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인화 물질들이 쉽게 발화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폭발성 물질은 차 안에 두시면 안 되겠고요. 특히 여름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네요. 7번. 다음 중 소화기의 사용방법으로 틀린 걸 써냈어요. 소화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충전할 필요가 없다. 소화기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소화기도 다 5년마다 갈아줘야 되고요. 이 안에 있는 분말이 굳어요. 그래서 그 분말 같은 것도 다 새 걸로 바꾸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충전 압력이 떨어지거든요. 이 압력이 원래 초록색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압력이 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압력 같은 것도 조절을 또 해줘야 되고 점검을 통해서 매년 점검을 해서 초록색으로 가 있게 해야 되고 5년 정도 지나면 새 소화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차에 두고 쓰시는 분들이 거의 신경 안 쓰죠. 이거 아주 중요한 순간에 못 쓰는 일이 벌어지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바꾸셔야겠고요. 소화기 그래서 영구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 충전 같은 것도 매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틀린 거 찾는 거니까요. 1번이 틀렸네요. 정기적으로 충전 관리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사용법 볼까요?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 안전핀을 제거한다. 이거 왜 바람을 등져요? 소화기를 뿜어야 되는데 바람이 내 앞으로 오면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등지고 내가 등으로 바람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 앞으로 바람이 불어나가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소화기 노즐을 화재 발생 장소로 향한다고요? 그래야 노즐을 이렇게 화재 발생 장소로 향해야 불 쪽으로 이렇게 쫙 뿌릴 거 아닙니까? 맞고요. 손잡이를 움켜쥐고 빗자루를 쓸듯이 방사한다. 그래서 쓱쓱쓱 이렇게 쏴줘야 산소를 차단하면서 불을 쉽게 빨리 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요. 소화기 영구적이라고 그랬던 1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8번 운행 전 충분한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운행 전 충분한 시계 이 시계가 이거 손목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시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핸들 조정합니까? 잘 보이게 하려고 핸들을 조정해요? 아니죠. 잘 보이게 하려고 에어컨 틀어요? 아니죠. 잘 보이게 하려고 브레이크 밟아요? 아니죠. 잘 보이게 하려고 백미러 조절하죠? 후사경 조절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번 보겠습니다. 터보 차저의 주요 고장 원인이 아닌 것은? 일단 터보 차저가 뭔지 알아야겠죠? 터보 차저가 뭐냐면 배기로 나오는 배기가스를 배기출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여기 터빈이 달려있어요. 터빈을 돌려가지고 압축 공기를 훨씬 빠르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 이런 건 자연으로 흡기하다가 자연으로 배기하는데 터빈 에너지를 돌려가지고 나가는 배기 에너지를 살려가지고 터빈을 돌리고 공기를 더 빠르게 밀도가 높게 공급을 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에요. 따라서 엔진 효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영후 결과에 따르면 거의 200% 가까이 증가한다고 나와있어요. 터보 차저가 달려있으면 그만큼 힘이 좋아지는 효과를 갖게 되겠죠? 이것이 갖는 주요 고장 원인이 뭐냐 이거에요. 엔진 오일이 오염되는 경우 엔진 오일이 오염되면 여기 빠져나가는 배기가스에 문제가 생기겠죠? 주요 고장 원인이 되고요. 또 윤활류 공급 부족 여기서 윤활류가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제대로 된 배기가스 나오지 않으면 또 이게 또 터빈이 돌아가지 않죠. 고장 원인이 되고요. 이물질 유입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염이랑 같은 맥락에 있는 거니까요. 마찬가지고요. 냉각기는요. 여기 터보 차저의 구조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냉각기 고장은 고장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10번 자동차 터보 차저의 관리요령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어요? 터보 차저. 배기가스 써가지고 터빈 돌려가지고 흡입 공기를 빠르게 밀도 있게 공급시켜서 엔진 효율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법이죠? 이거 관리요령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1번 회전부의 윤활과 터보 차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이물질이 있으면 터보 차저의 터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되고요. 시동 전 오일 양을 확인을 하고 시동 후 오일 압력이 정상적으로 상승되는지 확인한다. 이 오일이 또 제대로 없으면 배기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터빈 돌릴 수가 없죠. 맞고요. 운행 전 예비 회전을 시켜준다. 그래서 적정 온도와 적정 오일이 또 적정 배기가스를 뿜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예비 회전이 필요하죠. 맞아요. 4번 공회전 시 급가속을 자주 한다. 급가속을 자주 하게 되면 여기 터빈 날개에 여기 날개에 부러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터보 차저 관리할 때 공회전 같은 거 해주면 좋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따라서 맞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1번 자동차 내장을 세척할 때 사용하면 변색되거나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했어요. 차 내부 닦을 때요. 차 내부 닦을 때 가죽이나 또 인조가죽 쓰시는 분도 있고 플라스틱 쓰시는 분도 있고 많은 내장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 그 내장제가 색깔이 변하거나 더 막 일어나거나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뭐냐 이거죠. 닦아도 원형에 변형이 없는 괜찮은 세척제는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아세톤 에나멜 표백제 물수건 딱 봐도 이 중에 어떤 걸로 닦으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물수건이죠 물수건 아세톤 에나멜 표백제는 다 화학약품이잖아요. 그래서 얘들로 닦게 되면 색깔이 변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물수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죠. 어떤 가죽을 닦던 플라스틱을 닦던 물수건으로 닦았다고 해서 형질이 변하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금이 가거나 딱딱하게 굳거나 이러지 않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고압 압력 용기에 저장한 기체 상태의 연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어요.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했대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워드 키워드는 바로 고압이에요. 고압 압력 그래서 높은 압력으로 뭘 한다 이런 거거든요. 천연가스가 영어로 하면 내추럴 게스죠.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압축한 거예요. 압축 영어로 하면 뭐냐면 컴프레스드예요. 컴프레스드 여러분 콤프레샤라고 들어보셨어요? 자동차 정비할 때 보면 압축기가 있거든요. 에어컨 같은 거 할 때 가스 압축하는 압축기를 컴프레셔라고 하는데 컴프레셔예요. 원래 명칭은 압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컴프레스드 그러면 압축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압축된 기체 상태의 연료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한 거 컴프레스드 네이추럴 게스예요. 그래서 이거 앞자만 따가지고 C N G 라고 부르는 거예요. 답이 4번이에요. 버스 있죠? 시내버스들 파란버스, 초록버스 다요. C N G 버스라고 부르죠? 청정연료라고 부르는데 컴프레스드 네이추럴 게스의 약자입니다. 압축천연가스라고 불러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헷갈리시는 게 이제 리퀴파이드라고 액화한 프로펜 게스가 있어요. 리퀴파이드 택시에서 택시 택시가 LPG를 사용을 하죠. 택시는 LPG 버스는 CNG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LNG는 이거는 이제 우리 도시가스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가스 이 문제는 CNG가 답입니다. 4번이 되겠네요. 13번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고압 압력 용기에 저장한 기체 상태의 연료를 뭐라고 해요? 컴프레스드 네이추럴 게스 C N G 라고 하죠. 이거 압축천연가스 이렇게 부르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잘 외워놓으시고요. 14번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의 가스 공급 라인에서 가스가 누출될 때예요. 그때 조치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가스가 지금 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동차 부근으로 화기 접근을 금지해야겠죠? 맞아요. 터집니다. 큰일 나죠. 탑승하고 있는 승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겠고요. 가스 공급 라인에 몸체가 파열된 경우 용접하여 재사용한다. 아 이건 용접하여 재사용하면 안 돼요. 틀렸죠. 왜 안 되냐면 가스 공급 라인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고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균열이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균열이 생긴 거거든요. 여기 용접을 하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덮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는 두께가 원래 이만하여야 되거든요. 두께가 이만큼이 빚어 지금. 그럼 가스가 이쪽을 뚫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는 용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새 걸로 교체해야 돼요. 용접해서 사용하면 큰일 나요. 터집니다. 터진 데가 또 터져요. 용접하시면 안 돼요. 검지할 때는 비눗물 이렇게 발라보죠. 왜냐하면 무색에 묻히니까 비눗물을 발라가지고 가스 검지기로 확인을 합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고요. 15번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계기판에 CNG 램프가 점등될 경우 조치사항으로 맞는 것은? CNG 램프가 왜 들어올까요? CNG 램프는 연료가 부족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도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기름 없으면 기름 마크 불 들어오죠? 그럼 똑같이 CNG도 연료 없으면 CNG 램프 불 들어와요. 그러면 연료 없어서 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스를 충전해야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게 지금 왜 이 문제가 되게 쉬운데 이런 문제가 나오나 싶을 텐데 저 CNG 램프가 뭐하는 램프인지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버스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관리와 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16번 험한 도로에서 주행할 때 자동차 조작 여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험한 도로예요. 막 자갈 입고 그런 도로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자동차를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적합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보죠? 요철이 심한 도로에서 어떻게 해요? 감속 주행해야 되죠. 이때 가속 주행하거나 고속으로 주행하면 어떻게 돼요?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타이어가 깨지거나 그렇게 되죠. 맞고요. 비포장도로 눈길, 빙판길, 진흥탄길을 주행할 때는 속도를 낮추고 제동거리 충분히 확보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눈길이나 비포장도로 이런 데서는 제동거리가 훨씬 길어지게 되니까 미리미리 속도를 떨어뜨려야 제동거리 줄일 수 있고 그래야 앞차와 감각도 확보할 수가 있고 안전운전하게 된다 하는 거죠. 눈길, 진흙길, 모랫길에서는 1단 기어를 사용하여 가속을 한다. 1단 기어가 틀렸네요. 1단 기어를 쓰는 게 아니라 2단 기어를 쓰는 거죠. 1단 기어는 너무 속도가 너무 느리죠. 적당한 속도를 가지고 적당한 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단보다는 2단이, 3단보다는 2단이 좋습니다. 그래서 눈길, 진흙길, 모랫길에서는 2단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적합하지 않은 거니까 3번이 답이 되겠고요. 2단 기어 사용해야 되겠고 기어 변속이나 가속은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어를 변속하게 되면 차의 힘이 그만큼 그 순간 떨어지게 되죠. 그때 만약에 진흙탄과에 빠지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피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7번 악천후시 주행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악천후요.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럴 때요. 비가 내릴 때는 노면이 미끄러움으로 급제동을 피하고 차간거리 충분히 유지한다. 상식이죠 이거? 브레이크 라이닝이 물에 젖어있어도 제동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계속 주행해도 된다? 여기 브레이크 라이닝이죠. 여기가 물에 젖어서 미끈미끈하면 이 브레이크 아무리 잡아도 쭉쭉 미끄러지죠? 그러면 제동이 안되죠. 엄청 미끄러워지죠. 거리가 엄청 길어지게 돼요. 계속 주행하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 젖은 거 브레이크를 짧게 짧게 밟아가지고 브레이크를 건조시킨 다음에 운행을 해줘야 됩니다. 틀린 거 2번이겠고요. 맞는 답 확인해보죠. 폭우가 내릴 때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움으로 충분한 제동거리 확보할 수 있도록 감속을 해준다. 상식이죠. 맞아요. 안개가 끼었거나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 시계가 불량한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미등안개 등 전조등 점등하고 운행을 한다. 틀린 거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겨울철 타이어에 체인을 장착한 경우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일반적으로 몇 킬로미터 파워 이내로 주행을 해야 되는가 체인 끼고 달릴 수 있는 최고속도가 얼마예요? 30킬로미터 파워예요. 부분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외워놓으셔야겠죠? 체인 끼고 과속하시면 도로가 다 깨지죠. 체인도 끊어질 수도 있고요. 천천히 달리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달려야 되냐? 30킬로 이내로 달리셔야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어요. 19번 오버히트가 발생하는 원인은 했어요? 오버히트가 뭐예요? 열이 넘었다. 이런 거죠? 과열이요. 과열. 과열되는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왜 과열될까요? 엔진에서 강력한 열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식혀주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오버히트가 열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에어컨 아닙니다. 에어컨은 사내를 차갑게 하는 거지 엔진을 식혀주는 게 아니에요. 엔진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냉각수죠. 냉각수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또 어디가 세거나 냉각수 세면 부족해지죠? 부족하면 냉각수가 엔진을 냉각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엔진에서 이렇게 열이 나서 벨트가 끊어지거나 녹거나 냉각수가 증발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발생하는 원인은 냉각수 부족 및 누수가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20번 오버히트가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엔진이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요. 냉각수가 부족한 경우는 그럴 수 있죠. 배터리의 전압이 낮을 경우 배터리 전압은 냉각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원인이 아닌 것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냉각수에 부동액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그냥 한겨울에 부동액이 안 들어있으면 냉각수가 얼어요. 얼면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을 못하겠죠. 당연히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엔진 내부가 얼어서 냉각수가 순환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역시 냉각수가 돌지 않기 때문에 엔진이 지속적으로 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발생 원인이 되겠죠. 따라서 발생 원인이 아닌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배터리 전압 얘기를 했던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1번 겨울철 자동차 운행 요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겨울철 운전 방법이죠. 엔진 시동 후에 바로 운행한다? 아니죠. 예열을 해줘야 되죠. 적합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맞는 거 볼까요? 2, 3, 4 맞는 얘기인데 차의 하체 부위에 얼음덩어리 같은 거 붙어있으면 떼어내고 출발해야 되겠고요. 가속 페달이나 핸들 급조작하면 미끄러질 수 있죠. 후륜구동 자동차는 뒷바퀴의 타이어 체인을 장착해야 된다. 구동되는 바퀴의 체인을 장착해야 힘을 받겠죠? 따라서 적합하지 않은 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자동차의 안전 운영 요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동차 안전 운영 요령이 아니라 고속도로요. 연료, 냉각수, 엔진오일, 각종 벨트, 타이어 공개합 등을 운행 전에 점검을 한다. 이건 뭐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도 다 마찬가지죠. 운행 전에 당연히 점검해야 되고요. 터널의 출구 부분을 나올 때에는 속도를 줄인다. 터널의 출구 부분을 나올 때 속도를 왜 줄여야 됩니까? 명순흥 현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껌껌한 곳에 있다가 밝은 곳이 딱 나왔을 때 눈이 부셔가지고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명순흥이라고 하는데 고속도로 운전할 때는 고속으로 차가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거리가 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명순흥 같은 것 때문에 터널의 출구 부분에서는 속도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죠. 맞고요. 3번 고속도로를 벗어날 경우 미리 출구를 확인하고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킨다. 맞죠? 이건 상식이고요. 이렇게 반드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4번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풋브레이크만 사용해야 한다. 원래 국어문제 풀 때도 뭐뭐만 이러면 그게 보통 답이죠. 이것도 4번이 답이네요. 왜 틀린 거냐면 풋브레이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엔진 브레이크도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써야 되죠. 왜 그래요? 언덕 같은 산지 같은 데 갈 때 내려올 때 계속 브레이크 밟고 내려오게 되면 브레이크 오일이 끓어오르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밟아도 제대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예요? 베이퍼락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수증기에 의한 잠김 현상 이런 뜻인데 풋브레이크를 많이 쓰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도 함께 사용을 해주는 게 좋죠. 적합하지 않은 것은 풋브레이크만 써야 된다 그랬던 4번이 적합하지 않았겠네요. 23번 시동키를 꽂지 않았지만 키를 차 안에 두고 어린이들만 차내에 남겨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차내에 어린이들 남겨두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나 어린이 보호 차량이 그 어린이 남겨놓고 어린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차내에는 반드시 어린이를 두고 다니시면 안 돼요. 꼭 데리고 다니시고요. 여러분이 전셋버스로 어린이 보호 차량을 운행을 하시게 되면 어린이들이 차에 있는지 없는지 꼭 맨 뒷자리까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확인 후에 차 문을 잠그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키를 차 안에 두고 어린이들만 차내에 남겨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어린이들이 행동을 모방해서 시동키를 작동시킬 수 있다. 그죠? 키가 차 안에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에어탱크의 공기압이 급격히 저하된다. 애들이 차 안에 있다고 해서 에어탱크 공기압이 줄어들까요? 그렇진 않죠. 이거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차 안에 다른 조작 스위치를 작동시킬 수도 있죠. 애들이 만질 수도 있잖아요. 차를 조작해서 심각한 신체 상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죠? 어디가 다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 안에 일단 애들 두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차 안에 아이들이 있다 해서 에어탱크의 공기압이 저하되거나 이러진 않죠. 이거는 먼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4번이요. 다음 중 버스에 화문실 도어를 개폐하는 요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걸 쓰여냈어요. 화문실이 어디냐면 여기죠? 버스 왼쪽 밑에 있는 여기요. 화문실 열 때 어떻게 열어요? 키로 꽂아서 돌려서 열죠? 이거는 자동 개폐 버튼 이렇게 열면 안 됩니다. 달리다가도 막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 개폐 버튼 쓰면 안 되고요. 적합하지 않는 거 찾는 거네요. 답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전용 키 써가지고 키 직접 잠금 해제한 다음에 당겨서 열어야 되죠. 3번이 문 여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닫은 후에는 키 사용해서 또 잠궈야 되죠. 여기까지 해야 안전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거니까요. 자동 개폐 버튼 쓴다고 했던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5번 열려주기구 개폐 방법 틀린 것은 했습니다. 기름 넣을 때요. 어떻게 열어요? 왼쪽으로 돌려서 열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죠.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끽끽끽 하잖아요. 보고 보죠. 여기도 지금 써있죠? 화살표가 어디 방향으로 돼 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돼 있죠? 여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돌리면 잠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틀린 거 찾아볼게요.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열려주기구 캡을 분리하는 게 아니고 잠근다 이거죠? 네 잠근다. 이쪽이 시계방향입니다. 그죠? 1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맞는 것들 확인해 볼까요? 연려주기구에 키 홈이 있는 차량은 키를 꽂아 잠금 해제 시킨 후에 연려주기구 커버를 열어야 돼요. 그죠? 그냥 안 돌아가요 이거. 연려주기구에는 연려주기구 커버를 닫고 가볍게 눌러서 원위치 시킨 후 확실하게 닫혔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띠띠띠 소리 날 때까지 돌리죠? 끝까지. 또 일반적으로 연려주기구에 키 홈이 있는 차량은 연려주기구 커버를 잠글 때 키를 이용해야 잠글 수 있다. 그죠?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음은 개폐방법 틀린 것은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분리한다고 하는 게 틀렸죠.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잠그는 거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서 여는 겁니다. 26번 자동차의 좌석에서 등받이 맨 위쪽에 머리를 받치는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을 쓰여냈어요. 요거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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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요? 헤드레스트라고 하죠? 요게 요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영어로 하면 헤드레스트인데 헤드가 이제 머리잖아요. 레스트가 이제 쉬다 이런 뜻이니까 명사로 따지면 받침 이런 뜻이니까 머리 받침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머리 받침이죠. 헤드레스트요. 2번이었습니다. 27번 히터 사용 중에 발열이나 저온 그리고 화상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승객이 아닌 것은 했어요. 신체가 건강하거나 기타 질병이 없는 승객 건강하고 질병 없는 승객이 발열이 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1번이 답이네요. 피부가 연약하거나 그러면 이제 화상 같은 거 쉽게 입을 수 있겠죠. 피로가 누적된 승객 바로 하고 그러면 여기 발열 같은 거 생길 수 있고 술을 많이 마시는 승객 역시 발열, 저온 이런 거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승객이 아닌 것은 건강하신 분, 질병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은 그런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8번 다음은 안전벨트 착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했어요. 안전벨트 보호효과 증대를 위해서 별도의 보조장치를 장착한다. 안전벨트에다가 따로 보호장치 넣는 거 아닙니다. 뭐 여기서 무슨 쿠션을 갖다 대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요. 틀렸고 어깨벨트는 어깨와 목 부위를 지나 도록 한다. 어깨는 맞는데 목 부위를 지나면 안 돼요. 목을 지나면 나중에 목이 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어깨뼈 있죠. 여기 뼈 부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벨트는 복부 부위를 지나가도록 한다. 복부 부위가 아니고 골반 부위를 지나가야 돼요. 골반. 뼈에 의해서 지지가 돼야 지지력을 받습니다. 나중에 목이나 이런 배 부위 이런 데 좀 물렁물렁한 부분들 있죠. 그런데 벨트가 지나가게 되면 급정지했을 때 살 있는 부분, 목이 있는, 기도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누르게 돼요. 그러면 또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뼈 위를 지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허리벨트는 골반 위를 지나 엉덩이 부위를 지나가도록 한다. 여기 골반을 지나서 엉덩이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4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29번. 자동차 계기판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그죠? 적상거리계. 자동차가 주행한 총 거리를 나타낸다. 그죠? 이거 거리계 총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미터기 말하는 거죠. 2번 회전계. 바퀴의 시간당 회전수를 나타낸다는데 여기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바퀴가 틀렸죠. 바퀴가 아니라 뭐예요? 엔진이에요. 엔진의 시간당 회전수를 나타내요. R, P, M이라고 하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퀴가 아니라 엔진의 시간 회전수를 나타낸 겁니다. 낙자는 Revolution Per Minute 해가지고 1분당 돌아가는 수, 엔진의 분당 회전수 이걸 말해요. 회전계는 바퀴가 아니라 엔진이다. 틀린 건 2번이 되겠고요. 속도계는 자동차의 시간당 주행속도를 나타내고 전압계는 배터리의 충전 및 반전 상태를 나타냅니다. 30번 배터리의 충전 및 반전 상태를 나타내는 계기장치는 뭐예요? 전기, 그쪽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온연료는 아니죠. 이건 확실히 아니고 엔진오일이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배터리 충전, 무슨 전자가 들어가야겠죠? 전기, 전기전자. 전압계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1번 자동차 계기판에서 연료탱크에 남아있는 연료의 잔류량을 나타내는 것은 연료, 잔류량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전압계? 전기인데? 아니죠. 충전계? 충전이잖아요. 아이고. 연료냐 급위냐인데 급위라는 말은 없고요. 연료계가 답이 되겠죠. 답이 2번입니다. 32번 배기브레이크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계기판에 나타나는 표시등은? 배기브레이크 있죠? 브레이크 중에 풋브레이크, 제이크브레이크, 배기브레이크 있는데 배기브레이크 작동시키면 나타나는 등은 뭘까요? 배기브레이크 등이죠? 이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상식이죠? 이거 많이 하루를 할게요.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배기브레이크 작동시키면 배기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죠. 이거 1번이 되겠습니다. 배기브레이크 아시죠? 배기 가스를 막아가지고 가스가 역류해가지고 그 가스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그 가스의 압력으로 엔진을 정지시키는 그게 배기브레이크 원리죠? 다음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해냈어요. 주행빔 상향등 작동 표시등 이거죠? 상향등? 상황등? 상황등이라는 건 없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등 이거요. 보인 적 있죠? 그리고 연료전량 경고등 이거. 깜빡깜빡 하죠? 이 세 가지는 다 경고등이에요. 이것도 왜 경고등이라고 하냐면 앞차가 눈부실 수 있어서 파란색으로 딱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등 작동 경고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경고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4번 전조등 스위치 1단계에서 점등되지 않는 등화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번호판 등, 차폭 등, 전조등, 미등 이렇게 있는데 이건 3번 전조등이죠? 전조등은 언제 점등이에요? 2단계에서 점등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전조등이라고 하면 이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쌍라이트요. 확 눈 밝아지는 거. 1단계가 아니라 2단계에서 점등되는 거죠?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전조등 사용 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있어요? 전조등 사용 시기. 이거 언제 쓰는 겁니까? 마주오는 자동차가 있거나 앞자동차 따라갈 경우에는 하향등 켜줘야 되죠? 매너 좀 매너. 그 다음에 야간 운행 시 마주오는 자동차가 없을 때 시야를 확보하는 원하는 경우 하향등 켤 수 있죠? 이건 맞아요. 다른 자동차의 주의를 환기시킬 경우 전조등은 2, 3회 정도 깜빡깜빡 깜빡깜빡 해주는 거죠? 혹은 내 뒤쪽에 음주단속하고 있으니까 혹은 졸음운전하지 마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려줄 때, 정보를 줄 때 이런 거 많이 쓰죠? 운전자 간의 어떤 불문율이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상향등을 켜고 운행한다. 물론 상향등을 켜면 밝아 보이고 좋긴 해요. 근데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들한테 굉장히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조차고 그렇게 늘 상향등 켜고 운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틀렸죠? 매너가 아니에요, 이거?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뽕이라고 그러죠? 우리 눈부신 현상. 현혹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거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향등은 늘키면 안 됩니다. 마주오는 차 있거나 앞차 따라갈 때는 꼭 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앞차 눈부시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따라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와시저액 탱크가 비어있을 경우에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와시저액 탱크가 없으면 와시저액을 쏠 수가 없죠. 그러면 와이퍼의 고무가 유리에서 원활히 미끄러지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뽀뽀뽀뽀뽀 소리가 나겠죠? 뽀뽀뽀뽀뽀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터는 안에서 돌고 있는데 위에 와이퍼는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 이 모터와 와이퍼 연결하는 부위가 탄단 말이에요. 부하가 심하게 걸리겠죠. 부러지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고장이 발생을 하게 돼요. 따라서 와이퍼의 모터가 손상될 수 있다고 하는 4번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7번. 다음은 자동차 스위치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 찾아볼게요. 야간에 맞은편 도로로 주행 중인 차량을 발견하면 상향등을 하향등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된다 이게 매너라고 했습니다 매너 아쉬웨이 탱크가 비어있거나 유리창이 건조할 때 와이퍼 작동을 금지한다 유리창이 건조할 때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와이퍼 모터가 손상될 수 있어요 이거는 작동 금지해야 되고요 방향지시등이 평상시보다 빠르게 작동하면 방향지시등 작동 스위치를 교환해야 된다 그죠 이거 전선 끊어진 거죠 깜빡깜빡깜빡 그래야 되는데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방향지시등 고장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새 걸로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작동 스위치를 교환하는 게 아니고 방향지시등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스위치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잘못된 거 그리고 차폭등, 미등, 번호판 등, 계기판 등 전조등 스위치 1단계에서 점등되는 거 맞죠 상향등만 2단계에서 점등되는 겁니다 전조등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엔진 오버이트가 발생할 때의 안전조치 요령이 아닌 것은 했어요 오버이트요 그 냉각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엔진이 과열되는 현상이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의 작동을 중지시킨다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엔진에 부활을 주는 작동들이거든요 부활을 주지 말아야 되니까 작동을 중지해야 되고요 맞고요 엔진이 과열되어 냉각수가 부족한 경우 이때 오버이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때는 차가운 냉각수를 공급한다 이게 틀렸네요 차가운 냉각수를 공급하면 엔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왜 이빨 같은 것도 따뜻한 국물 먹다가 아이스크림 갑자기 먹으면 이빨 깨진다 그러잖아요 즉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균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버히트를 극복할 때 차가운 냉각수를 굳는 건 좋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안전조치 요령이 아닌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맞는 거 볼까요? 엔진이 작동한 상태에서는 보닛을 열어서 엔진을 냉각시킨다 그죠? 천천히 서서히 냉각시키는 겁니다 엔진을 충분히 냉각시킨 다음에는 냉각수의 양을 점검하고 라디에이터, 호스, 연결부위 등 누스도 확인을 합니다 부족하지는 않은지 세는 데는 없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거죠 답이 아닌 걸 찾는 거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풋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응급조치 요령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풋브레이크 왜 작동 안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브레이크 쪽 시스템이 고장났거나 오일이 끓어올라서 베이퍼락 현상이 발생했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응급조치 요령 살펴볼게요 고단기어에서 저단기어로 한 단씩 줄여서 감속한 뒤에 주차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정지한다 이게 답이네요 엔진 브레이크를 써서 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엔진 브레이크 엔진 플러스 주차브레이크를 쓴다는 거예요 풋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1번이죠 2번은 주행 중에 시동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정지한다 주행 중에 시동은 어떻게 끄요? 시속 100km에서 시동 끌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한 거죠 3번 기어를 중립을 넣고 관성주행을 해서 정지할 때까지 주행한다 관성주행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너무 공주거리가 길어지게 되니까 옳은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단기어에서 고단기어로 한 단씩 올린다 올리면 엔진에 부하가 생기지 않죠 RPM이 오히려 떨어지죠 더 잘 굴러가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됐어요 고단에서 저단으로 내리는 겁니다 답이 1번이죠 40번 자동차의 견인에 필요한 경우에 응급조치 요령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어요? 견인 응급조치 요령이요 구동되는 바퀴를 들어 올려서 견인이 되도록 한다 그래야겠죠 기어가 물려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바퀴가 질질 끌려나올 수 있으니까 구동바퀴를 들어 올려 줘야 됩니다 이거 맞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일반 자동차에 의한 견인이 금지되어 있다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일반 자동차 견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한국도로공사가 견인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런 거죠 3번 일반 자동차로 견인할 경우에는 견인 로프는 7m 이내로 한다 이거 틀렸네요 7m 이내가 아니라 5m 이내로 하는 거예요 끈은 길이를 5m까지 하는 거고요 요 가운데 쯤에 흰색 천을 묶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네 3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4번 견인이 되기 전에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한 후에 변속레버를 중립해 놓아야 차가 굴러가겠죠 요건 맞는 얘기고요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1번 시동모터가 작동이 되지 않거나 천천히 회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있어요 시동모터요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점화 플러그가 마모되거나 배터리 단자에 부식 현상이 있거나 접지 케이블이 이완되거나 이 모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요 지금 점화 플러그가 마모됐다는 거는 이거는 시동이 자체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시동모터의 작동이 아니고 시동에 처음에 하는 전화 플러그 따다다닥 튀겨주는 불꽃이 튀기는 그게 고장간다는 얘기니까 모터의 작동 여부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번 운전할 때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이 뭘까요 핸들이 이렇게 유압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힘을 막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이유가 뭐겠느냐 하는 거죠 연료가 누술되었다 기름 샌다고 핸들이 무거워져요? 그렇진 않죠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기어 변속할 때 쓰는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것 때문에 핸들이 무거워진다? 아니죠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부족하다 아니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파워 스티어링이 뭐예요? 스티어링 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핸들이에요 원래 정식 명칭이 스티어링 휠이라고 불러요 스티어링의 파워 오일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라고 하면 핸들을 유압으로 작동시키게 하는 그 오일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오일이 빠지게 되면 핸들이 무겁게 잘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무거워지는 원인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에어컬리너 필터가 오염되는데 핸들이 무거워진다고요? 에어컨 앞에서 갈아주면 되는 거예요 핸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앞바퀴의 공기압이 부족한 경우도 핸들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기상에는 앞바퀴 공기압 얘기는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죠 43번 브레이크가 편제동되는 경우 추정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일단 편제동이 뭐냐면요 바퀴가 이렇게 4개 있잖아요 브레이크 딱딱딱딱 밟으면 똑같은 정지력을 딱 받아가지고 차가 이렇게 똑바로 쭉 나가서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은 브레이크가 잡히는데 이쪽은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여기는 멈춰있는데 여기는 안 멈추니까 굴러가니까 멈춰있는데 여기는 굴러가니까 이렇게 굴러간단 말이에요 차가 이게 이제 쓰긴 서요 근데 똑바로 안 쓰는 이걸 이제 편제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될 경우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렇게 발생하느냐 하는 거죠 1번 좌우 타이어 공기압이 다른 경우요 그죠 공기압이 다르면 한쪽은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있는데 한쪽은 공기가 거의 안 들어있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아도 서로 다른 압력으로 브레이크가 잡히게 되겠죠 이거 맞고요 타이어가 편마모되어 있다 한쪽은 타이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한쪽은 타이어가 네모나게 생기고 그러면 바닥에 닿는 면적이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이니까 이쪽이 훨씬 더 브레이크가 많이 잡히겠죠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다는 얘기죠 편마모도 맞는 얘기고요 라이닝의 마모 상태가 심하다 라이닝의 마모 상태가 둘 다 같이 심하면 어때요 둘 다 같이 심하면 똑같이 심하면 괜찮아요 그럼 어차피 같이 똑같이 브레이크가 잡히니까 편제동 되진 않아요 제동이 잘 안 될 뿐이지 그렇죠 이거는 편제동이 되는 원인이 아닌 거 찾는 거니까 이거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또 좌우 라이닝의 간극이 다르면 또 차이가 발생하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제동이 생기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라이닝의 마모 상태가 심하면 제동 자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편제동이 되는 게 아니고 44번 브레이크 제동 효과가 나쁜 경우 추정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닌 것은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공기압이 과다하다 공기압이 과하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타이어가 이렇게 바닥에 이만큼 접지를 해야 되잖아요 빵빵하게 들어있다 보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 닿는 부분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제동이 잘 안 되겠죠 제동 효과가 나빠질 수 있어요 이거 맞아요 공기 누설 타이어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 역시 빵빵하게 바닥에 닿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맞고요 좌우 라이닝 간극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제동이 발생하는 거죠 제동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이거 아니죠 원인이 아닌 걸 찾는 거니까요 3번의 답이겠네요 타이어의 마모가 심하다 바닥에 닿긴 닿는데 되게 미끄러운 거예요 바닥이 그러면 마모가 심하면 또 제동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죠 쭉 미끄러지니까 차가 이것도 제동 효과가 나쁜 원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좌우 라이닝 간극이 다르면 편제동이 발생하니까 제동 효과가 나쁜 거의 원인은 아니죠 따라서 다음은 3번입니다 45번이요 자동차의 동력 발생 장치에서 발생한 동력을 주행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태로 변화를 주어 바퀴에 전달하는 장치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뭘까요? 동력? 무슨 장치? 이동 장치? 전달 장치? 차단 장치? 순환 장치? 동력? 전달 장치죠 2번이 답이 됩니다 문제의 답이 있어요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동력 전달 장치 이건 나이도 하죠 이런 문제 틀리면 맞출 게 없습니다 46번이요 자동 변속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동 변속기의 장점이 아닌 것을 찾아볼게요 가격이 비싸고 구조가 복잡하다 이거는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죠 단점 가격이 비싸고 구조가 복잡한 건 자동 변속기 단점이에요 당연히 변속기를 안 쓰고 수동 변속을 쓰면은 가격이 싸고 구조가 간단하겠죠 이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죠 약간 국어 문제네요 답이 1번입니다 이거 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시동 꺼질 우려 없죠 수동 클러치하고 엑셀하고 작동 제대로 못 지키면 시동 꺼지죠 오토 트랜스미션은 시동이 꺼질 필요가 없죠 그리고 기어 변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운전이 편하다 그죠 발진과 가감속이 원활해서 승차감도 좋고 수동 운전 잘 못하면 꿀렁꿀렁하니까 멀미하고 그러죠 이제는 거의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7번 자동 변속기 오일에 수분이 다량으로 유입된 경우 오일의 색깔은 오일에 물이 섞인 거예요 그러면 오일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백색으로 변합니다 이건 외워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일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시면 찾기 어려우니까요 백색으로 변화가 되고요 나머지의 경우 원래 오일의 색깔은 이런 색이에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투명한 빨간색이죠 피처럼 피는 요거보다 훨씬 진하지만 약간 선 분홍색을 띄는 투명도가 높은 붉은색입니다 원래 오일 색깔 그래요 여기도 물이 섞이면 이렇게 투명한 백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요런 거에요 이거 지금 거의 검은색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안에 그 마멸분말 즉 엔진 벽이라든지 클러치 디스크 같은 것들이 쇳가루가 섞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윤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고지혈증 같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갈색이 요거 전 단계죠 가혹한 상태에서 사용했거나 장시간 사용했으면 갈색으로 되고 거기 쇳가루 같은 게 섞이면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동 변속기 오일의 색깔 원래는 투명한 빨간색인데 물이 섞이면 백색이 된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이요 라디얼 타이어의 특성이 아닌 것은 했어요 라디얼 타이어가 일단 뭔지 알아야겠죠 이게 뭐냐면 타이언데 타이어의 안쪽에 라디얼 코드라고 해가지고 진행 방향의 직각으로 이렇게 마크가 있는 라디얼 코드가 타이어 안쪽에 생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접지 면적도 커지고 또 회전할 때 구심력도 좋아지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승차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스포츠카 같은 거에서는 성능을 위해서는 많이 쓰는 타이언데 일반적인 승차감이 좋은 차량을 위해서는 라디얼 타이어 쓰지는 않죠 특성이 아닌 거 찾는 건데요 접지 면적 커는 거 맞고요 회전할 때 구심력 좋은 거 맞고요 충격을 흡수하는 성능이 좋지 않아요 승차감이 안 좋은 단점이 있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 안정성이 크죠 그래서 레이싱 할 때 쓴다 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 주행 중 비틀림 혹은 흔들림이 발생하거나 커브길에서 휘청거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 예측할 수 있는 고장 부분을 해냈어요 이렇게 커브길 가는데 차가 흔들흔들흔들 한다는 얘기죠 이거 뭐가 고장 났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현가장치라고 하면 이건 쇼바만 말하는 거예요 쇼바 쇼크옵져버라고 하는 거예요 완충장치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차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그래서 딱딱한 노면을 지나가더라도 승차감을 좋게 하는 그런 장치 현가장치죠 그거랑 흔들림 비틀림 이런 현상 좌우로 막 왔다갔다 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덜덜덜 떨린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쇼바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건 아니죠 뭐 때문에 생겨요 이거 타이어 바퀴에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바퀴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다면 안 서거나 서거나 둘 중에 하나 하겠죠 조향장치라면 제대로 이쪽 방향으로 안 꺾이거나 꺾이거나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퀴가 예측할 수 있는 고장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이었습니다 주로 이런 비틀림이나 흔들림이 발생할 경우는 바퀴의 휠 너트 이완이나 공기 부족 즉 바퀴를 이렇게 잡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너트들을 쫙 묶어놨어요 이 너트들이 이완돼서 제대로 안 묶여 있거나 그러면 바퀴가 덜덜덜덜덜 하면서 이런 비틀림 혹은 흔들림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50번 다음 중에 현가장치의 주요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쓰여냈어요 현가장치 뭐라 그랬습니까 쇼바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이거요 코일 스프링 현가장치가 제일 많이 쓰게 되고요 화물차나 큰 차량들에서는 판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생각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주요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보라고 했어요 노면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시킨다 이게 메인 기능이죠 제일 큰 기능이고요 일정한 자동차의 높이를 유지한다 그죠 얘가 이 높이를 딱 유지를 시켜가지고 이 밑에 뭐가 이렇게 뾰족한 게 있더라도 차체 밑부분이 닿지 않게 하는 이런 기능도 평가장치가 하죠 맞고요 3번 가볍고 원활한 조향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조향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조향 장치죠 핸들 쪽 그쪽 부분이란 얘기죠 따라서 요거 해당되지 않죠 3번이 답이겠고요 올바른 휠 얼라인먼트를 유지한다 휠 얼라인먼트가 뭐냐면 바퀴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약간 바깥쪽으로 돼 있고 약간 앞쪽으로 쑤그러져 있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앞바퀴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는 휠 얼라인먼트인데 그거를 평가장치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장치가 그걸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것도 맞아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조향 장치를 설명했던 3번이 답이 되겠네요 51번 스프링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스프링은 코일 스프링 판 스프링 두 개 제일 큰 거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토션바 스프링 하고 공기 스프링이 있어요 토션바를 이용하거나 또 공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스프링의 종류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압력 스프링이라는 말은 없어요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토션바 스프링 공기 스프링까지 해서 스프링 4가지 종류를 사용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2번 완충장치인 스프링 중 코일 스프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코일 스프링 제일 많이 쓰는 스프링이라고 했죠 여기가 코일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일 스프링입니다 틀린 거 찾아볼까요 판 스프링과 같이 판간 마찰이 없어 진동에 대한 감쇄 작용을 못한다 이게 코일 스프링의 특징이죠 약간의 진동만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10이 올라와도 여기서는 1에서 2 정도로 줄여주기는 하지만 진동 감쇄가 있긴 있어요 판 스프링하고는 완전 다른 그런 특징이 있죠 또 단위 중량당 에너지 흡수율이 판 스프링보다 작고 아 우연하여 승용차에 많이 사용된다 판 스프링보다 작지를 않아요 이게 판 스프링보다 크죠 보통 에너지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줄여주는 에너지 흡수가 커요 그래서 아주 승차감을 좋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판 스프링을 달고 있는 버스나 화물차보다 승용차에 많이 쓰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은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코일 스프링 때문이죠 판 스프링보다 에너지 흡수율이 작다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네요 다음 2번 얘기 되겠어요 3번 옆방향 작용력에 대한 저항력이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수직으로만 작동을 하잖아요 스프링은 판은 이렇게 포형으로 되어 있어서 옆방향으로 와도 쿠션이 작용하고 수직으로 와도 쿠션이 작용하는데 스프링은 그렇지 못하죠 옆방향 작용력은 없어요 4번이요 차축을 지지할 때는 링크기구나 쇼크옵쇼버를 필요로 함으로 구조가 복잡하다 쇼크옵쇼버가 뭐예요 충격 흡수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쇼크옵쇼버요 옵쇼버 이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한 단점이 있죠 코일 스프링이 따라서 4번도 맞는 얘기예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코일 스프링이 에너지 흡수율이 판 스프링보다 큽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3번 버스나 화물차에 주로 사용하는 스프링은 뭐라고 했습니까 코일하고 판 중에 버스랑 화물차 쓰는 것은 판이라고 했죠 판 이렇게 생겼어요 판때기를 계속 여러 개를 이렇게 겹쳐놔서 이거를 딱 누르면 판판판판이 마찰력에 의해서 눌리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방식이죠 판 스프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54번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운전자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장치는 진행 방향을 조작하는 거요 무슨 장치일까요 방향을 조작하는 장치 조향 장치요 2번입니다 평가 장치가 뭐였어요 쇼크 쇼바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충격 완화 장치고요 동력 전달 장치는 엔진의 힘을 바퀴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동력 전달 장치고 제동 장치는 브레이크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방향을 조작하는 거 조향 장치 2번이 되겠습니다 55번 자동차 조향 장치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조향 장치 조건이요 조향 핸들의 회전과 바퀴의 선의 차이가 커야 한다 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조향하는 만큼 바퀴가 그만큼 딱 돌아줘야지 내가 조금 돌렸는데 완이 돌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선의 차이가 크면 안 됩니다 1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맞는 거 볼까요 조향 조작이 주행 중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충격이 있다고 해서 조향이 안 되고 그러면 더 위험하죠 조작이 쉽고 방향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입니다 수면이 길고 정비하기 쉬워야 한다 뭐 어떤 장비든 이렇게 되면 좋죠 따라서 구비 조건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퀴와 핸들에 선의 차가 커야 된다고 했던 1번이 틀렸습니다 선의 차가 크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선의 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퀴가 돌아가는 양과 핸들에 돌아가는 양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1번이었고요 56번 휠 얼라인먼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바운승 캠버 캐스터 킹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휠 얼라인먼트가 어떻게 구성 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 앞바퀴는 이렇게 똑바로 11자로 생긴 게 아니고 자동차 앞바퀴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걸 토인 이라고 부릅니다 토인 그 다음에 11자로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윗부분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캠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퀴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이렇게 쇼버가 11자로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거를 캐스터라고 불러요 캐스터 캠버 토인 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바퀴에 조향이 되는 이 축 이 축이요 이 축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 그래서 바운승 이런 건 없고요 토인 토아웃 토인 토아웃이 앞이 줄어드는 거고 캠버가 위아래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캐스터가 이렇게 생긴 거죠 따라서 휠얼라인먼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운승이에요 바운승은 휠얼라인먼트가 아니라 이 형가장치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건 1번이 되겠습니다 57번이요 다음 중 자동차 조향장치인 토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쓰세요 토인 이거 토가 이 발가락이잖아요 발가락 발가락이 앞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똑바로 이렇게 11자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11자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현상을 말해요 이게 원래 휠얼라인먼트 기본입니다 토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1번 앞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앞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거 방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옆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리 스케이트 탈 때 날로 딱 얼음 지치는 것처럼 꽉 쓸 때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약간 바퀴를 안쪽으로 꺾어 놓은 거예요 앞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옆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옆이에요 옆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앞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키는 역할 또 타이어의 마멸을 방지하는 역할 조향 링키지의 마멸에 의해 토 아웃 되는 것을 방지한다 토 아웃 그러니까 이렇게 바퀴가 벌어져 있으면 직진을 계속하게 되면 바퀴가 이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생기겠죠 그런 토 아웃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당겨 놓음으로써 그런 현상을 방지하는 거예요 토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 자동차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휠 알라인먼트 차륜 정렬이 중요하다 휠 알라인먼트가 필요한 경우로 틀린 것은 했어요 언제 이게 휠 알라인먼트가 필요한가 아닌 거 찾아봐라 하는 거죠 타이어 교환했으면 세팅 다시 해야죠 맞고요 핸들의 중심이 여긋났다 핸들의 중심이 여긋났다는 거는 어딘가가 바퀴 세팅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맞고요 자동차에서 롤링 좌우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타이어가 똑바로 11자에서 이렇게 꺾여서 휠 알라인먼트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게 한쪽은 더 되어있고 한쪽은 덜 되어있고 이러면 계속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요 그럼 차에서 진동이 부르르르 느껴지게 되는 거죠 휠 알라인먼트가 필요한 경우에요 이거는 제동시 차가 밀리는 경우는 브레이크가 잘못된 거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동 장치 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휠 알라인먼트와 관계가 없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9번 다음 중 공기식 브레이크의 부품이 아닌 것을 해냈어요 이거는 완전 정비에 관련된 얘기라서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따로 공부하셔서 외워야 될 거 같아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공기식 브레이크의 부품이거든요 이게 전체가 브레이크를 관련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공기 압축을 통해서 공기탱크가 압력을 브레이크 밸브에 가해주고 압력들이 브레이크 챔버를 통해서 뒷브레이크로 넘어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게 공기식 브레이크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공기식 브레이크에 쓰이지 않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진공펌프 진공펌프 없었죠 그리고 브레이크 챔버 브레이크 챔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뒷브레이크 가기 전에 브레이크 밸브는 여기 있어요 들어온 거를 앞뒤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공기압축기는 처음에 있죠 따라서 공기식 브레이크 부품이 아닌 것은 진공펌프에요 진공펌프는 디젤차에만 있는 거예요 따로 스로틀바디라고 해 가지고 게솔린 차량에만 있는 특정 장비가 있는데 그게 없는 곳에 진공펌프를 대행해서 넣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공기식 브레이크 부품이 아닌 건 1번 진공펌프가 되겠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될 거 같아요 60번 공기식 브레이크의 구성품 중 공기탱크 내의 압력이 규정값이 되었을 때 밸브를 닫아서 탱크 내의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용했어요 탱크가 여기거든요 탱크 내 공기가 역류하는 거예요 새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밸브가 들어 있거든요 심장으로 치면 판막 같은 거여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이쪽으로는 쉽게 통과를 해도 통과했지만 통과한 게 다시 일로 돌아오려면 얘를 밀어내기 때문에 얘가 딱 닫히게 되죠 여기서 한쪽으로만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밸브인데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해주는 공기탱크의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해주는 밸브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체크밸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장비의 이름이니까 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답 3번입니다 61번 엔진으로 공기압축기를 구동해서 발생한 압축 공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브레이크는 공기를 동력원으로 쓰는 브레이크 공기식 브레이크겠죠 그림이 바로 공기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말합니다 공기압축기를 구동한다 그러면 공기식 브레이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이 되겠습니다 62번 자동차가 고속 대형화됨에 따라 주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면 베이퍼럭이나 페이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감속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감속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것은 주 브레이크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풋브레이크를 말하는 거죠 우리 브레이크 발로 밟는 브레이크요 그걸 자꾸 쓰게 되면은 베이퍼럭이나 페이드 현상이 생긴대요 베이퍼럭이 뭐냐면 브레이크 오일이 끓어오르는 현상이죠 그래서 제대로 제동이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고 페이드 현상도 브레이크 패드가 떡처럼 녹아내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연히 브레이크 작동이 제대로 안 되겠죠 풋브레이크를 자꾸 쓰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보조하는 브레이크들을 사용을 해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보조하는 브레이크 뭐가 있냐 이거예요 배기, 주차, 드럼브레이크 배기브레이크를 말하는 거죠 다음 2번이고요 이거 말고도 보조하는 브레이크가 두 개 더 있죠 J브레이크하고 제이크브레이크하고 그다음에 리타더브레이크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배기브레이크는 이번에 나왔던 거요 이거는 배기가스를 강제로 차단해 가지고 가스가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으로 배기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제대로 점화가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그 엔진 실이 점화가 발생되지 않아서 힘을 떨어뜨리는 브레이크 방식이고 제이크브레이크는 피스톤의 압축 행정시 강제 개방을 해요 우리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스가 들어와서 가스가 이렇게 실린더 실로 이렇게 들어와서 흡입 압축 이걸 딱 누르죠 이렇게 그러면 압축이 딱 되면서 압이 확 올라가면서 온도가 쫙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자동이 폭발을 하게 되고 배기밸브를 통해서 밖으로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할 때 압축을 시킬 때 이쪽을 강제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가 밖으로 새 나가면서 점화가 안 된 상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엔진이 돌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엔진의 구동력을 떨어뜨리는 방식 제이크브레이크 방식이 되겠습니다 리타더브레이크는 변속기에서 오일을 넣어갖고 제동력을 발생시켜요 변속기 상태를 원래 이제 변속기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를 오일로 채워요 그러면 마치 여러분 저기 물 있죠 물 물 속에 발 넣고서 막 발로 저으면 평상시에 공기 중에서 발로 저을 때보다 훨씬 발차기가 힘들죠 그런 원리에요 이게 변속기가 빠르게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리타더브레이크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감속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2번 배기브레이크가 해당하겠습니다 63번 자동차 검사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자동차 검사 왜 합니까?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사전에 예방한다 그죠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전 예방 하려고 하는 거죠 2번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최소화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오래된 노후된 잘못된 이런 엔진들이 있으면 대기오염이 생기니까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동차세 납세 여부를 확인해서 정부 재원을 확보한다 정부가 돈 벌으려고 이거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부 이거 말고도 돈 벌 때 많아요 굳이 자동차 검사 해가지고 거기서 돈 벌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자동차 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또 국민 피해 예방한다 미가입 자동차가 돌아다니면 사고 발생했을 때 뺑소이가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걸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필요성이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요 정부 재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검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답이 3번이죠 64번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시행하는 검사의 종류는 차량 연장 자동차의 차량을 나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언제 검사를 하겠느냐 하는 거죠 불시하는 검사, 튜닝으로 하는 검사? 이런 거 아니죠 튜닝할 때 하는 게 튜닝 검사고 신규 검사는 처음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불시 검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누가 뭐 검열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차량 연장 시 하는 검사는 임시 검사가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죠 65번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신규 검사의 신청 서류가 아닌 것은 했어요 자동차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신규 검사 한 번 최초 받는 신규 검사 할 때 신청하는 서류가 아닌 거 찾아보래요 자동차 등록증, 재원표, 출처 증명서, 신규 검사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언제 나와요? 신규 검사 다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 등록증이 신규 검사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 자동차 등록증은 신규 검사 신청 서류에 넣을 수 있어요? 없죠 이 답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재원이나 출처, 신규 검사 신청서 가지고 들어가야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66번 여객자동차 운사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서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한대요 그러면 그때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하는 거죠 재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규 검사 답이 신규 검사죠 왜요? 취소 말소된 자동차는 모든 기록이 완전히 제로화된 거예요 완전 제로 상태의 새 차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면 신규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답이 4번이 되겠죠 차를 새로 샀을 때뿐만 아니라 말소됐다가 다시 재등록하는 거 완전히 주민등록을 없앴다가 새로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신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67번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미가입한 한대의 자동차에 부과할 과태료의 최고 한도 금액은 보험 안 들은 차, 책임보험 안 들은 차, 과태료 부과되는데 10일까지는 3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는 1일당 8천원씩 붙어요 근데 이 최고 한도 이거 다 더해도 얼마를 넘을 수 없느냐 1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책임보험 한도 금액은 따라서 100만원 넘을 수 없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기간에 따라서 미가입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르기 때문에 산정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겠죠 예를 들면 10하루였다 11일 동안 이거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 10일까지는 3만원이고 하루당 8천원이니까 3만 8천원이 과태료로 나오게 된다 하는 거죠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응용이 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68번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미가입한 경우 책임보험 만들었을 때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다 그러면 과태료 금액 얼마예요 10일 이내는 3만원 그 뒤로는 1일당 8천원 최고 한도 100만원 이 세 가지 조건 기억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기 때문에 지금 3만원에 해당하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9번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미가입한 날이 15일 된 한 대의 자동차에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냈습니다 10일까지는 3만원 10일 이후 하루당 8천원 최고 제한 금액은 100만원이에요 그럼 15일 됐대요 그럼 10일은 일단 됐으니까 3만원 거기다가 하루당 8천원이니까 10일 이후 얘기하는 겁니다 10일 이후 하루당 8천원이니까 5일이 있었죠 5 곱하기 8천원 하면 4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3만 더하기 4만은 7만원이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거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해야 될 건 10일까지가 3만원 그 뒤로는 하루당 8천원 15일이면 10일까지 했으니까 3만원 빼고 10일 이후가 5날 있었으니까 하루당 8천원씩 쳐서 8호 40, 4만원 해서 3만원 더하기 4만원은 7만원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여러분 푸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2교시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교시 안전 운행 요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통사고 요인의 가설적 연쇄 과정 중 인간 요인에 의한 연쇄 과정과 거리가 먼 것을 찾아보려구요 차량 요인이 있고 도로 환경 요인이 있어요 도로에는 도로만 있고 환경에는 날씨 같은 것도 포함이 되죠 이런 인간 차량 도로 환경 요인이 3가지가 있는데 연쇄 과정 중에 인간 요인에 의한 연쇄 과정과 거리가 먼 걸 찾아보려구요 차량이나 도로 쪽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골라봐라 출근이 늦어졌다 그러면 이게 인간 요인입니까 차량 요인입니까 도로 요인입니까 인간 요인이라고 봐야죠 출근을 일찍하고 늦게 하는 건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과속으로 운전을 한다 이거 역시 또 인간 요인이죠 사람이 과속을 할 수도 있고 저속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초조하게 운전을 한다 초조하게 운전하는 것도 인간 요인이죠 왜 초조한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출근이 늦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뭔가 약속이 늦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는 인간 요인에 해당하는데 비가 오고 있다 비가 오는 건 사람의 의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요인에 해당할까요 환경 요인에 해당을 하겠죠 도로 환경 요인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따라서 인간 요인에 의한 연쇄 과정과 거리가 먼 것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보통 인간 요인 같은 경우는 연쇄 과정의 반응을 거쳐요 연쇄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앞에 일이 뒤에 일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아내와 싸웠다 그래서 출근이 늦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초조하게 운전을 하고 초조하다 보니까 과속으로 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방 커브에 느린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는 이런 것이 인간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비가 오는 것은 인간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로와 환경에 관련된 요인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교통사고의 구성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과 차량과 도로 환경이 있다고 했죠 해당 없는 거예요 인간 차량 도로 환경 요인 3가지가 있겠네요 교통사고의 구성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번 경제가 답이 되겠네요 3번 교통사고 요인의 복합적 연쇄 과정 중 환경 요인에 의한 연쇄 과정에 속하는 것은 환경 요인 찾아보는 겁니다 보죠 초조하게 운전하는 거 인간이죠 과속으로 운전하는 거 인간이고요 브레이크 제동력의 약화 차량이죠 도로의 마찰 개수의 저하 이건 도로 환경 요인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 요인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이요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요인과 관계가 먼 것을 쓰인 했어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사고 원인이 되는 걸 찾아보는 거죠 그것과 거리가 먼 거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의 원인이 아닌 걸 찾는 겁니다 조급함에 따른 급출발하면 교차로에서 사고 나죠 이쪽에서 급출발을 하게 되면 여기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 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건 사고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황색 신호에 대한 자의적 해석 자의적 해석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황색 신호 해석하는 거예요 황색 신호를 딱 보고 빨리 가야겠다 나는 아직 정리선도 통과 안 했는데 난 급하니까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니들이 기다려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신호를 해석을 해서 통과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지금 발생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녹색 신호에 따른 교차로 진입 녹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는 거는요 아주 올바른 교차로 이용 방법이에요 그렇죠? 관계가 먼 것이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신호 변경 시 무리하게 진입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의 원인이 되죠 이것이 황색 신호에 정리선을 넘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황색 신호에 정리선 넘으면 신호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신호위반입니다 황색 신호는 뭐 하라고 있는 신호예요? 정리선이 멈추라고 있는 신호예요? 엑셀 밟으라고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황색 신호 정리선 통과 시 사고 발생하면 신호위반 책임져야 돼요 기억을 하고 계시고 황색 신호에 엑셀 밟는 습관을 들이시면 안 되겠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요인과 관계가 먼 것이었으니까요 3번 녹색 신호에 따른 교차로 진입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도로 노면에 대한 관찰 및 주의의 결여와 가장 관계가 많은 교통사고 유형은 관찰 및 주의 결여 제대로 못 봐가지고 사고 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진로변경 중에 접촉사고 이건 잘 보고 있는 거죠 이미 근데 진로변경은 어떤 방법적인 요인에서 잘못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고 나는 거니까 관찰주의 결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요 신호위반 사고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죠 억지로 관찰주의 결여는 아닙니다 눈빛기 미끄러짐 사고 이게 이제 관찰주의 결여가 되겠죠 왜냐하면 저 앞에 눈이 얼만큼 왔는지 얼마나 미끄러운지 비가 얼만큼 와서 무릉덩이가 있으면 얼마나 미끄러울지 이런 것들이 대충은 아는데 미끄러운가? 대충 괜찮겠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의가 결여됐다는 얘기는요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빛기 미끄러짐 사고 바로 주의결여사고의 대표적인 거죠 다음 3번이 되겠고요 횡단보행자 통과의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노면에 대한 관찰주의 결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주의가 결여됐을 때 발생하는 거죠 노면에 대한 관찰주의 결여니까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6번요 버스 운전자로서의 기본 자세 중 승용차와 차별되는 버스의 운전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주의의 부담이 크다 버스 운전자의 기본 자세 승용차 운전자하고 버스 운전자하고 어떤 점이 차별화되느냐 하는 거예요 1번 주의의 부담이 크다 그렇죠 승용차는 자기 운전만 똑바로 하면 되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안에 승객들이 다 타고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잘 착석했는지 자리에 잘 앉았는지 손잡이는 잘 잡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이죠 버스 운전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만 킬로미터 정도의 주행 경험만 되면 충분하다 이게 틀렸네요 5만 킬로가 아니고 10만 킬로죠 많은 경험과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 정도 거리는 주행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대형 차량 또 승객을 모시는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이런 것이 바로 승용차하고는 차별이 되죠 승용차는 혼자 타고 다니는 거지만 버스는 승객을 모시고 다니는 거고요 또 승용차와 버스의 차별화가 바로 이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승객들이 고객이라서 돈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는 거 승용차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니죠 따라서 승용차와 버스의 운전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어요 10만 킬로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7번 운전 중에 위험사태 판단과 관련된 능력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무엇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가 운전 중에 위험사태 판단 이걸 뭘로 판단합니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걸 판단을 해요 운전 경험과 비교해서 판단을 하죠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예전에 이렇게 했더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운전 경험이죠 그래서 위험사태를 딱 봤을 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사고를 피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지식의 정도 많이 안다고 해서 위험을 많이 피할 수 있습니까? 똑똑한 박사님들이 운전 더 잘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체력이 좋은 거, 체력 좋고 오랫동안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고를 더 잘 피해요? 딱히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최종 학력, 박사학위가 있거나 석사학위가 있거나 그러면 사고가 덜 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위험사태를 판단하는 능력치유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운전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바로 3번이 나게 되겠죠 8번 초보 운전자가 인식하는 안전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초보 운전자는 안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거예요 주관적 안전을 객관적 안전보다 낮게 인식한다 초보자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안전도가 있으면 내가 지금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 맞는 얘기예요 초보 운전자들 그래서 되게 겁먹기도 하고 조심조심해서 운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번 운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 오히려 주관적 안전을 객관적 안전보다 크게 자각하게 된다 이게 초심자의 오류죠 초심자가 어떤 생각해요? 내가 운전에 대해서 다 안다 내가 지금 젊은 사람이고 이번에 면허 막 닿았으니까 누구보다 내가 운전 잘하지?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주관적 안전,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안전의 수준을 객관적인 안전 수준보다 높게 크게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초보자 운전할 때 여러분도 처음에 면허다고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그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3번 주관적 안전과 객관적 안전을 균형적으로 인식한다 그래요?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 스스로의 안전도와 사회가 원하는 안전도를 적합하게 맞춰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초심자의 오류 처음에는 되게 쫄아있다가 조금만 운전 좀 해보면 아 내가 운전을 해보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관적 안전과 객관적 안전을 균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균형적으로 인식한다고 했으니까 거리가 뭔가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주관적 안전을 객관적 안전보다 높게 인식을 할 때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내가 운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9번 차의 운행 시 객관적 안전 인식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죠 1번 자기 운전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2번 자기 운전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3번 위험 사태를 과대평가하는 사람 4번 실제 위험을 그대로 평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안전한 사람일까요 실제 위험을 그대로 평가하는 사람이죠 위험한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안전 운행을 실행에 옮기는 거 그 사람이 제일 안전한 사람이겠죠 과대평가하거나 너무 또 과소평가해도 안 되겠고 위험한 사태를 너무 또 과장해서 핸들 조금만 꺾으면 될 걸 확 꺾는 거나 그런 것들이 객관적이지 못한 거죠 1, 2, 3번 틀렸고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0번 운전자가 운전 중 눈을 통해서 얻는 운전 관련 정보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연구 결과를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마칠 수 있는 문제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이 100량이면 눈이 90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눈이 그만큼 신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눈의 중요성을 속담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보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90% 이상 정보를 눈으로 습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답은 2번입니다 속담이 그렇게나 과학적입니다 이 속담을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100량이면 눈이 90량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90%를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11번 도로교통법상 제 1종 운전면허 시력의 기준은 했어요 도로교통법상 1종 면허의 기준은요 두 눈이 0.8 각각 0.5 이상이어야 돼요 이게 도로교통법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뭐 외우셔야겠죠 법이니까요 두 눈 0.8 이상 각각 0.5 이상이에요 그러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 2번이 맞네요 각각 0.5 이상 0.5 이상입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잘 외워놓으시면 계속 맞출 수 있겠죠 두 눈이 0.8 각각 0.5 이상입니다 12번 일정 거리에서 일정한 시표를 보고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측정하는 시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어요 일정 거리에서 일정한 시표를 보고 가만히 서 있으면서 보는 거죠 우리가 시력 검사라고 부르는 검사를 할 때 움직이면서 재지 않죠 가만히 딱 서 가지고 한쪽 눈 가리고 이렇게 하죠 이거 어떤 시력을 측정하는 걸까요 하는 거죠 정지 시력 동체 시력 정체 시력 미간 시력 동체 시력은 움직이면서 측정하는 시력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1번 정지 시력이 답이 되겠죠 정체 시력이란 말 없고요 미간 시력이란 말도 없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네요 13번 운전 중 피로를 푸는 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했어요 피로를 푸는 방법 볼까요 졸음운전 예방법 피로회복법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보죠 차는 약간 더운 상태로 유지한다 이게 부적절해요 틀렸네요 차는 약간 시원한 상태여야 돼요 여러분 따뜻한 상태 되면 오히려 훨씬 졸리죠 따라서 약간 서늘하게끔 이렇게 신선한 공기 계속 유입시키면서 시원한 상태 유지해 주는 게 졸음운전 예방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부적절한 것을 찾는 거니까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햇빛이 셀 때는 선글라스를 써 줘야 되죠 그래서 시력을 보호를 해 줘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나와서 가벼운 체조를 해준다 그래서 휴게소 있을 때 꼭 들려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맞고요 차 안에는 항상 신선한 공기가 충분히 유입되도록 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지 않도록 해서 뇌가 산소를 충분히 빠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신선한 공기가 유입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것은요 차 안을 약간 더운 상태로 유지한다고 했던 1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14번 과로한 상태에서 교통표지를 못 보거나 보행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은 과로한 상태에서 피로하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막 피로하고 졸리고 그러면 앞을 못 보죠 앞을 잘 못 봐요 그러면서 앞도 못 보지만 유심히 쳐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쿨존 같은 데를 통과하고 많은 표지판이 있고 조그만 보행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막 집중을 해 가지고 혹시라도 저기서 아이가 튀어나오진 않을까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피로하고 그러면 대충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나오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가 저하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바로 주의력이 저하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판단력은요 그걸 봤을 때 내가 서야 될지 가야 될지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켜야 될지 핸들을 꺾어야 될지 이걸 판단하는게 판단력의 저하인데 과로하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그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걸 밟지 않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요거는 아니고요 주의력 조심하려고 하는 그 마음 대충대충 할게 된다는 거죠 네 과로하면 필본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죠 요건 답 2번이 되겠고요 지구력은 운전을 오래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과로하면 물론 그것들이 줄어들지만 표지를 못 보거나 보행자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죠 지구력과는 또 관계가 없어요 감정조절 능력의 저하 갑자기 뭐 화를 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표지판을 못 알아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 문제는 주의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이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뭐예요? 일단 그걸 알아야겠죠 여러분 몸에 있는 전체 피 여러분 피 가지고 계시죠? 전체 몸속에 피가 흐르고 계실텐데 그 피의 총량 분에 알코올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피는 액체잖아요 알코올도 액체고 그래서 전체 피의 양 중에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이걸 말하는게 혈중 피 속에 알코올농도 알코올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은 했어요 즉 요거의 계산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음주량 음주량이 당연히 알코올이 음주량 많으면 알코올이 올라가겠죠 영향을 미치겠죠 사람의 체중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사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은 피의 양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분모가 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모발 상태 사람의 모발 상태요 여러분이 파마를 했는지 또 염색을 했는지 긴 머리인지 짧은 머리인지 이런 것들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쳐요? 전혀 미치지 않죠 완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요거는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아니죠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위내의 음식물 종류 안주로 뭘 먹었느냐 그것도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칩니다 그래서 흡수가 빠르게 되는 안주를 먹었느냐 분해가 빠르게 되는 안주를 먹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혈중알코올농도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안주를 먹었느냐 뭐 이런 것도 또 따집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은 3번 사람의 모바일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6번 환각제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환각제에요 우리 마약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마약 맞지 않는 거 찾아보는 거예요 환각제는 고혈압의 치료제로 쓰이며 일반인이 매입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이다 환각 마약 같은 거 일반인이 매입 복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일반인이 살 수 있고 고혈압의 치료제로 쓰이는 이거는 진정제에요 진정제 환각제가 아니고요 맞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환각제는 인간의 시각을 포함한 제반 감각기관과 인지능력 사고기능을 변화시키죠 이거 마약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제대로 된 운전 못하죠 환각제에 따라서는 인간의 방향감각과 거리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감각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이거 복용한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보고 듣고 느끼며 심지어 냄새를 맡기도 한다 환각이죠 이게 없는 것도 막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환각제의 특징이죠 따라서 맞지 않는 거 모르니까요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이건 진정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17번 횡단보도 부근으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은 했어요 횡단보도 보행자 어떻게 지켜주는지 찾아보죠 횡단보도가 아니므로 경운기 등으로 주의를 주며 통과한다 횡단보도 부근으로 보행자가 통과하더라도 곧 횡단보행자가 될 거기 때문에 경운기 같은 거 울리고 그러면 매너가 아닌 뿐더러 혹시라도 보행자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횡단보행자를 피해 빠르게 통과한다? 그러다가 횡단보행자도 차를 피하려고 이렇게 피하다가 통과하는 차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12대 중과신사고가 되죠 조심하셔야겠고요 보행자가 횡단 중이므로 서행으로 통과한다 얼핏 보면 이게 또 맞는 말 같아요 보행자가 횡단 중이니까 천천히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고 4번 보기에 있는 일시정지했다가 통과한다가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게 되어 있어요 서행하는 거 아닙니다 서행도 틀려요 따라서 가장 올바른 운전방법은 바로 4번 일시정지했다가 통과한다 되겠습니다 18번 운전자에게 보행자와의 사고를 피하는 데 대한 특별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 중 부적절한 것은 했어요 이 두 가지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사고 이것들이 횡단보도와 관련된 상황들인데 왜 이렇게 해요 왜 굳이 횡단보도에서는 저렇게 보행자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차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왜 약자라고 하는 거죠 횡단보도 보행자들은 차에 정지하는 거리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설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지나가면 차가 나를 치고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조심하지만 보행자는 차를 그렇게까지 조심하지 않는단 말이죠 차가 보행자를 지켜주려고 하는 만큼 보행자가 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가 발생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더 각별하게 주위의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로 부적절한 걸 찾아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차가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브레이크 밟으면 내가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이걸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나 지나가면 제가 쓰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물론 피해는 보행자가 훨씬 크게 있지만 처벌은 차량 운전자가 훨씬 크게 받죠 이런 것들 부적절한 걸 고려라고 했으니까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어린이나 노인은 별다른 주의 없이도 도로로 뛰어들게 되죠 또 어린이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이기도 하고 또 키가 작아서 발견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들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1번이었습니다 19번 대형 차량과 일정한 공간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있으시다 보면은 여러분도 또 승용차 운전자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승용차를 만약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형 차량의 뒤에 서 있거나 커다란 트럭이나 버스 뒤에 서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굉장히 답답하죠? 왜 답답하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신호등도 가리게 되고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케이스죠 신호등이 이렇게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서 있으면 승용차가 뒤에 서 있으면요 신호등이 버스에 가려서 보이지를 않죠 그러면 따라갈 때 앞에 지금 버스가 만약에 노란불에 통과를 했는데 그냥 마냥 따라가다가 나는 빨간불에 통과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니까요 왜 공간적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전후방 시야를 제약하기 때문이에요 다 가리니까 안 보여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이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이요 대형 자동차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했어요 운전자들이 볼 수 없는 곳 즉 사각이 대형차가 적을까요? 훨씬 크죠 승용차는 앞에 뒤에 이만큼씩 뒷쪽 백미러 왼쪽 오른쪽으로 약간씩 있지만 대형차는요 왼쪽이 차 하나 다 들어갈 정도로 안 보이고요 뒤에는 아예 안 보이고요 옆에 앞에 차체가 높기 때문에 앞부분도 훨씬 길게 안 보이고 이 뒤에 차가 몇 대씩 있어도 전혀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각이 그만큼 크다는 단점이 있죠 대형 자동차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각이 작다고 했으니까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틀렸네요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또 정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움직이는데 점유하는 공간도 많고 다른 차를 앞지는데 걸린 시간도 길어요 이런 것들이 대형차의 특성이죠 굼실굼실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승용차처럼 스포츠카처럼 막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죠 그런 것들이 대형차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사각이 훨씬 크고 많은 것이 대형차의 특징이죠 다음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차가 커브를 돌 때 주행하던 차로나 도로를 벗어나려는 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차가 이렇게 쭉 갈 때 이쪽 바깥으로 튀겨나가려고 하는 그 힘이요 바로 그 힘 뭐라고 하죠 원심력 구심력 마찰력 접지력 원심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놀이터에서 뺑뺑이 돌려 보셨죠 원심력의 대표적인 놀이기구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2번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고 마찰 개수가 높아져서 평소보다 브레이크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작동하는 현상은 있어요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쓰는 거예요 녹이 슬어 가지고 브레이크 패드가 꽉 누르게 되죠 여기를 그러면 녹이 꽉 슬어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한 바퀴 돌아서 쓸게 바로 여기서 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차가 꽉 쓰게 되겠죠 그래서 예민하게 작동하게 되는 이 현상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발생하는 현상 바로 모닝록 현상입니다 주차를 해놓고 습한 상태에서 미세하게 여기에 녹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아침에 브레이크가 너무 쉽게 잠기는 현상 발생하는 거죠 모닝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베이퍼록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자꾸 밟다 보면 여기가 뜨거워져서 오일이 끓어오르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수증기가 오일 안에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들어있게 되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공기방울만 밟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 베이퍼록 현상이죠 수막 현상은 물이 찰랑찰랑 차있는 상태에서 그 위를 바퀴가 지나가게 되면 여기 물이 안으로 껴들면서 바퀴를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 타이어가 지면에 접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핸들이 휙휙 돌아간다거나 브레이크를 밟아도 듣지 않고 마치 스케이트 타듯이 촥 미끄러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걸 수막 현상 하이드로 플래닝이라고 부릅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요 이 바퀴가 빠르게 돌면서 타이어 압이 적당히 들어있지 못해 가지고 뒤에 부분이 구겨지는 거예요 타이어가 이렇게 구겨져 가지고 진이 이겨지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고열이 발생합니다 뒤에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타이어가 뻥 터져요 아주 되게 위험한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차량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인데 브레이크에 녹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모노인녹 현상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차량의 핸들을 돌렸을 때 앞바퀴의 안쪽 궤적과 뒷바퀴 안쪽 궤적 간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안쪽에 궤적차 차의 이 바퀴의 궤적 이 궤적하고 이 바퀴의 궤적이요 이 바퀴의 궤적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분명히 운전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지나갔는데 뒷바퀴는 여기까지 먹고 들어오죠 이만큼을 이렇게 인도에 만약에 사람 서 있거나 그러면 여기 사람 서 있었으면 처음에 지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이 차 뒷바퀴가 지나갈 때는 사람을 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무엇 때문에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륜차 때문에 생깁니다 안쪽 바퀴의 궤적 차이 내바퀴 륜차의 차 내륜차가 돼요 답이 4번입니다 그러면 바깥쪽은요 바깥바퀴 바깥바퀴의 차이는 외륜차라고 하겠죠 바깥외륜차 쓰는 거니까 외륜차 내륜차 외륜차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안쪽 궤적과 안쪽 궤적의 차이라고 하시니까 내륜차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24번 타이어의 마모를 촉진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마모 촉진 환경 타이어가 어떨 때 빨리 다를까요 커브길 이렇게 끼익 끼익 돌 때 이거 이렇게 돌면 커브길에선 당연히 타이어가 이쪽으로 편마모가 일어나겠죠 맞고요 잦은 제동 브레이크 잡고 밟으면 끼익 끼익 쓰면은 여기 브레이크 여기 부분이 계속 닳겠죠 그죠 잦은 제동도 맞고요 저속주행 천천히 가면 타이어가 덜 달죠 덜 달아요 저속주행은 마모 촉진 환경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답은 3번이겠고요 기온이 높은 여름철 주행이 왜 여름철 주행에 마모가 촉진되요 타이어가 그만큼 말랑말랑하고 거의 쉽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녹으면서 타이어가 바닥에 이렇게 스킨마크를 쉽게 발생시키죠 따라서 마모 촉진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거 골르라고 했으니까요 3번 저속주행이 되겠네요 답 3번이었고요 25번 운전자가 제동을 시작하여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진행한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제동을 시작해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진행한 시간 무슨 시간? 제동시간이죠 정지거리 공주거리 제동거리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으로 이루어져요 공주거리는 뭐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차가 대고대고 굴러간 그 거리에요 엑셀에서 이렇게 밟대해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죠 그때까지 차가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 거리 공주거리라고 하고요 빌공자에 달릴 주 자에요 빌공 달릴 주 빈 상태로 달린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0으로 만드는 데까지 필요한 거리를 말해요 엑셀에서 밟아서 브레이크까지 가고 브레이크 밟아서 속도를 0으로 만드는 거리가 바로 정지거리가 되는거죠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이 정지거리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동을 시작했대요 시작해서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 속도가 0으로 될 때까지 진행한 요 시간 요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죠 제동할 때 걸린 시간을 뭐라 하냐 이거에요 제동 시간 되는거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정지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에 운전자 요인이 아닌 것은 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0으로 만드는 것까지 제동거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엑셀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까지 옮기는 공주거리 이것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게 뭘까요 인지 반응의 속도 이거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느냐 사람 요인이죠 운전자 요인이고요 브레이크의 성능 이거는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얼마나 빨리 정지하는가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죠 차량요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닌거 찾는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피로도나 신체적 특성 이것도 사람에 관련된거죠 인지 반응 피로도 신체 특성은 사람 요인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차량요인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7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안전거리는 공중거리는 제동거리는 정지거리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나와있다시피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입니다 요거 4번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엑셀에서 발대서 브레이크까지 가져가는거 공주거리 브레이크 밟어서 속도를 0으로 만드는거 제동거리 합이 정지거리 4번이 답이 됩니다 28번 2차로 앞지르기 금지구간에서 자동차의 원활한 교통을 도모하고 도로 안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길어케 각길쪽으로 설치하는 저속 자동차의 주행차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습니다 2차로 앞지르기 금지구간이면 어디에요? 이렇게 생긴거죠 실선으로 되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는거에요 지금 넘어가지 못합니다 쭉 달리기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앞차가 저속 차량이에요 그러면 뒤에 차량들이 쭉 늘어서게 되겠죠 이거 줄반장이라고 부르죠 줄반장 그럼 이 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차를 이쪽으로 빼줘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차를 이쪽으로 빼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차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이 차가 이렇게 왔을 때 일로 빠져나가고 천천히 가는 차가 이렇게 천천히 가면 빠른 차들은 뒤에서 막 빨리빨리 가라 이렇게 하는거죠 이렇게 보내주는거 이 차로의 이름이 뭘까요? 하는거에요 바로 양보차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길어케 갓길쪽 오른쪽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해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회전차로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거에요? 좌회전 우회전하는 그 회전차로 얘기하는거구요 앞지르기 차로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의 경우 2차로가 주행차로고 1차로가 그 앞지르기 차로를 사용하는거죠 요거 얘기하는게 앞지르기고 가변차로는요 우리 보신 적 있죠 출근할 때 이렇게 XX X 이렇게 있다가 퇴근할 때는 여기가 3개 여기가 2개 이렇게 되는거에요 여기를 갈 때는 여기를 못쓰고 올 때는 여기 쓸 수 있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거에요 그래서 차로를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거 가변차로 얘기하는거죠 이거는 저속차로에 주행차로를 물어봤으니까요 2번 양보차로가 답이 되겠습니다 29번 자동차의 가속 및 감속을 위해 설치하는 차로로 교차로나 인터체인지 등에 주로 설치하는 이 차로에 이름 무엇일까요 했어요 고스토로 같은거 탈 때요 IC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이렇게 합류하지 않고 쭉쭉 속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요 구간 요걸 뭐라고 불러요 가속차로라고 부르죠 반대로 빠져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져나올 때도 여기는 감속차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로를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나오게 되죠 가감속차로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죠 답이 4번이 됩니다 30번 다음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의하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은 교통약자 아닌 사람을 골라볼까요 어린이 교통약자일까요 맞죠 교통약자죠 장애인 교통약자일까요 교통약자입니다 고령자 교통약자일까요 교통약자입니다 부녀자 교통약자일까요 아주머니에요 단순히 그냥 아주머니에요 교통약자 아닙니다 성인 여성이니까 교통약자 아니에요 누가 교통약자에요 아이를 동반한 부녀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녀자 활동의 제약을 받죠 그러면 교통약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녀자는 교통약자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가 교통약자입니다 이 세 명의 교통약자는 따로 보호구역까지 지정하고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닌 사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1번 평명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되는데 차가 이렇게 회전할 때요 차가 이쪽으로 튕겨나가려는 그 힘이지 않습니까 이걸 원심력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얘를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렇게 서있는 땅을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죠 그래서 차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저기 마치 경륜장에 이렇게 들어 올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중원선이 이렇게 있고 차로가 이렇게 구분이 되죠 차가 여기서 진행을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갈 때 차가 이쪽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들려져 있으면 차가 아무래도 쉽게 회전을 할 수가 있겠죠 요 들려져 있는 요 횡단경사 요 각을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편경사 라고 합니다 답이 3번입니다 요건 용어의 정이니까요 잘 외워 놓으시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32번 곡선부 등에 차량의 이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과 관계가 있는 것을 쓰여냈어요 차가 이렇게 휘어 나갈 때 바깥으로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뭘 설치해요 울타리를 설치하죠 울타리 우선 울타리 방호 울타리라고 부릅니다 정식 명칭이죠 이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이니까요 잘 외워 놓으시고요 33번 평면 곡선 도로를 주행할 때 원심력에 의해 곡선 바깥쪽으로 진행하려는 힘과 관련 없는 것은 했어요 1번 평면 곡선 반지름 반지름이 커요 회전을 크게 돌면 힘이 그만큼 많이 받지 않겠죠 천천히 받아도 되겠죠 거의 직선에 가까울 테니까요 이게 곡선 반지름 힘에 영향이 있고요 요거 지금 공식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뭐냐면 회전 반지름은요 127 I plus F 이거 편경사 편경사의 크기 요건 마찰력 설계 속도를 말해요 요런 것들이 곡선 반지름에 반경이라고 하죠 곡선 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요 원심력에 의해서 곡선 바깥쪽으로 진행하려는 요 힘을 해서라는 시기에요 관련 없는 게 볼까요 여기 I가 편경사라고 했죠 편경사 관련이 있고요 반지름 관련이 당연히 있죠 여기 또 타이와 노면의 횡방향 마찰력 F라고 부르죠 프릭션 팩터의 약자에요 마찰력 여기 들어갑니다 따라서 시선 유도 시설이 있냐 없냐 이거는 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사판 같은 거 있다고 해서 바깥쪽으로 진행하려는 힘이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죠 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이 공식을 참고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34번이요 종단선형과 교통사고와의 관계 중에 종단경사가 커짐에 따라 사고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어요 종단경사라고 하면 오르막 내리막을 말하는데 오르막이 경사가 커지는 건 사실 속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거는 사고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근데 내리막 있죠 내리막 내리막 경사가 점점 커지는 거 있죠 경사가 거의 없고 경사가 이만큼 있고 경사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차가 이렇게 내려올 때 하고 차가 이렇게 쭉 떨어질 때 하고 어떤 게 사고율이 클까요 오르막 말고 내리막 경사가 커질 때 사고율이 높아지겠죠 내리막이 커지면 사고율이 높아진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보죠 평지에서 사고율이 내리막에서보다 높게 나타난다 낮게 나타나죠 내리막길에서 사고율이 평지에서 보다 높게 나타난다 낮게 나타나죠 내리막길에서 사고율이 평지와 같게 나타나지 않죠 내리막길의 사고율이 오르막길에서보다 높게 나타나겠죠 이게 맞는 얘기죠 답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르막과 평지는 사실 사고에선 크게 영향이 없는데 내리막이 늘 문제가 되는 거죠 내리막 사고가 종단경사 사고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죠 답 4번입니다 35번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여러분 차로 차선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보면 차로라는 게 뭐냐 하면요 요거요 여기 여기 부분이죠 차선으로 구분된 차가 다니는 공간 요걸 차로라고 하고요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요 선 요걸 차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1차선 2차선 막 이렇게 쓰시는데 그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틀린 말이죠 1차로 2차로 이렇게 써야 되고 1차선 그럼 요게 1차선이에요 네 그래서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거 뭘까요 차선이죠 답이 3번이 됩니다 또 역시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용어의 정의니까요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는게 좋겠죠 여러분 이제 전문가시니까요 36번 포장된 기럭개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갓길이요 여기에 장점으로 맞지 않는 것은 틀린거 찾아보는 거죠 차도 끝에 처짐이나 이탈을 방지한다 여기가 차도 끝이죠 여기가 깨진다거나 처진다거나 떨어져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딱 붙어서 설치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갓길의 장점이죠 맞구요 물의 흐름으로 인한 노면패임을 방지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 가면 땅이 파이거든요 도로에 붕 뜨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도 방지를 해주고요 승용자동차의 주행을 원활하게 한다 승용차 갓길 주행하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죠 갓길 주행하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답이 3번이 되는거죠 달리라고 있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비상차 외에는 갈 수 없습니다 여기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 편의를 제공한다 요 역할도 하죠 요쪽에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다음은 3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37번 길업계와 관련이 없는 것은 갓길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비상시 이용을 위해서 설치한다 긴급 자동차는 통행 가능합니다 도로의 보호를 위해 설치한다 여기 딱 붙어서 설치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거나 부서지거나 이런 구조적인 파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맞고요 차도와 분리하여 설치한다 차도와 딱 붙여서 설치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8번 38번 교량과 고통사고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찾아보래요 교량의 폭과 교량의 접근도로의 형태 등이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진 보시면 여기 까지가 교량이고요 여기가 그 교량의 접근로에요 요게 어떻게 이렇게 휘어서 들어오느냐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 들어오느냐 직각으로 이렇게 꺾여 들어오느냐 이런 것 따라서 사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똑바로 바로 연결해 주는게 아무래도 제일 사고가 덜 나겠죠 교량 접근도로의 폭에 비해서 교량 폭이 좁으면 사고 위험이 감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폭이 이렇게 넓은데 3개 차로에서 막 들어오는 애들이 한 차로로 들어온다 그러면 사고 위험이 증가하겠죠 틀린 답이 되겠네요 2번이 틀렸네요 교량 접근도로의 폭과 교량의 폭이 같을 때에는 사고 위험이 감소한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 폭을 같게 해줍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면 완전히 같게 딱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야 사고가 감소하는 겁니다 올바른 설계가 되겠죠 교량 접근도로의 폭과 교량 폭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통 통제 설비를 설치하면 운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사고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게 폭이 넓거나 그러면 좁아짐 표지판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표시 이런 거 설치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심을 하기 때문에 사고 감소 효과를 예상할 수가 있죠 따라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접근도로의 폭에 비해 교량 폭이 좁으면 사고 위험이 감소한다고 했어요 요게 틀렸어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 회전교차로의 장점이 아닌 것은 회전교차로 아시죠 요즘 많이 설치되고 있어서 통행하실 때 아시는데 아직까지도 통행법을 잘 모르셔 가지고 들어오는 차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역삼각형이 딱 있죠 먼저 들이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로타리 때 버릇이 있어 가지고 또 여기 회전하시는 분들도 또 서서 기다려 줘요 로타리는 원래 그렇게 하는데 회전교차로는 회전차가 먼저예요 들어오시는 분이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겠고요 이런 회전교차로가 어떤 장점을 갖는가 하는 거예요 교차로 유지 비용이 적게 들어요 왜요? 원칙적으로 비신호예요 신호기가 없어요 신호기 없죠 그죠? 신호기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기 값이 안 들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교통량을 줄일 수 있다? 이걸 설치했다고 해서 교통량을 줄일 수 있지는 않죠 접근하는 사람들이 회전교차로니까 저희 가지 말아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여기 교차로였을 거 아닙니까 직진으로 가던 거를 가운데 교통섬을 직진으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게 튀어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회전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전해야 되죠 속도를 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그렇게 큰 사고가 안 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 미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예쁘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곡선으로 생긴 게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효과를 갖죠 따라서 장점이 아닌 것은 2번 교통량을 줄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0번 회전교차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신호교차로에 비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 맞는 거죠 신호등이 없습니다 인접도로 및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접근성을 높여준다고 표현하냐면 여기 그림 보시면 이쪽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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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상점 같은 것들 편의점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장사가 좀 잘 되겠죠 일반 신호교차로에 비해서 그런 장점을 가져요 접근성 높여 주고요 지체 시간이 감소되어 연료 소모와 배기가스를 줄 수 있다 신호교차로 같으면 이거를 다 여기 서서 쭉 서서 기다렸을 텐데 이거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지체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서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연료도 아낄 수 있고 배기가스도 줄일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장점을 갖게 되죠 사고빈도가 높아서 교통안전수준을 저하시킨다 반대로 되겠어요 사고빈도가 낮아서요 교통안전수준을 증대시키는 장점을 갖습니다 이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41번 회전교차로 진입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어요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이 우선합니다 진입할 때는 회전차를 먼저 보내고 내가 양보했다가 지나가야 돼요 여기요 역삼각형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역삼각형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양보표지죠 양보 이렇게 써있죠 회전차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겠죠 회전차로에 진입할 때는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 줄인 후 줄인 후 왜냐하면 양보를 해야 되니까 속도를 쭉 줄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맞지 않는 것 찾는 거니까 1번이 틀렸네요 속도 줄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고 회전교차로 진입하는 자동차는 회전중인 자동차에게 양보합니다 왜요 회전교차로니까 회전차에게 양보합니다 회전차로 내부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회전차가 우선이니까요 회전차로 내에 여유공간이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서 대기한다 맞습니다 양보선이 딱 있죠 여기 보면 양보선 다 있죠 여기 이렇게 네 회전차가 우선입니다 진입차 양보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42번 주간 또는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수사치된 시선유도시설 중 표지병이 어떤겁니까 했습니다 여기 중에 여기 시선유도봉이고요 2번이 갈매기표지고요 여기 도로차단봉이고 요게 표지병입니다 요거는 영어로 하면 캐치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밤에 라이트 쫙 비치면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이렇게 딱딱딱 심어져 있죠 중앙선에 이렇게 이렇게 중앙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막 심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라이트를 쫙 비치면 쫙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게 표지병이에요 병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틀 이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한문으로 떡병자에요 떡병 그래서 그 여러분 왜 백설기 같은 거 이렇게 네모나게 정육면체로 잘라서 먹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병자가 호리병 할 때 그 병자가 아니고 떡병자다 그런거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이요 주간 또는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이 아닌 것은 시선유도시설 아닌 게 뭐냐 이거죠 표지병 그 다음에 떡병자로 생긴 캐치하이라고 부르는 도로 바닥에 심어져 있는 표지병 말하는 거죠 시선유도 표지 맞고 갈매기 표지도 맞고요 갈매기 표지 이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거죠 시선유도 표지들 이렇게 막 박아 놓은 거 시선유도 표지들이죠 신호등은 시선유도 하려고 생긴 거예요 신호 주려고 그러는 거죠 시선유도라는 것은 주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신호등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시선유도 시설이라고 볼 수 없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번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자동차의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하도록 하는 시설로 주로 교각이나 교대 지하차도 등의 기둥에 설치하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둥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 앞에 이렇게 이렇게 통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죠 이렇게 백색 안전지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고 여기 모래통 같은 거 이렇게 하이드로셀이라고 물통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그렇죠 여기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요 시설 뭐라고 해요 충격 흡수시설 3번이 되겠습니다 긴급제동시설은 뭐냐면 원덕길에서 브레이크 안 먹을 때 갖다 그냥 모래사장 같은 거 설치를 해 놨어요 거기다 그냥 갖다 박으라고 있는 거죠 이게 긴급제동시설이에요 강원도 같은데 상간지에 가다 보면 많이 있어요 이거 방어 울타리는 차 바깥으로 튕겨나가거나 교량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렇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차가 이렇게 부딪치더라도 요 다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요게 방어 울타리고 과속 방지 시설은 과속 방지 탁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충격 흡수 시설 되겠습니다 문제의 답이 있으니까요 잘 쉽게 푸실 수 있겠죠 답이 3번이네요 45번 충격 흡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상 구조물과 충돌하기 전 자동차 충격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게 본연의 목적이죠 2번 본래 주행차로로 복귀 이 역할도 하겠죠 통 같은 거 설치를 해 놓고 부딪히더라도 본래 주행하던 차로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죠 맞고요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겠죠 당연하겠죠 어만대에 막 아무 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직접적 충돌로 인한 사고 피해를 감소한다 사람 충돌하는 게 아니고 기둥이나 교각이나 뾰족하게 튀어나온 요런 부분 요런 부분에 부딪히지 않도록 통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백색안전지도 이렇게 해 놓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요런 역할이죠 사람하고 차하고 차단하는 거는 방어 울타리죠 어린이 스쿨종 같은데 가다보면 이렇게 차단해 놓는 울타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건 충격 흡수 시설에 대한 걸로 틀린 거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6번이요 정차하려는 버스와 우회전하려는 자동차가 상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정차하려는 버스가 어디서요 도로에 맨 오른쪽에 이제 서려고 하겠죠 이렇게 서려고 할 겁니다 그것과 우회전하려는 자동차 차들이 다 가다가 우회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회전을 이렇게 하고 우회전을 이렇게 합니다 할 때 상충 서로 상찌를 충자죠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어떤 거냐 이거예요 우회전에 상충되는 건 여기죠 여기 여기서 오른쪽에 딱 붙어 있는데 우회전을 하려면 이렇게 와서 미리 차로 변경 해놨다가 맨 오른쪽 차로로 붙었다가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버스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통과 전 정류장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가운데 있으면 P에 가서 이렇게 우회전하면 되고 여기 있으면 맨 왼쪽 차로 이용해서 끝으로 붙어서 우회전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우회전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정차 있는 버스와 우회전하려는 자동차가 상충되는 것은 교차로 통과 전 정류장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정류장 붙어 있는 경우 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버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본선 차로에서 분리하여 설치한 띠 모양의 공간은 했습니다 버스 승객이 승하차를 여기서 하죠 여기서 플랫폼에서 딱 하는데 여기서 세워서 내려 주려고 본선이 여기가 본선이잖아요 본선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여기 원래 도로요 차들 달리는 도로를 본선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여기서 세워도 되지만 따로 여기 공간을 내줘서 이렇게 파 놨습니다 이렇게 차 버스 들어와서 서고 타고 내리고 한 다음에 출발 이렇게 하는 거 이 공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버스가 서는 곳을 뭐라고 하는가 띠 모양의 공간 버스 정류장 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버스베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게 폴대만 딱 박혀져 있는 이런 데 있죠 표지판만 딱 하나 서 있는 거 이거는 이름이 버스정류소예요 영어로 하면 이름이 버스스탑이죠 이게 버스스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띠 모양의 공간이 있다 그럼 버스베이고 그 버스정류장 이라고 부른다는 것이고 폴대가 박혀져 있다 이것만 딱 박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안 하고 그냥 가다가 세워주고 바로 그냥 출발하는 거 이거는 버스정류소가 됩니다 두 개는 이제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버스정류장하고 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48번 비상주차대가 설치되는 장소가 아닌 것은 했어요 비상주차대가 어디에요? 주행하는 차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오른쪽에 공간을 하나 둔 거예요 그래서 비상시에 쓰는 거죠 차가 고장 났거나 사고가 났거나 이럴 때 이제 오른쪽으로 대피를 시켜 놓는 공간을 말합니다 비상주차대요 그게 설치되는 곳이 아닌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보죠 고속도로에서 길어케 폭이 2.5m 미만으로 설치되는 경우 그렇죠 길어케가 충분히 2.5m 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고속도로 오른쪽에 공간이 충분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그냥 갓길에다 대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고장 났을 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2.5m 미만이면 차가 세워놔도 삐져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삐져나올 거 아니에요 이쪽은 여기 좁으니까 여기가 충분히 넓으면 여기 들어가겠지만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비상주차대 설치해 줘야 되고요 길어케를 축소해서 건설되는 긴 교량의 경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길어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비상주차대 설치를 해 주고요 긴 터널의 경우 터널의 경우는 당연히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750m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설치해야 되고요 오르막도로의 커브가 심한 경우 커브길에는요 이거를 아예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비상주차대는 오르막도로 커브길 이런 데다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비상으로 도망가 있을 곳 피해 줘서 다른 차량들의 영향을 안 줘야 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9번 규모에 따른 휴게시설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 휴게시설이요? 휴게소 생각하시면 돼요 볼 수 없는 거 찾아 버려요 보석도로 휴게소, 간이 휴게소, 화물차 전용 휴게소, 일반 휴게소 이렇게 있네요 규모에 따라서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보석도로 휴게소는 일반 휴게소에 속합니다 이거는 따라서 규모에 따른 구분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할 때 간이냐 화물차냐 일반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심터 휴게소, 소금 휴게소 화장실만 딱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 포함하면 규모별로 구분한 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1번입니다 50번 인지판단의 기술 중 운전에 있어 중요한 정보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강박기관은 했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 이런 말이 있어요 즉 눈이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속담에서도 눈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100냥이면 90냥이래요 그럼 몇 퍼센트예요? 90%죠 90%를 담당하는 강박기관은 바로 눈입니다 눈이 담당하고 있는 감각은 뭘까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시각이 눈이죠 청각이 귀고요 후각이 코고요 촉각이 피부죠 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따라서 90% 이상 담당기관 시각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었어요 51번 안전운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처리 과정의 순서로 맞게 나열된 것은 했습니다 효율적인 정보처리 과정이요 과정 순서가 있습니다 보기를 보고 풀게요 예측을 먼저 할까요? 확인을 먼저 할까요? 확인을 먼저 해야겠죠 저게 뭔지 알아야겠죠 뭐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저게 이게 아닐까?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어 맞네 고란이네 그런 다음에 브레이크 밟는 거죠 확인, 예측, 판단, 실행하는 거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실 때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껌껌한 밤인데 저 앞에 뭔가 거뭇거뭇한 물체가 왔다갔다 하는 거 같은 거예요 어? 이거 뭐지? 하고 생각을 하고 저거 혹시 고라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세히 봤더니 고라니인 거예요 맞네, 고란이네 확인이 되는 순간 바로 그때는 이미 엑셀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에 와 있는 상태겠죠 고라니다 판단이 되는 순간 바로 브레이크가 들어가겠죠 실행까지 연결이 된다 확인, 예측, 판단, 실행 확인, 예측, 판단, 실행 잘 기억해 놓으시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52번 인지판단의 기술 중 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인지판단 어떤 물건을 보고 저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래요 1번 주행차로를 중심으로 전방 먼 곳을 살핀다 그죠? 먼 곳을 살피는 것이 운전의 기본입니다 전방 멀리 본다 라고 표현하죠 2번 후사경과 사이드미러를 주기적으로 살펴서 좌우와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들의 상태를 파악한다 그죠? 이것도 내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3번 도로 전방의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여 교통 상황을 파악한다 시선을 고정한다 고착 상태에 빠진다고 표현해요 시선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왼쪽도 보고 뒤에도 보고 멀리도 봤다가 앞에도 보고 시선을 전후 좌우 후방 다 봐야 되는데 한 곳만 딱 쳐다보고 그대로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시선에 고착되는 거 확인 방법으로 옳지 못하죠 그래서 요거는 3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4번 가까운 곳은 좌우로 번갈아 보면서 도로 주변 상황을 탐색을 한다 좌우로 번갈아 본다 맞죠 다음 3번이 되겠네요 53번 목적지를 찾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못해서 보행자와 충돌했다면 다음 중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했어요 전방을 쳐다보는 거예요 목적지 찾느라고 계속 앞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 저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쪽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상황 주의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죠 고착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한 물체나 목적지에 시선을 빼앗겨서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는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위험하죠 주의의 고착 굳을 고자에 붙을 착자를 써요 시선이 가서 딱 붙었는데 딱 굳어있다는 얘기예요 고착 이런 얘기죠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54번 위험에 대한 신중한 운전자 위험 회피자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따라 예측 회피 반응 집단과 지연 회피 반응 집단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중 예측 회피 반응 집단의 행동 특성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어요 예측 회피 반응 집단은 회피를 해요 예측을 피합니다 저게 뭐일 거라고 예측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죠 지연 회피 반응 집단은 그 회피 동작이 느려요 그런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으로 맞지 않는 걸 찾아보래요 그런 예측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사전에 적응력을 갖는다 이거죠 위험을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전 적응한다 이거죠 위험이 뭔지 사전에 알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위험에 대한 저속 접근 위험한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것에 천천히 접근한다는 거죠 빠르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고요 위험에 대한 감내성 위험에 대한 감내성이 무슨 말이냐면 위험한 상황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앞에 계속 둔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예측 회피 반응 집단은 위험이 딱 판단이 되면 바로 그걸 피해버려요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얘기죠 감내성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인지적 접근 그게 뭔지 알고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아 저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다가간다는 거죠 그것도 맞아요 답이 3번이 되겠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전문 용어들이 나오고 각각의 특성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죠 용어도 좀 약간 생소하고요 예측 회피 반응 집단은 위험을 피하는 집단이다 위험 회피자 리스크 어보이더 라고 표현을 해요 예측 회피라는 말 나오면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55번 시야 고정이 많은 운전자의 특성이라 볼 수 없는 것은 고정이 많대요 고착이라고 표현하죠 고착 한 곳에 딱 붙어서 그것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운전자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1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적이나 전조 등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한다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쓰죠 왜냐하면 그거 쳐다보느라고 다른 거 할 정신이 없어요 이분들은 답이 1번이죠 이거 더러운 창이나 안개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볼 것만 보기 때문이죠 거울이 더럽거나 방향에 맞지 않는데도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울을 안 볼 거니까 그리고 정신선 등에서 정차 후 다시 출발할 때 좌우를 확인하지 않는다 왜요? 직진이니까 나는 앞만 봅니다 이런 것들이 시야 고착이 많은 운전자들의 위험한 운전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번이죠 56번 회전을 하거나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라 운전 기술은 했습니다 회전하거나 차로 변경한대요 회전한다는 게 좌회전 우회전 얘기하는 겁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을 계속 움직인다 전방 가까운 곳을 잘 살핀다 차가 빠져나갈 공간을 확보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게 한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직진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에요 혹은 차로를 변경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회전 할 때 이쪽에서 오는 차들한테 좌회전 할 때 이쪽에 있는 차들한테 내 직진이지만 뒤쪽에 오는 차들한테 뭘 알려줘야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내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하는 걸 그 차한테도 경고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빨리 지나가든 서든 양보를 해주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운전 기술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죠 바로 깜빡이를 켠다거나 경적을 가볍게 올린다거나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뒷차가 바짝 붙어서 주행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써냈어요 차가 이렇게 두 대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 차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요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죠 1번 가능하면 차로는 변경하지 않고 직진을 한다 이 차가 계속 들러붙는 거예요 뒤에 그런데 계속 직진하고 직진하고 그러면 이 차가 계속 뒤에 따라오겠죠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능하면 속도를 약간 내서 뒷차와의 거리를 늘리거나 간격을 발생시키는 거죠 정지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점진적으로 속도를 줄여서 뒷차가 추월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속도를 계속 줄이는 거예요 그럼 이 차가 알아서 이제 붙다가 급하면 이렇게 추월을 해서 나가겠죠 또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밟아서 제동등이 들어오게 해서 속도를 줄이려는 의도를 뒷차가 알 수 있게 한다 창깐 밟는 거예요 이렇게 탁 이렇게 그러면 빨간불이 딱 들어오죠 그럼 이 차도 딱 움찔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 쓰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왼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브레이크 페달 너무 세게 밟아서 뒷차 나와서 받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밟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만 탁 밟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능하면 차로는 변경하지 않고 직진한다가 되겠습니다 틀렸죠 58번 다음 중 안전운전의 다섯 가지 기본 기술과 관계가 없는 것은 했어요 눈을 계속 움직인다 다른 사람들이 나신을 볼 수 있게 한다 전방 가까운 곳을 살핀다 차가 빠져나갈 공간을 확보한다 전방 먼 곳을 살피는 거죠 답이 요건 3번이 되겠네요 다섯 가지 기본 기술은 전방 멀리 본다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눈 계속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고 차가 빠져나갈 공간을 확보해 준다 다섯 가지가 기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전방 멀리 본다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전방 가까이 본다 이러면 또 틀린 겁니다 멀리 본다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눈 계속 움직인다 요것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59번 방어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쓰여냈어요 미리 사고가 날 것을 예측을 해서 내가 그거를 피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 이게 방어 운전이죠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사고 유형 패턴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죠? 요 사고 유형 패턴 실수 실수를 하면 바로 사고로 연결되니까 그 실수를 미리 알고서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어 운전 맞고요 신호를 예측하여 관성으로 차량을 정지시켜 방어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호 예측하면 어떻게 돼요? 신호 예측하면 큰 사고로 연결됩니다 신호는 예측하는 게 아니고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예상하고 적절한 시기에 차량의 속도와 유치를 바꾸는 운전을 말한다 그 흐름을 그대로 유지시킨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차들이 빨리 달리고 있으면 나도 같이 빨리 달려주고 차들이 천천히 달리고 있으면 나도 천천히 달려주고 그래서 그 흐름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이죠 공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속도의 편차를 줄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들과 다르게 운전을 하면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속도가 빠르다고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고속도로 사고 맨날 나야 되게요 그런 건 아니죠 남들과 비슷하게 잘 융화돼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게 안전운전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4번 다른 차량을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운전의 기술 이것도 역시 방어운전에 해당하죠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신호를 예측한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60번 비상주차대가 설치되는 장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보통 터널이나 교량 고속도로인데 갓길이 좁은 곳 여기서 이제 보통 비상주차대가 설치가 되죠 볼까요 고속도로에서 길업계의 폭이 2.5m 미만으로 설치되는 경우 설치가 되죠 그리고 길업계를 축소하여 건설되는 긴 교량의 경우도 설치가 되고요 교량 긴 터널의 경우 설치되고요 750m 간격으로 설치가 됩니다 또 오르막도로 커브가 심한 경우 오르막도로 커브 심한 경우에는 이거는 설치하면 오히려 위험하죠 이거는 틀린 답이 되겠어요 답 4번이죠 61번 다음 중 눈 비올 때 미끄러짐 사고 예방하기 위한 운전법이 아닌 것은 물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간격을 넓히는 거죠 차간 간격을 최대한 넓혀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눈길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는 기법이 아닌 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보죠 다른 차량 주변으로 가깝게 다가가지 않는다 그죠 차간 간격 넓히는 거죠 맞고요 제동이 제대로 되는지를 수시로 살펴본다 맞죠 여기서 만약 브레이크가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제대로 제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동 상태가 나쁠 경우 도로 조건에 맞춰서 속도를 낮춰준다 딱 봐도 차가 자꾸 밀리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속도를 충분히 떨어뜨려야겠다 잘 안 쓰니까 맞는 행동이고요 앞차와의 거리를 좁혀서 앞차의 궤적을 따라간다 앞차와의 거리를 넓혀야 되죠 차간 간격 넓혀야 되니까요 4번이 틀렸네요 62번이요 브레이크와 타이어 등 차량 결함 사고 발생시 대차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이어가 문제 생겼을 때 혹은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차의 앞바퀴가 터지는 경우 핸들을 단단하게 잡아서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의도한 방향을 유지한 다음 속도를 줄인다 그죠 이거 맞는 얘기에요 앞바퀴 터지면 핸들을 꽉 쥐어가지고 쏠리는 방향 즉 바퀴가 터진 방향으로 차가 쏠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쏠리는 현상에 남은 차가 전복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핸들을 꽉 쥐어가지고 11자로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요 꺾인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전도되거나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자로 유지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2번 앞바퀴의 바람이 빠져서 차가 한쪽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느끼면 핸들 방향을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어서 대처를 한다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죠 이쪽으로 이렇게 타이어 밖에 빠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핸들을 딱 돌려줘야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게 되죠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앞뒤 브레이크가 동시에 고장났다 그러면 브레이크 페달을 반복해서 빠르고 세게 밟으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포함시켜 줘야 돼요 주차 브레이크를 통해서 강제로 브레이크를 잡고 기어도 저단으로 바꿔요 기어를 저단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죠 엔진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기 위함이죠 브레이크 고장 났으면 보조된 수단 주차 브레이크도 땡기고 엔진 브레이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제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페이딩 현상이 일어나면 차를 멈추고 브레이크가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페이딩 현상이 뭔지 알아야겠죠 페이딩 현상이 뭐냐면 차 브레이크 드럼이 꽤 있고 딱 눌러가지고 브레이크를 딱 잡잖아요 이걸 하도 브레이크를 많이 잡으니까 이 브레이크 패드가 녹아가지고 늘러붙는 거예요 이렇게 쭉 아이스크림처럼 녹아가지고 이렇게 들러붙는 겁니다 그럼 그런 현상이 나면 당연히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겠죠 그러면 고무가 다시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이 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 이 아이스크림처럼 녹느냐 하면 고열 때문에 그래요 자꾸 브레이크가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라이닝이 녹는 거죠 그거 예방하려면 차를 멈추고요 브레이크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답입니다 맞는 얘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앞바퀴 반환이 빠져서 차가 한쪽으로 미끄러지면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반대방향으로 돌려준다고 하시니까 2번이 틀린게 되겠습니다 63번 방어운전은 운전자가 사고 당시에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면 예방 가능했던 교통사고가 몇 퍼센트 이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가 했습니다 이거는 90%죠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어떤 연구에 의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방어운전은 교통사고의 90% 이상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90% 라는 숫자가 문제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언제 나와요 눈 시각이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거 90%죠 또 방어운전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한다 즉 여러분 퍼센테이지 숫자 잘 모르시겠으면 90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64번 시가지에서의 방어운전 중 시인성 다루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인성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시인성 얼마나 잘 보이는 정도 이걸 말하죠 그걸 다루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항상 예기치 못한 정지나 회전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한다 그죠 잘 안 보이면 바로 설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주의표지나 신호에 대해서도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겠죠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두개가 빌딩이나 주차장 등의 입구나 출구 앞에서는 충돌방지를 위해서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 통과한다 지하주차장 이렇게 막 올라와 가지고 딱 나오면은 이쪽으로 차들 이렇게 오고 지나다니죠 건물 빌딩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때 훽 나와서 이렇게 우회전 바로바로 하고 신속히 통과하고 그러면 여기 직진하는 차가 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당연히 신속히 통과하면 안 되고요 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왼쪽 확인하고 오른쪽 확인한 다음에 오른쪽 깜빡이 켜고 서서히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틀렸죠 전방차량 후미의 등화에 지속적으로 주의한다 전방차량 후미등화 계속 봐야 되죠 왜냐면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지 깜빡이 일으키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빌딩이나 주차장 입구나 출구 앞에서 신속히 통과한다 여기 훽 통과하는 거 위험하죠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 시가지 교차로에서의 방어운전 요령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교차로 방어운전이요 교차로에서 접근하면서 먼저 오른쪽과 왼쪽을 살펴보면서 교차방향 차량을 관찰한다 그 다음에 다시 왼쪽을 살핀다 요 순서가 잘못됐네요 오른쪽과 왼쪽을 보는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을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차량은 우측 통행이잖아요 교차로 이렇게 진입을 할 때 이쪽에서 차가 오고 이쪽에서 차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왼쪽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봐야 될 게 요쪽 거고 그래서 다시 요쪽을 보는 동안 여기서 뭐 나온 게 없나 확인을 하려고 다시 왼쪽을 보고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좌우좌 운동이라고 해요 좌우좌 규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왼쪽을 먼저 보는 겁니다 교차로 접근하면서 먼저 왼쪽과 오른쪽을 살펴보고 다음에 다시 왼쪽을 보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 좌우좌 2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교차로에 접근하면서 전방 신호기만 확인한다 안되죠 왼쪽으로 다 봐야 되죠 교차로 접근할 경우 앞차의 주행 상황을 맹목적으로 따라간다 앞차가 신호위반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차 뒤에 따라가다가 큰 사고 연결될 수가 있겠죠 맹목적 따라가면 안 되겠어요 맹목적 이런 말이 있으면 거의 틀린 답이죠 바르게 설명한 거 찾는 거니까요 좌우좌 제대로 표현했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6번 시가지 교차로에서의 방어 운전 중 버스 회전 시 주변에 있는 물체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버스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 했습니다 우회전할 때 특히 이런 내륜차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버스가 회전을 이렇게 할 때요 사람이 여기 처음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앞부분은 여기서 빠져나가요 근데 뒷바퀴가 이걸 깔고 지나가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죠 아주 위험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내륜차 때문에 생깁니다 내륜차 내륜차가 뭐냐면 앞 안쪽바퀴와 뒤 안쪽바퀴의 궤적의 차이 요게 내륜차가 되죠 요게 승용차 같은 경우는 내륜차이가 0.9m 90cm 정도 되는데 대형 차량의 경우는 내륜차가 무려 2.5m 나 돼요 거의 3배 가까운 내륜차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회전을 할 때 꼭 반드시 내륜차를 고려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특성이 있죠 버스의 내륜차가 승용차보다 크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다음은 1번이죠 67번 시가지 이면도로에서 위험하게 느껴지는 자동차나 자전거 보행자 등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방어 운전해야 하는가 그것으로써 부적절한 걸 찾아보래요 잘못된 걸 찾는 거죠 그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운행한다 맞죠 상대에게 경음기나 전조 등으로 주의를 주면서 운행을 한다 빵 한다는 얘기죠 그거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위험하게 느껴지는 자전거나 보행자 이런 사람들은 다 또 이어폰 이런 거 막 꽂고 있잖아요 요즘 노이즈 캔슬링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밖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 봐야 들리지도 않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피해 가면 되는 거예요 방어 운전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부적절한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전거나 이른차의 갑작스러운 회전등에 대비를 해줘야겠고요 주장차든 차량이 출발하려고 할 때는 감속하여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8번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시가지 이면도로에서의 방어 운전 방법으로써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표현했네요 1번 시속 40km 정도로 주행을 한다 40km 아니고 30km죠 존 30 이라고 부르죠 이걸 그래서 30km 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 제한독도가 30이죠 도로교통법에 정하고 있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동차나 어린이가 갑자기 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한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 언제라도 곧 정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춘다 또 위험한 대상물이 있는지 계속 살펴본다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 방법이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9번 지방도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천천히 움직이는 차는 바로 앞지르기를 시행한다 저속차량 천천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차를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앞지르기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죠 뒤에 차가 오는지 이 차를 따라가야 하는지 또 언제 앞지르기를 할지 이런 거 판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천천히 움직이는 차 딱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독서하지 않은 거네요 1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언제든지 감속정지 준비해야 되겠고 낯선 도로 운전할 때는 미리 갈로선 계획을 해서 가야 되죠 그래야 헤매는 일이 없죠 동물이 주행로를 가로지러 갈 때는 속도를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가서 받으면 안 되니까요 답은 1번입니다 70번 지방도에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전방 몇 초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가 했어요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적절한 시간 확보는 보통 12에서 15초라고 알려져 있어요 답이 4번이에요 이거는 연구 결과니까 외우셔야겠습니다 이런 거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지방도의 경우입니다 일반 도시부도로에서는 이런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도시부는 항상 긴장을 하고 많은 표지판들의 정보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반응하는 속도가 빠른데 지방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엑셀 받고 쭉 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반응 시간을 주려면 충분히 긴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몇 초를 줘야 되느냐 연구의 결과들에 따르면 12에서 15초를 줘야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잘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1번 회전시 혹은 앞지르기를 할 때 신호를 하는 것은 어떤 전략에 속하는가 했어요 회전할 때 좌회전 우회전 할 때요 그리고 앞지르기 할 때요 이때 깜빡이 키고 깜빡이 키고 깜빡이 키고 깜빡이 키고 왜 하는 거예요 나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뭘까요 상대방이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주는 겁니다 즉 나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즉 시인성을 다루는 전략이 되겠죠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72번 커브길 주행 시 방어 운전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했어요 급 커브길에서 앞지르기 금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 상황에 대한 확인 없이 앞지르기를 개항한다 안되죠 앞지르기 금지 표시가 없어도 안전 상황은 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바로 앞지르기 하면 위험하죠 또 물론 급 커브길 같은 경우는 앞지르기 금지 표시가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신선으로 이렇게 표지가 돼 있거나 표지판들이 대부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이 있거나 표지판이 있으면 앞지르기 하면 안 돼요 금지 되어 있는 겁니다 커브길도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경험기 전조등을 사용해서 내 차 존재를 알려줘야 되는 거 그리고 겨울철 커브길에는 사전 충분히 감속하는 거 미끄러져서 차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진입 전 감속된 속도에 맞는 기여로 변속을 해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안전운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이네요 73번 오르막길에서의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부적절한 거예요 오르막길에서 부득이하게 앞지르기를 할 때는 가급적 고단계열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단계열이 아니라 저단계열을 사용해야겠죠 일단은 커브길이나 오르막길에서 앞지르기 안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단을 써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르막이니까 힘이 많이 필요해요 저단으로 이걸 올라가려면 시동이 꺼질 수도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따라서 저단계열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적절한 거니까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맞는 보기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차에 있을 때는 가급적 풋브레이크와 핸드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풋브레이크는 풋브레이크대로 그 다음에 핸드브레이크는 핸드브레이크를 사이드에요 사이드를 같이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많이 하나 브레이크 고장이라든지 이런 차량적인 문제로 오르막에서 굴러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오르막길의 정상 부분은 시야가 제한되므로 서행하며 위험에 대비를 한다 오르막길 정상 부분이라면 여기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 너머 이 부분이 안 보이죠 그래서 서행해야 되는 거죠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막 나타나는 차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맞구요 정차할 때는 앞차가 뒤로 밀려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차간거리를 유지를 한다 맞죠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것은 오르막길에서 고단계로 쓴다 그랬던 거 1번이 틀렸네요 74번 고속도로에서의 방어 운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점진적으로 튼다 그죠 차로 변경할 때 요렇게 왔다가 또 변경한다면 요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꽂으면 안 되죠 점진적으로 꺾어 주는게 필요하구요 여러 차로를 가로지를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한 번에 한 차로씩 가는 거죠 한 번에 하나씩 가는 겁니다 한 번에 쫙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맞죠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차로 변경 시 신호하지 않아도 된다 더 잘 해야 되죠 미리미리 더 해줘야 되고 그죠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훨씬 위험하니까요 또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뒷차가 나를 발견할 시간적인 여유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공간적 여유도 없고요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깜빡이를 켜서 뒷차한테 나의 차로 변경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올바르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요 3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교량터널 등 차로가 줄어드는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의하여 진입을 한다 왜냐하면 여기 교량터널 등 차로가 줄어들면 차들이 터널 이렇게 있으면 이 차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차들이 이쪽으로 막 쏠려 들어오죠 이런 경우 양보를 해주거나 빨리 지나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양보를 해줘야 되죠 빨리 지나가면 이 차가 올 방법이 없으니까요 양보를 해주려면 속도를 미리 줄여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5번 고속도로에서의 시인성 시간 공간의 관리 중 공간을 관리하는 운전 전략으로 부적절한 것은 틀린 거 찾는 거죠 앞지르기를 마무리할 때 앞지르기 한 차량이 앞으로 너무 일찍 진입하지 않도록 한다 그죠 앞지르기 딱 완성이 된 차 앞으로 여기요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차에 너무 바짝 붙어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가서 앞에서 이렇게 간격을 두고 들어와라 하는 거죠 약간 위협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옆에 또 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맞고요 뒤로 바짝 붙는 차량이 있으면 안전을 확인하고 다른 차로로 변경하여 먼저 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내 갈 길 가나시는 분들이 많죠 양보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도로의 차로 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곳을 특히 주의한다 그죠 갑자기 차로가 이렇게 줄어들면 안쪽으로 차들이 왁 올려 나오거든요 이쪽에서 특히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주행 시 내 차량이 앞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을 때는 전조등을 이용해서 경고를 한다 쌍라이트 막 깜빡거려요 내 차 앞으로 진입한다고 아니죠 양보를 해주는 거죠 양보를 해줘야 서로 그 차도 고마워하고 나도 사고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이 부적절한 답이 되겠네요 76번 진입차선을 통해 고속도로로 들어갈 때 방어 운전을 위해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시간 간격은 했어요 차선이 아니라 차로죠 진입차로 이걸 좀 잘못 쓰셨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말씀 드릴게요 진입차로를 통해서 고속도로로 들어갈 때 여기죠 진입차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방어 운전을 위해서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시간 간격은 즉 이 차하고 이 차하고의 시간 간격 얼마를 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4초예요 4초 이건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좀 외워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간격으로 4초 정도면 고속도로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4초 정도 라고 한다면 한 120여 미터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미터를 두고 충분한 간격으로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m 정도 간격이 있으면 충분하게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겠죠 물론 여기 맨 오른쪽 차로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속도 안 날 수도 있고요 한 80에서 100m 정도 거리가 나올 거예요 맨 끝에 차로니까 여러분 이거 80에서 100m도 물론 충분하게 차 들어가실 수 있겠죠 따라서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방어 운전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 간격은 4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7번 고속도로 진입부에서의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틀린 것 본선의 진입 의도를 다른 차량에게 방향 지시 등으로 알린다 그래야겠죠 기본입니다 깜빡이 반드시 켜줘야 되죠 여기 본선 차량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내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아쉬운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맞고요 본선 진입 시기를 잘못 맞추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겠죠 너무 밭이 들어간다거나 너무 따라 들어간다거나 그럼 사고 나겠죠 가속차로 끝부분에서 속도를 낮춘다 이게 틀렸네요 가속차로 끝부분이라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쭉 와서 속도를 쭉 낮춰 갖고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훨씬 위험하죠 속도 그대로 살려 가지고 들어가라고 여기 가속차로 준건데 속도를 천천히 들어가게 되면 이 차가 쌩 오는데 여기 쓱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아주 뒷차가 당황하게 되죠 추돌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속차로 끝부분에서는 감속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들어가 줘야 돼요 가속차로 끝부분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미리 뭔가 해결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4번이 되겠고요 78번 앞지르기 순서와 방법상의 주의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틀린 걸 찾는 거죠 네 뭐죠 좌측 및 우측 차로의 상황을 살피고 앞지르기가 쉬운 차로로 앞지르기를 시도한다 이게 틀렸네요 좌측 우측 아무 데라 하는게 아니고 앞지르기라 하면 좌측 차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앞지르기 정의가 뭐냐 하면 앞지르기라 하면 앞지르기 하려는 차의 좌측으로 나가서 그 차량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딱 규정이 된 사항이죠 따라서 부적절한 거니까 1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좌측으로만 쓰는 겁니다 앞지르기 왼쪽으로 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어요 맞는 답 확인해 볼까요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사경 등으로 진입할 차로의 전후방을 확인해 주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거죠 최고속도의 제한범위 내에서 가속해서 진로를 변경하는 겁니다 앞지르기 한다고 고속도로에서 여기 100km로 달리고 있을 때 120으로 앞지르기 하는 건 불법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km로 달리면 추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0km 이상 못 가는 거니까 또 앞지르기 당하는 차를 후사경으로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주행하며 방향지시등을 켠 다음 진입을 한다 쭉 가서 백미러를 딱 봤더니 차가 보여요 그때 이제 보고 확인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부적절한 거는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한다고 했던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79번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은 했습니다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 이 차가요 앞차를 다시 앞지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앞지르기 하는 차를 또 앞지르기 하면 안 되죠 도로교통법에 이거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 보면 앞지르기 하려는 차를 다시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앞차가 앞지르기 하고 있는 때에는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돼요 이게 맞는 얘기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들 다차로에서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 바꾸면 내가 우측으로 진로 변경한다 안 된다 그랬죠 앞지르기는 좌측으로만 하는 겁니다 앞차가 앞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좌측 공간이 있다면 같이 앞지르기 시도하면 안 돼요 1번과 3번이 지금 반대되는 얘기죠 앞차가 앞지르기 시작해서 앞지르기 당하는 차를 지나칠 때 쯤 앞지르기 시도한다 앞지르기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시도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올바른 앞지르기는 1번이 되겠죠 80번 다른 차가 자신의 차를 앞지르기 할 때의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제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내 옆을 지나서 앞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어떻게 방어운전을 해야 할까요 그것으로 틀린 것 찾아보세요 하는 겁니다 1번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차가 원활하게 주행차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준다 아주 정석적인 방법이죠 맞아요 앞지르기 금지 장소 등에서도 앞지르기 시도하는 차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행을 한다 그죠? 나는 잘 지키지만 어기는 차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행을 하는 거죠 역시 방어운전에 올바른 방법이고요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후속 차량이 앞지르기 시도할 경우 안전을 위해서 앞차량과의 간격을 넓혀야 되죠 넓혀서 시도를 막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앞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이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걸 쫙 붙여 가지고 여기를 좁게 만들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넓혀서 시도를 하게 해 줘야 됩니다 부적절한 거니까요 3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앞지르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양보도 해주고요 따라서 부적절한 것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81번 야간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야간 안전운전입니다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는 전조등 불빛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이거 매너라고 그랬죠 눈뽕이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이 강할 때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운전한다 밤에 무슨 선글라스를 써요 그죠 야간 운전할 때 선글라스 쓰시면 위험합니다 햇빛이 강할 때 그때만 쓰시는 거죠 2번입니다 흑색 등 어두운 색 옷차림을 한 보행자에 확인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있고요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향하게 해서 눈부심 현상 방지를 해야 됩니다 현혹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예방하려면 전조등 아래로 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선글라스 밤에 끼시면 위험합니다 82번 보행자가 교차하는 차량의 불빛 중간에 있게 되면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전혀 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행자가 증발한 거예요 이거 증발 현상 말합니다 서로 전조등을 이렇게 켜다보면 보행자가 너무 환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얗게 유령처럼 이렇게 발생되면서 싹 화면에서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증발 현상이라고 합니다 2번이에요 요건 용어니까 잘 외워놓으시기 바래요 현혹 현상은 뭐냐면 상라이트 반대편에서 상라이트를 켜가지고 눈이 부신 거예요 그래서 눈이 부셔서 앞을 보지 못한 현상을 현혹 현상이라고 합니다 증발 현상하고 약간 다르죠 1번이고요 명순흥은 밝은 곳에 나왔을 때 눈이 확 부신 거 그래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는데 나오자마자 눈이 굉장히 부시죠 밝은 곳에 적응하는 현상이고요 암순흥은 반대로 어두운 데 밝은 데 있다가 터널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 껌껌한데 잘 안 보이는 거 조금 있으면 잘 보이게 되는 그 현상 암순흥이죠 명순흥 암순흥 그런 거고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3번 야간의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야간운전 어두운색 오차림한 보행자에 확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맞죠 대양차의 전조동 불빛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운전한다 선글라스 밤에 끼면 안 됩니다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조동 방향 아래로 하고요 밤에 차 바로 뒤로 따라갈 때도 역시 방향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선글라스 밤에 끼면 안 됩니다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84번 야간에 식별이 가장 곤란한 보행자는 어떤 옷을 입은 보행자인가 밤에 잘 안 보이는 보행자가 무슨 색깔 옷을 입었을까요 검은 색깔 옷을 입었겠죠 네 2번이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이니까요 쉽게 여러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이 답입니다 85번 경제운전의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요즘 에코드라이브라고 부르죠 에코드라이빙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운전 습관을 기름도 절약하고 또 격하지 않은 운전 습관을 가져서 기름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존하고 사고도 예방해보자 이런게 이제 경제운전입니다 뭐죠 효과로 거리가 먼 거래요 교통 소통 증진 효과 아 이게 틀렸네요 왜냐하면 차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서고 또 과격하게 운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교통을 빠르게 더 잘 소통시켜 주지는 않아요 그죠 그거랑 관계가 없죠 이게 따라서 이거는 1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고장 수리 및 유지관리 작업 등 시간 손실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 이냐면 그만큼 차를 잘 쓰기 때문에 격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부품을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타이어에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죠 공해 배출 등 환경문제 감소 최소화 교차로 같은 데서 서 있을 때는 시동 끄고 요즘 자동으로 멈추는 차들도 많지만요 시동 같은 걸 꺼서 공해전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것도 역시 경제 운전이거든요 공해 배출이나 이런 환경문제 감소 효과가 또 있어요 차량 관리나 고장 수리 타이어 교체 등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 그죠 2번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86번 경제운전을 설명한 것 중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여러가지 외적 조건에 따라 운전방식을 맞추어 연료 소모율 등을 낮추는 방식이다 그죠 맞는 얘기고요 공기압력이 낮은 타이어의 사용은 경제운전에 도움이 된다 경제운전을 하려면 공기압력이 낮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적정 타이어 공기압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타이어 공기압이 낮으면요 오히려 연비가 더 나빠집니다 2번이 틀렸고요 공예 배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안전목적도 달성하기 위한 운전방식이 에코드라이빙이고요 친환경 경제운전을 에코드라이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했습니다 또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87번 경제운전과 기어 변속과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틀린 것 찾는 겁니다 엔진의 회전 속도가 2000에서 3000rpm 상태에서 고단기어 변속이 바람직하다 그죠 RPM은 충분히 올려준 상태에서 고단기어를 변속을 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넘어도 안 돼요 그죠 이거보다 덜 되면 아예 변속이 안 되지만 너무 과하게 넘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가능한 한 빨리 고단기어로 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단 기어일수록 탄소 배출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고단으로 바꿔주는 게 좋고 반드시 저단기어 상태에서 차를 멈춰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고단 상태에서 차를 멈출 수도 있죠 수동의 경우에 이제 클러치를 밟아 가지고 기어를 빼내면 고단기어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설 수 있습니다 오토미션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으로 기어가 뚜뚜뚜뚜 떨어지죠 적절히 설명이 아닌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3번이 틀렸네요 기어 변속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1단 2단에서 4단 넘어갈 수도 있고 4단에서 2단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속도 따라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8번 버스의 엔진 시동 및 출발에 대한 요령으로 부적절한 것은 버스 엔진 시동 걸고 출발하는 요령이래요 엔진 시동을 걸 때는 적정 속도로 엔진을 회전시켜서 적절한 오일 압력이 유지되도록 한다 맞죠 적정 공회전 시간은 여름의 경우 1,2분 정도가 적당하다 이게 틀렸네요 1,2분은 겨울에 하는 거예요 겨울 여름에는 30초 정도만 하면 됩니다 공회전 시간 틀렸네요 이게 부적절한 거니까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일이 엔진의 다양한 윤활지점에 도달하여야 다 이상 없이 출발을 할 수 있다 여름에는 30초 겨울에는 1,2분 정도 하면 다 윤활지점에 도달하죠 오일 압력이 적정하게 되면 부드럽게 출발을 합니다 이게 적당한 출발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공회전 여름에 2분 한다고 했던 게 틀렸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9번 자동차를 출발시키고자 할 때 기본 운전 수칙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해냈어요 자동차 출발이요 주차 상태에서 출발할 때에는 차량의 사각 지점을 고려해서 전후 좌우 안전 직접 확인한다 기본이죠 시동을 걸 때는 기어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매뉴얼인 상태입니다 수동이요 수동 3번 출발할 때는 자동차 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출발한다 이거 열고 가면 어떻게 돼요? 개문 발차라고 부르는 사고가 되는 거죠 개문 하시면 안되고 문 닫고 출발합니다 출발 후 진로 변경이 끝난 후에도 방향 지시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 차로 변경을 이렇게 했는데 계속 깜빡이 켜고 있는 거죠 그럼 뒷차가 어떻게 생각해요? 차로 변경을 또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은 좌회전을 한번 또 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켜시면 안되고 해당 행위가 끝났으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시켜서 방향 지시등을 꺼줘야 되는 거죠 틀렸네요 적당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0번 정류소에서 출발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손님들 타고 내렸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문을 닫는 거죠 그죠? 문을 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방향 지시등을 켜죠 깜빡이를 켜서 왼쪽을 보는 거죠 깜빡이 켜고 오른쪽에 승객도 타거나 내린 사람 없나 확인하고 문 잘 닫혔나 확인하고 다시 왼쪽을 보고 출발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 좌, 우, 좌 운동이라고 하죠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가속이 맨 마지막이죠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문을 닫는 겁니다 다음 3번이죠 이거 안 하고 가면 개문발차 사고가 돼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주의를 해야겠죠 91번 안전한 주행을 위한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죠? 볼게요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후미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속으로 주행한다 맞죠? 곡선 방향이 작은 도로에서는 감속해서 안전하게 통과한다 곡선 방향이 작다는 게 뭐냐면 크게 도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도는 도로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크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획 돌아간다는 얘기죠 감속 안 하면 차 튕겨 나가죠 감속해서 안전하게 통과한다 맞고요 터널 등 조명 조건이 불량한 곳에서는 최대한 가속하여 빨리 벗어난다 가속하면 안 되고 감속해야 되죠 상식 문제죠 천천히 주행해라 이런 얘기죠 주행하는 차들과 제한 속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를 맞추어 주행한다 흐름을 탄다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92번 차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에 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점검을 할 때가 아닌 거 점검을 요 때 하면 안 되는 거 언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체증으로 정체할 때 차 내려서 본넷 열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바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1번 틀렸죠 운행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확인을 하고요 운행 중 휴식 시간 같은데 차 따로 대놓고 휴식하고 차량 이상이 만약 발견됐다 그러면 부득이하다 그러면 차 오른쪽으로 빼서 비상 주차를 한 다음에 이제 점검을 해야겠죠 따라서 답은 1번 정체 시에는 점검할 수 없습니다 1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93번 여름철 주행 후 세차가 가장 중요한 상황은 했어요 그림에도 나왔는데 여름에 바닷가 많이 가시죠 바닷가에 바닷물이 염기가 많죠 소금기가 많잖아요 소금 같은 게 염기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하면 CL이요 염기들이 철판에 닿으면 철이 부식이 돼요 차량 하부 세차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경우는 바로 해안도로를 주행했을 때입니다 바닷물이 언제든지 차의 밑으로 튀게 되면 하부 세차를 잊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부 세차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 밑에가 다 녹이 슬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94번 와이퍼 작동 상태의 점검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와이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기본이죠 유리면과 접촉하는 와이퍼 블레이드가 달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그 날이요 날 블레이드라면 날을 말합니다 날 와이퍼 날 달한지 봐야 되겠죠 노즐의 분출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노즐의 분사 각도는 양호한지 이런 거 점검해야겠죠 제대로 쏴지는지 쏴봐야 되죠 냉각수가 충분한지 점검을 한다 냉각수 충분한지 점검을 왜 하죠 와이퍼는 냉각수가 아니라 워셔액을 점검해야죠 워셔액 냉각수를 쏘는 건 아니잖아요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95번 여름철 차량 내부의 습기 제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여름철 차량 내부 습기 제거 틀린 거 찾아볼게요 차량 내부에 습기가 있는 경우에는 차체의 부식이나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습기를 제거해야 된다 맞죠 폭우등에 물에 잠긴 차량은 배선의 수분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전기장치 퓨즈가 단선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전기 위험입니다 물에 잠긴 차량은 반드시 점검을 보내셔야 돼요 3번 폭우등으로 물에 잠긴 차량은 우선적으로 습기를 제거해야 된다 기본이죠 물과 전기장치는 가까이 해선 안돼요 서로 3극입니다 네 습기를 제거할 때는 배터리를 연결을 해제한 상태에서 해야 되죠 연결된 거 빼내고 전기가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를 해야 전기가 흐르지 않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상식이니까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96번 여름철 교통사고 위험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불쾌지수 수면부족 열대앗 충곤증 충곤증이요 충곤증 춘자가 무슨 춘자에요 봄 춘자죠 봄에 나른 나른하게 잠오는 현상 충곤증을 말합니다 여름철 사고 아닙니다 이거는 여름에 습도가 많아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거나 열대앗 때문에 잠을 못자거나 고래서 생기는게 위험사고 요인들이죠 충곤증은 봄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4번이 되겠죠 97번 겨울철 교통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겨울철 교통사고 틀린 거에요 적은 양의 눈이 내려도 바로 빙판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간의 충돌, 추돌 또는 도로이탈 사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건 적게 내리건 어쨌든 눈 내린 거잖아요 타이어에 눈이 이만큼 쌓이든 얇게 쌓이든 어쨌든 타이어는 공중에 뜨거나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맞구요 먼 거리에서는 도로의 노면이 평탄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빙판길인 구간이나 지점을 접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보행자의 경우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자가 확인하고 통행하여야 할 상황에 대한 집중력이 약화되죠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요 왜요? 보행자들 다 주머니에 손 놓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추워가지고 더 더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제 보행자 신호등 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불 딱 나면 바로 그냥 뛰어들죠 왼쪽에 차가 오는지 도는지 이런 걸 생각 안 합니다 보행자들은 다 이어폰 꽂고 모자 쓰고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사고 위험도 훨씬 높아집니다 겨울철이요 특히나 또 횡단보도 같은 게 또 눈에 쌓여서 잘 안 보이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특히 보행자 사고를 유의를 해야 되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요 3번이 틀렸네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로 사람들이 마음이 바쁘고 들뜨기 쉬운 계절이죠 막 뛰어다니고 그러죠 들뜨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있고 그렇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요 보행자가 집중력이 강화되고 사고 위험 감소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3교시 안전 운행 요령 모두 알아봤습니다 4교시 운송 서비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교시 운송 서비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올바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소가 아닌 것은 했어요 밝은 표정 단정한 용모와 복장 공손한 인사 퉁명스러운 말투 퉁명스러운 말투로 서비스 제공하면 좋아할 사람 없겠죠 상식인 문제죠 4번 되겠습니다 2번 올바른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따뜻한 응대 과묵한 표정 단정한 용모 및 복장 공손한 인사 얼핏 보면 다 그런 거 같아요 다 믿은 거 같은데 문제는 과묵한 표정 짓고 있으면 좋아할 사람은 없죠 어떤 표정을 좋아할까요 밝은 표정 짓고 있는 게 좋겠죠 따라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고객 서비스의 특징 중 무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했습니다 서비스 특징 중에 형태가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걸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서비스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느낄 수가 있다 무형성이죠 2번 서비스는 공급자에 의해 제공된과 동시에 승객에 의해 소비가 된다 요거는 제공과 소비에 관련된 개념인데요 요거는 동시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형하고는 또 관계가 없어요 얼핏 보면 이것도 형태가 없는 건데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무언가가 제공이 되고 어떤 무언가가 소비가 되고 요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형태는 물론 없는 거지만 고객 서비스의 동시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형성의 설명이 아닙니다 요건 약간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버스 승차를 경험한 이후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을 인지할 수 있다 인지하는 것 경험한 이후에 인지하는 것 요것이 무형성이고요 운송 서비스 수준은 버스의 운행 횟수, 운행 시간, 차종, 목적지, 도착 시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요 따라서 이거 동시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승객 만족의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승객 만족이 아닌 거예요 승객 만족이란 승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승객의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맞죠? 정의예요 정의 지속적인 서비스 교육 시행 등 승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은 경영자의 몫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서비스 교육을 시행하는 것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은 최전방에 있는 여러분들인데 그런 서비스 교육을 시행한다든지 그런 커리큘럼을 짜고 만족을 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승객을 상대하고 승객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승객과 접촉하는 최일선의 운전자이다 바로 이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을 취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죠 승객이 느끼는 일부 운전자에 대한 불만족은 회사 전체의 평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승객이 느끼는 일부 운전자에 대한 불만족 만약에 회사에 100분의 운전자가 계신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불친절을 저질렀다 그러면 승객들은 아 저 회사 안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딱 그 한 명 때문에 전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전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다음 중 일반적인 승객의 욕구와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승객의 욕구 승객은 어떤 걸 원하는가 하는 거죠 그죠? 편안해지고 싶어한다 편안한 거 싫어하는 승객 없죠 맞고요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어느 승객이나 내가 관심을 받고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죠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독특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한다 독특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하진 않죠 그냥 뭐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이렇게 인식되고 싶어도 어 사람 되게 특이해 되게 독특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되고 싶지는 않아요 3번이 답이겠고요 기대와 욕구를 수용하고 인정받고 싶어한다 인정받고 싶어한다 관심 받고 싶어한다 같은 맥락에 있죠 따라서 거리가 먼 것은 3번 독특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승객 만족을 위한 기본 예절에 대한 설명한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변함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승객을 대한다 맞고요 승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맞고요 승객의 여권 능력 개인차를 인정하고 배려한다 맞고요 결점이 발견되면 바로 지적한다 이거 기본 예절 아니죠 이거는 뭐 승객 이런 걸 떠나서 사회생활 할 때 기본입니다 그쪽도 성인이고 나도 성인인데 그쪽이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 왜 일을 그렇게 하냐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바로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바로 지적한다기보다 지적할 일이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진지하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고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야지 바로 지적하는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기본 예절에 대해서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적한다 틀린 겁니다 답이 4번입니다 7번 승객 만족을 위한 기본 예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승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고 승객의 결점을 지적하는 행위 지적하는 행위가 예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절이라고 볼 수 없죠 답 3번이겠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승객을 대하는 것 역시 기본 예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8번 승객을 위해서는 이미지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미지 관리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이미지란 개인의 사고방식 생김새 태도 등에 대해 상대방이 갖는 느낌이다 이미지에 대한 정의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라는 것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웃는 모습을 만들고 또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에서 매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따라서 의도적으로 이런 만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맞고요 개인의 이미지는 본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게 틀렸네요 개인의 이미지는 누구에 의해 결정됩니까 본인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에요 이미지는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이미지는 누가 만들어요 결정을 누가 해요 만들기는 본인이 만들지만 그 사람 이미지 어떻다 이런 결정을 누가 하죠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거에요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죠 본인이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미지는 상대방이 보고 느낀 것에 의해 결정되죠 지금 이 얘기가 3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9번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몸가짐과 거리가 먼 것은 읽어보고 불쾌하지 않은 걸 찾아보라는 거죠 품이 있는 자세 불쾌감 줄까요 당연히 안 주죠 품이 있는 자세는 괜찮은 거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1번이겠고요 지저분한 손톱이나 정리되지 않은 덥수룩한 수염 잠잠 흔적이 남아있는 머릿결 이런 것들은 뭔가 준비 안 된 모습 같아 보이죠 그래서 저렇게 회사에 나와서 일하면서 저런 모습으로 다니지 싶은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특히나 승객들에게 안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승객과 대화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도전적으로 말하는 태도나 버릇은 조심한다 이래야겠죠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해야 됩니다 감정을 충분히 표현해 언성을 높인다 승객하고 얘기하면서 언성을 높인다고요 좋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좋게 가져갈 수 없겠죠 다음 2번이겠고요 1부를 보고 전체를 속단하여 말하시 말하야겠고요 이건 승객과 대화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도중에 분별 없이 차단하지 않는다 말 끊는 버릇 좋지 않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언성을 높인다고 했던 2번이 되겠네요 11번 다음 중 올바른 직업윤리는 했습니다 직업생활의 최고 목표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회사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사회봉사와 자아실현이 사회봉사보다 자아실현이 중요하다 사회봉사보다 자아실현이 중요하다 이거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자아실현도 그만큼 중요한 거고 사회봉사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틀렸고요 자신의 직업의 긍지를 느끼며 그 일에 열과성을 다한다 그죠? 이게 맞는 얘기죠 너무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확한 얘기입니다 직업에 대해 차별의식을 지닌다 직업의 차별의식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기록계와 속도제한장치 관련 기준을 주장하고 있는 법규는 했습니다 이건 법규 이름을 알아야 되네요 이거 공부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거는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 다 어디 나와 있냐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어요 1번입니다 이거는 뭐 법이니까요 외우셔야겠죠 운행기록계는 56조에 나오고요 속도제한장치는 54조에 나오고 있어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게 지금 규칙이라고 해서 법이 아닌가 싶으실 텐데 시행규칙이라는 거에 해당해 가지고요 법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에 관한 준수사항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동차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보죠 전세버스의 앞바퀴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전세버스의 앞바퀴는 세 타이어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옳고요 전세버스 시외 5등 고속버스 시외 고속버스 및 시외 직캠 버스의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를 사용해야 한다 네 맞죠 튜브리스 타이어 사용해야 됩니다 튜브리스 타이어가 뭐냐면 타이어 안에 튜브가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전거들이 보통 튜브 타이어를 많이 쓰죠 근데 그게 내구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걸 써서는 안 됩니다 튜브리스 타이어를 반드시 쓰게끔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3번 노선버스 차체는 행선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행선지 표시 설비 하고 있죠 LED로 만들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무해 신고를 해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를 합니다 다음은 4번이 되겠네요 14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승객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사량의 안전설비와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당연히 이래야겠죠 어떠한 경우에도 운수종사자는 승객을 제지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는 아니에요 승객이 만약에 운주하고서 뒤에서 복도 뛰어다니고 주행 중인데 고성 방가하고 그런 승객이 있으면 다른 승객들한테도 피해가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분들은 제지를 해줘야 됩니다 틀렸어요 2번이겠네요 맞는 것 나머지 볼까요 사고로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사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누가요? 운수종사자가요 운전하시는 분이 이걸 해줘야 됩니다 승객들은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사고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식이죠 답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여객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운행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찾아볼게요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이거는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표지판이나 연락처 이런 거 찾는 게 아니죠 이거는 사고 예방 때문에 표지판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운행 개통도도 이걸 본다고 사고가 예방되는 건 아니죠 버스가 몇 대를 운행을 하고 노선이 몇 킬로미터고 그런 걸 안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운행 시간표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운행을 하고 그런 거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등화장치는 깜빡이 제대로 들어오는가 라이트 제대로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고 예방과 관련이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운수종사자는 안전은행과 다른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어떤 행위에 대하여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는데 다음 행위 중에서 제지할 수 없는 행위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다른 승객의 안전과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행위들은 운전하시는 분이 승객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제지해서 안 되는 행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폭발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이거 당연히 제지해야죠 그리고 전용 운반 상자 없이 애완동물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당연히 제지해야죠 그런데 케이지가 있으면 전용 운반 상자가 있으면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의 출입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당연히 이것도 안되겠죠 다른 승객들이 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장애인 보조견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이건 당연히 허락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은 자동차 지하철 다 쓸 수 있어요 장애인 보조견 당연히 데리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여객이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용 운반 상자에 넣었기 때문에 케이지 라고 불러요 이거 넣어서 들고 들어오면 제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괜찮은 겁니다 따라서 1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네요 나머지 맞는 답 볼까요 여객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 따라야 되고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면허증 요구를 받으면 즉시 따라야 하고 보통 이런 경우는 경찰을 얘기하는 거죠 경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되죠 기본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운전자의 인성과 습관이 운전 예절에 비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인성과 습관은 운전 예절에 바로 연결이 될 텐데 관련된 것으로 틀린 걸 찾아보라는 겁니다 습관은 무조건 반성으로 나타나므로 위험하다 아 이게 틀렸네요 습관은 무조건 반사가 아니라 사회적인 학습의 결과물이에요 따라서 무조건 반사로 습관이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습관은 계속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야 만들어지는 일종의 사회화 과정이거든요 근데 본능처럼 어떤 상황이 딱 처하면 그런 행동이 딱 튀어나오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습관은 무조건 반사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틀렸죠 1번이 답이겠네요 맞는 거 볼까요? 올바른 운전 습관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죠 나쁜 운전 습관이 몸에 배면 나중에 고치기 어렵고 습관이니까 이러한 잘못된 습관은 교통사고로 연결이 되기 쉽다 그렇겠고요 운전자는 각 개인이 지닌 사고, 태도, 인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겠고요 따라서 틀린 거는 습관이 무조건 반사로 나타난다고 했던 1번이 틀렸습니다 19번 다음 중 운전자가 지켜야 할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차로 변경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는 비상등을 2,3에 작동시켜 양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다 그죠 기본적인 운전 매너죠 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횡단보도 내로 차가 진입하지 않도록 정지선을 준수한다 맞죠 야간 운행 중 반대차로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전조등을 하향으로 조정을 해서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를 한다 매너죠 앞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차가 있을 때에는 앞차에 가까이 붙어서 신속히 진행한다 신속히 이런 말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좀 틀렸죠 앞차에 가까이 붙는다 이런 것도 안전거리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4번이 되겠네요 20번 전조등의 올바른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조등 잘못 쓴 거 찾아볼게요 야간 운전에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향등을 사용한다 그쵸 안전 운행에 이게 필요하다면 상향등을 사용을 해야겠죠 안전 운행에 필요 없는데 키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안전 운행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대차로에 차가 있으면 상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전조등을 끈다 그쵸 이것도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해 줄 필요가 있겠고 반대차로 운전자의 눈부심 현상 방지를 위해서 변환빔, 하향등으로 조정을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야간에 커브길 진입하기 전에 반대차로 차량이 운행과 관계없이 그냥 상향등 켜고 달린다? 안 되는 거죠 이거 매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상충되는 얘기니까 이거 아니면 이게 답이고 뭐 이렇게 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향등을 커브길이고 이러면 이렇게 커브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할 때 이쪽이 커브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차가 이쪽 차한테 상향등을 탁탁 한번 쳐 주는 거죠 그러면 깜빡깜빡 되니까 어? 앞에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조심운전을 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 간의 매너인 거죠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상향등을 그냥 키고 달리면 눈부심 현상이 나오니까 커브길이 더 위험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향등은 답 4번이 되겠네요 21번 운전자가 삼가야 하는 행동을 기술한 것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표현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닌 거 뭐냐 이거죠 1번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빨리 출발을 하고 전조등을 껐다 켰다 하지 않는다 그죠 앞차 빨리 가라고 막 깜빡깜빡 거리는 거 하지 말아야겠죠 맞아요 갑자기 껴들지 않는다 껴들기 하면 안 되죠 네 맞고 필요시 과속으로 운행하며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이거 하면 안 되죠 과속 급브레이크 다 안 되는 겁니다 3번이 답이겠고요 경운기 버튼을 작동시켜서 다른 운전자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그죠 이것도 매너죠 3번이 답이겠고요 22번 운전자가 취득한 운전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차종 이외의 차량을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득한 운전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규정해 놓은 법 무슨 법이겠습니까 여러분 면허 무슨 법에 의해서 운전면허 취득하셨어요 교통안전법입니까 자동차관리법입니까 여객자전주사법입니까 도로교통법입니까 도로교통법입니까 도로교통법이죠 4번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죠 23번 다음 중 운전자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사전승인 없이는 친구라도 승차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맞죠 친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식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철길 건널목에서는 일시정지하고 정차도 금지한다 당연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철길 건널목에서 정차하고 있는 거 철길 건널목에 있는데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간에 차 세워놓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이지 않습니까 맞고요 자동차전용도로 급한 경삿길 등에서는 주정차를 금지를 합니다 이것도 맞죠 왜냐하면 경삿길 같은 데서는 차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굴러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자동차전용도로는 달리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맞고요 4번 도로가 정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행노선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한다 노선을 임의로 변경하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24번 운행 중 운전자의 주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틀린 거 찾아보래요 운행 중에요 배차사항 지시 및 전달사항 등을 확인을 한다 이거는 언제 확인하는 거예요 운행 전에 확인하는 겁니다 배차사항이나 지시사항 같은 거 확인을 하고 운행을 해야죠 배차사항도 모르면서 운행 어떻게 해요 그죠 당연히 운행 전에 하는 건데 틀렸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맞는 거 볼까요 후속 차량이 추월하는 경우 감속 운행한다 내가 뒤에 차량이 따라온다 그러면 감속을 하면 이 차가 알아서 앞지르게 해서 나가겠죠 눈길 빙판길은 체인이나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한 후 안전 운행한다 기본적인 안전상식이고요 후진할 때에는 유도요원을 배치하여 수신호에 따라 후진을 한다 그쵸 이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대형 차량들은 그만큼 사각지대 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후진할 때 특히나 요원의 수신호에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따라서 유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배차사항을 운행중에 확인한다고 했던 1번이 틀렸네요 25번 운행중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운행중 주의사항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맞죠 풋브레이크 장시간 사용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베이퍼락이라는 현상이 생겨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위험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차량이 추월하는 경우 감속 등 양보 운전을 한다 그렇죠 그래야 서로 안전하겠죠 3번 후진시 유도요원을 배치하여 수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후진한다 그렇죠 차량이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후진할 때는 특히나 유도요원의 수신호를 따르는 게 안전하죠 4번 차량이 없는 도로에서 신속한 승객 수송을 위해서 과속운전을 한다 틀렸죠 답이 4번이네요 상식적인 문제니까요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6번 버스중공용제 유형 중 형태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이거는 공부 안하면 모르는 문제죠 버스중공용제 아시죠 요즘에 광역시급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 인천 대전 광역시급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준공용제는 뭐냐 공영제가 있고 준공용제가 있고 민영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버스회사 사장님들이 운행하는 거 그걸 민영회사라고 하고요 공영회사는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는 버스가 다 공영이에요 그래서 제주시가 다 운행을 합니다 제주시랑 서귀포시가 있죠 서귀포시 두 개가 운행을 하는 게 공영버스고요 이 둘의 형태를 합쳐놓은 하이브리드 형태가 준공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 수익금과 노선과 차량 이 세 가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을 준공용이라 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운영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부분은 공영이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민영이 커버를 하는 게 준공용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중공용제 유형 중 형태의 한 분류가 수익금, 노선, 차량, 중공용제이니까 수익금, 노선, 차량, 자동차죠 네 중공용제 차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유형은 없습니다 이런 중공용제는 없어요 따라서 노선, 수익금, 자동차 세 가지니까 2번이 해당하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잘 외워놓으셔야 풀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7번 버스중공용제를 시행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버스중공용제 왜 하죠 버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돈이 잘 안 되는 노선들이 있어요 돈 안 되는 노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버스가 안 다니게 되고 돈 되는 노선에는 또 몰리게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돈 안 되는 노선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버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요런 이동의 권리가 그분들에게도 있는데 버스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런 것도 노선을 넣어주고 운영을 해주되 손해가 나면 그만큼 세금으로 메꿔주는 개념을 갖는 거죠 이게 버스중공용제의 메인 핵심입니다 그걸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목적을 아셨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합병 그러니까 A 회사와 B 회사를 합치기 위해서 버스중공용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요거는 합병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버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중공제를 시행하는 거죠 따라서 부합되지 않는 것은 합병하려고 한다 했던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운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운송사업은 했어요 우리 일반적인 시내버스나 시해버스 농어촌버스들은 요금을 신고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요금도 시나 시의 조례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로 뭐 고민할게 없는데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전세버스 하시는 분이요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추가적으로 특수요객도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해요 장위자동차요 자율요금 정하는 건 두 개입니다 전세랑 특수요객 따라서 답이 2번이 되겠죠 29번 다음 중 이용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운임이 낮아지는 버스요금 체계를 무엇이라 하는가 했어요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만큼 갈 때는 100원입니다 요만큼 가면 또 200원이고 그랬는데 이게 A 케이스고 이게 B 케이스는 여기까지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얘는 여기까지는 100원이었는데 여긴 180원이고 똑같은 거리를 또 가면 얘는 300원인데 얘는 240원이고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할인이 계속 들어가는 거 거리가 길면 길수록 단위당 운임이 낮아지는 요 케이스 B 같은 경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거에요 거리 체감제 그렇죠 체감 거리가 길수록 요금이 떨어지는 거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버스요금 체계 유형을 알아 놓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단일 운임제 라고 해가지고 이용거리와 관계가 없이 일정하게 설정된 요금을 부과를 해요 그래서 1000원 내고 종전까지 가나 한정가장 가나 다 똑같은 거 이게 단일요금제고요 구역 운임제는 운행 구간을 몇개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별로 요금을 설정을 하고 동일구역 내에는 균일하게 요금을 설정하는 요금체계 예를 들면 인천에서 서울로 넘어갈 때 인천 내부에서 타고 내리는 거는 값이 1000원인데 서울로 넘어갔다 그러면 1500원 받고 요렇게 하는 거 요런게 구역 운임제가 되겠고요 거리 비례제 라는 개념이 있는데 단일거리당 요금과 이용거리를 곱해서 요금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을 비례해서 더 내는 이런 기법이 거리 비례제가 되겠습니다 개념을 이해해 두시고 문제를 푸실 때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거리 체감제가 아니어도 단일 운임제 구역 운임제 거리 비례제 이런거 나와도 다 푸실 수 있겠죠 30번 업종별 요금체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했어요 고속버스는 거리 체감제 일까요 그렇죠 고속버스가 예를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가는데 대전에 내리고 대구에 내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대전까지는 2만원인데 대구까지는 25,000원이고 부산까지는 3만원이고 이렇다는 얘기죠 이게 거리 체감제죠 고속버스 거리 체감제 맞습니다 전세버스는 자율요금제 하고 있죠 또 어디가 자율요금제 하죠 특수여객이요 특수여객 자율요금제 합니다 밑에 나오네요 특수여객은 단일 운임제가 아니고 자율요금제를 합니다 3번이 틀렸네요 전세랑 특수가 자율요금제고 농어촌버스는 단일 운임제 하고 있죠 단일 운임제라는 것은 한번 돈 내면 끝까지 가는 거죠 종점을 가든 한정거장을 가든 다 처음 낸 돈으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되겠네요 31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입효과로 거리가 먼 것은 간선급행버스체계 뭐예요 버스 래피드 트렌짓이라고 해서 BRT 라고 하는 거예요 간선급행버스체계 이런 얘기죠 이거 도입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즉 요즘 왜 정류장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막 건너뛰면서 가는 버스들도 있고 되게 빠르게 다른 차로를 이용해서 가는 버스들도 있고 세종시 가면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인천강서에도 또 그런 거 있고요 BRT 많이 도입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버스들의 도입효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환경오염이 급감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정차하는 정류장이 그만큼 적어지고 쳤다 갔다를 덜하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오염이 감소하게 되고요 버스 운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죠 이 버스들 그래서 BRT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거 다 정보 제공하고 있죠 교통사고 감소 교통사고 감소는 아니에요 이거 BRT를 설치했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지는 않죠 운행 시스템이 효율이 높아질 뿐이지 사고를 줄이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이게 빨리 가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은 3번이겠고요 신속성 및 정시성이 향상이 되는 장점을 갖습니다 다음은 이거 3번이 되겠습니다 BRT 한다고 사고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32번 다음 중 간선 급행 버스 체계의 특성이 아닌 것은 BRT 얘기하는 거죠 효율적인 사전요금증수 시스템의 채택 그렇죠? 요건 프리페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하철 같은 것 하실 때 지하철은 개차에 구해서 교통카드 찍고 내려가서 기차가 도착하면 바로 탑승하잖아요 그런 미리 돈을 내는 방식 프리페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BRT도 그런 프리페이드 시스템을 갖춘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사전요금증수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죠 맞아요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요금을 미리 내놨기 때문에 요금 내놓으라고 지갑에서 돈 꺼내고 이런 앞에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뒷승객이 기다리고 이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정류장 금연구역 단속 및 안내 금연구역 단속 안내하는게 BRT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BRT 아니어도 다 하는 거고 그게 뭐 BRT만의 특성이고 이렇진 않죠 그건 아니고요 답 3번이고요 중안버스 전용차로와 같은 분리된 버스 전용차로를 제공하는게 BRT의 또 특징이죠 따라서 특성이 아닌 것은 3번이 되겠네요 33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을 위한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했어요 환승, 운행관리, 지능형교통시스템, 단일요금체계 단일요금체계죠 단일요금체계는 간선급행버스는 거리비례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단일요금제는 아니에요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요금 증가를 가져옵니다 한번 내고 끝나는 것은 농어촌버스의 얘기죠 따라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차내 장치를 설치한 버스와 종합사령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버스의 위치나 사고정보 등을 버스 회사와 운수종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이 시스템 뭐라고 합니까 하는 거죠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이에요 버스관리시스템과 버스정보시스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버스관리시스템, BMS가 되겠죠 버스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BMS라고 부릅니다 버스매니지먼트 시스템 상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차량이나 정류장으로 내보내 주는 그 시스템을 바로 버스인포메이션 시스템 버스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BIS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건 종합사령실을 네트워크로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관리시스템이죠 이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BMS에서 나오는 정보를 BIS에 표출하기 때문에 BMS, BIS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보의 원천은 BMS고요 BIS가 표출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버스와 정류장에 무선 송수신기를 설치하여 버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BIS, 버스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36번, 다음 중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 BMS의 운영과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버스 이용자에게 운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버스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건 누구예요? BIS가 하는 일이에요 BMS는 운행 정보를 생산해내는 일이에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맞는 거 볼까요? 관계기관 버스 회사 운송사자를 대상으로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운행관리센터, 버스 회사에서 버스 운행 상황과 사고 등 돌발 상황 감지도 가능하고요 또 운행 관제 상태 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대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운행되는 그런 정보들이 모두 다 빅데이터화가 돼서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정책의 개선이라든지 운행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기초 자료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BMS랑 관계가 없는 거 BIS를 설명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37번,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의 기대효과 중 이용 주체가 다른 하나는 했어요 버스 도착 예정 시간 사전 확인하는 거 운행 정보인지로 정시 운행하는 거 앞뒤 차 간격 간격인지로 차간 간격 조정 운행하는 거 운행 상태 완전 노출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거 이 중에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승객이죠 승객 승객이 이거 보는 거죠 나머지는 누가 해요? 이거는 운수종사자가 하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8번, 버스 전용차로 설치해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구간에 당연히 전용차로 설치를 해야죠 그만큼 버스 이용량이 많다는 얘기니까요 2번, 전용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간에 교통정체가 심한 곳 교통정체가 심하면 전용차로 설치하면 서로 좋아지죠 이질교통률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버스와 승용차를 분리를 함으로써 버스는 버스대로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다니게 하면 그만큼 서로 상충될 일이 없는 거죠 맞고요 3번, 버스 통행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1인 승차 승용차의 비중이 높은 구간 버스 통행량도 꽤 되고 승용차 비중이 높다 그러면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밀어내고 중앙차로나 가로변차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를 해서 버스의 빠른 통행을 확보하는 거죠 맞고요 편도 7차로 이상의 도로로 전용차로 설치에 문제가 없는 구간 편도 7차로면 왕복 14차로에요 편도 7차로 도로 거의 없죠 강남대로 정도 돼야 있는 거죠 거의 드문 일이에요 벌써 지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얘기에요 버스 전용차로 설치에 문제가 없는 구간인건 좋은데 편도 7차로가 아니고 이거는 편도 3차로 이상이에요 편도 3차로 이상만 되면 버스 전용차로 설치를 고려할 수 있어요 왜요? 중앙차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편도 3차로 잖아요 여기를 버스 전용차로로 활용을 하는 거죠 나머지 승용차나 건설기계나 이런거 다 나머지 두개 차로를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편도 3차로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4번이 되겠네요 39번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버스 중앙차로가 어떤거냐면요 요 그림이죠 버스가 가운데서 왔다갔다 하고 정류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래요 방식의 차이고 요런 케이스요 보죠 일반 차량의 중앙버스 전용차로 이용 및 주정차를 막을 수 있어서 차량의 운행속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맞죠? 일반 차량들이 가운데 못 들어오죠 이거 또 버스의 잦은 정류장 또는 정류서의 정차 및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은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을 단전시키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리를 하는거죠 버스의 운행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승용차를 포함한 다른 차량들은 버스의 정차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있죠 서로 좋은거에요 그래서 일반 차량과 반대방향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차로 분리 안내시설 등에 설치가 필요하다 지금 반대방향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여기 중앙선인데 버스 일로 다니고 승용차 일로 다니죠 또 버스 이쪽으로 내려오고 승용차도 이쪽으로 내려와요 이게 보통 중앙차로제 모습인데 역류차로는 뭐냐면 버스는 이렇게 다니는데 일반 차량은 남에서 북으로 가는거에요 버스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고 이런 케이스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반대방향으로 운영하는 케이스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아니라 역류버스전용차로제라고 불러요 역류 영어로 하면 리버스인데 리버스 버스전용차로에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옳지 않은거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모습이요 여러가지 안전시선을 활용할 수 있어서 비용이 더 들죠 이거는 근데 비용이 드는 것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그렇죠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버스와 승용차를 분리해 내게 되고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옛날에도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서울에서 강남대로에 버스 중앙차로 설치하기 전에는 강남에 약속 있을 때 버스 타면 무조건 늦는다 그랬어요 근데 버스 중앙차로제를 실시하면서 지하철 말고도 버스를 타도 약속 시간에 맞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죠 즉 정체가 심했던 구간에 버스 중앙차로제를 설치함으로써 효과를 많이 봤죠 따라서 옳은거 2번이 되겠습니다 또 틀린거 내용이겠죠 승용차 이용자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승용차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승용차를 가급적 안 쓰게 되죠 또 가로변 상업활동이 위축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들이니까 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2번입니다 41번 다음 중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어요 요즘 많이 없는데 오른쪽 길 한 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놓아서 버스들만 다닐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죠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거 찾아볼게요 버스전용차로를 가로변을 설치함으로 버스의 신속성 확보에 매우 유리하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신속성 확보가 잘 안돼요 왜냐하면 우회전하는 차들이 자꾸 간섭으로 들어오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신속성 확보를 하려면 중앙차로제를 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는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1번이 틀렸습니다 맞는거 볼까요? 종일 또는 출퇴근 시간대 등을 지정해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고요 이런 가로변의 장점이죠 이게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대에는 가로변의 주정차를 금지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승용차하고 버스가 막 섞이면서 엉망돼요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 교차로 부근에서는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허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특징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2번 교통카드 중에서 IC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이게 여러분 보시는 IC카드죠 칩이 박혀져 있는 거 이게 IC카드거든요 해당되지 않는 거 볼까요? 접촉식 비접촉식 그리고 접촉식과 비접촉식을 합친 하이브리드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마그네틱 방식은 뭐예요? 이게 마그네틱 방식이에요 뒤에 마그네틱 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서 옛날에 카드 긁는다고 표현했었죠 요즘은 카드 꽂습니다 요즘은 꽂는 방식이죠 이거는 긁는 방식이고 이게 자꾸 긁다 보니까 여기 손상이 가거나 띠가 없어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러면 인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IC카드는 그런 게 일체 없죠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마그네틱 방식이 되겠네요 43번 교통카드 시스템 구성 중에 단말기의 구조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표현했어요 교통카드 단말기 아시죠? 그 버스 탈 때 찍고 타는 그 대는 기계에요 그 단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카드 인식 전원공급 정보처리 키값관리 전원공급합니까?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 전원공급 따로 뭐 교통카드인지 학생인지 어른인지 판단하는 정보처리장치 그리고 키값 카드의 고유의 정보 같은 것도 정보처리장치로 넘겨주는 관리장치 키값관리장치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답은 따라서 2번이 되겠네요 45번 교통카드 시스템의 집계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집계가 뭐하는 거예요? 몇 명이 탔고 요금 얼마가 거쳤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종합하는 거 그 시스템에서는 설명 맞는 거 찾아볼게요 금액이 소진된 교통카드에 금액을 재충전하는 방식이다 이건 충전방식이잖아요 충전 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2번 거래기록을 수집 정산 처리하고 결과를 은행으로 정성한다 이건 정산 시스템이에요 정산 이것도 아니고 단말기와 정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게 집계 시스템이죠 이게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충전 시스템과 전화선으로 정산센터와 연계를 한다 요거 충전 시스템이죠 충전 시스템에 전화선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산센터랑 바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1번과 4번은 충전 시스템 얘기에요 따라서 답은 집계 시스템을 물어봤으니까 3번이 되겠네요 45번 처리된 모든 거래기록을 데이터베이스와 DB라고 하죠 DB화하는 기능을 가진 이 시스템 뭐라고 합니까 정산 시스템이요 정산 시스템이 DB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1번이죠 외워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충전 시스템은 금액이 소진된 교통카드에 금액을 재충전할 때 쓰는 거고 중앙처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중앙의 컴퓨터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정산 시스템에서 DB를 만들면 이 DB를 중앙처리 시스템으로 보내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집계 시스템은 단말기와 정산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산 충전 집계 중앙처리 4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46번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교통사고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어요? 전복사고는 차가 주행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로 뒤집혀 넘어진 사고를 말한다 뒤집혔다는 표현을 썼는데 전복사고는 전복하고 전도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전복은 차가 발라당 누운 거에요 바퀴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전복이고요 전도는 옆으로 누운 거 이게 전도에요 전복과 전도는 구분할 수 있겠죠 접촉사고는 차가 추월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 측면을 차로 스친 사고 접촉사고 정의죠 맞아요 충돌사고는 차가 반대방향 또는 측방에서 진입을 해서 그 차의 정면으로 다른 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 충격한 사고 충돌사고 정의죠 추돌사고는 진행하는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 측면 충격이 아니고요 후면을 충격한 거에요 진행하는 것도 두 대가 나란히 두 대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 차가 A차가 B차의 후면을 요 부분을 충격하는 거 요게 추돌이에요 요것만 추돌이고 나머지는 다 충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에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사고 현장 조치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도움 요청한다 그죠 경미한 사고인 경우 사고 위치에서 신속히 벗어난다 경미한 사고 사고 위치에서 왜 벗어나요 나가서 바로 해결해야죠 경미한데 굳이 뭐 꺼리킬 거 없잖아요 가서 살짝 부딪혔으면 죄송합니다 처리해 드릴게요 하면 되는 거죠 신속히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신속히 벗어나면 뭐가 돼요 이게 뺑소니가 돼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은 2번이 되는 거죠 사고 위치에서 노면 표시 한 다음에 가장자리로 자동차 이동시키고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른 뒤에 오는 차량들에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있죠 피해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피신시켜야겠고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사고 현장의 측정 및 사진 촬영을 위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어요 목격자에 대한 사고 상황 사진 찍을 거거든요 지금 사고 현장 측정하고 사진 촬영하는 건데 목격자한테 사고 상황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현장 그대로 사진 촬영하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사고 지점의 위치라든지 사고 현장에 대한 가로 방향 및 세로 방향 길이 측정하는 거 차량 및 노면에 나타나는 물리적 흔적 및 시설물 등 위치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해야겠죠 근데 목격자한테 사고 상황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사고 당사자랑 목격자 조사할 때 그때 하면 되는 거죠 사진 찍을 때 하는 일은 아니죠 다음 1번이 되겠고요 49번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인공호흡과 흉부 압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이 응급처치 방법 인공호흡 흉부 압박 같이 하는 거 뭐라고 해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죠 그 다음이 2번입니다 이거는 용어의 정의니까요 기억 잘 해놓으시고요 50번 버스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 요형과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버스에서는 차 내 전도사고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진 않아요 한 30% 정도는 전도사고인데 절대 다수라 그러면 한 80-90% 돼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다양한 사고들이 생깁니다 절대 다수라 하시니까 틀렸네요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버스는 불특정 다수를 수송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 발생 확률이 높겠죠 별 사고 다 있으니까요 대형 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겠죠 그리고 일반 차량에 비해 운행거림이 운행 시간이 길어서 사고 발생 확률도 역시 높습니다 주행거리가 길고 운행 시간도 기니까요 부적절한 것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51번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에 적절한 비율은 이건 30대 2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답이 3번이에요 가슴 압박 30번 하고 인공호흡 2번 하는 거예요 보통 30번 하고 2번 인공호흡 30번 하고 2번 인공호흡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답 3번이 되겠네요 52번 심폐소생술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의식 확인할 때 양쪽 어깨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는 후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두드리는 거죠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맞고요 너무 막 흔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2번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서 기도를 확보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죠 숨을 먼저 쉬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인공호흡을 가슴이 충분히 올라올 정도로 1회당 1초간 2회에 실시합니다 1회당 1초간 2회에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30번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20번이라고 치니까 틀렸네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30회의 가슴 압박 2번의 인공호흡입니다 53번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사항으로 버스 회사, 보험사, 경찰 등에 연락을 할 때 우선적으로 연락해야 될 사항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과 상태 그리고 당연히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얘기해야겠죠 도로 및 시설물의 결함 도로가 어디가 파손됐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지금 사람이 죽고 살고 이런 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는 누군데요 운전자 성명 지금 몇 명이 부상당했고 몇 명이 지금 유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여기 지금 어디 교차로 구근인데 빨리 와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무슨 다리가 너무 커브가 심하거나 도로가 파여 있어서 그랬는데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바로 지금 중요한 것은 부상자가 몇 명이고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54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조치상으로 구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끊어졌다거나 다리가 끊어졌다거나 지진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틀린 거 찾아봐라 하는 거죠 승객의 안전조치를 우선으로 한다 안전이 최우선이죠 늘 맞습니다 신속하게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을 시킨다 안전지대에 이동을 시켜야겠어요 즉각 회사 및 유관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겠지만 회사도 알아야 되고 유관기관, 소방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어떠한 경우라도 승객을 하차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틀렸죠 위험하면 내려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차에 타고 있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구적절한 것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5번 폭설미 폭우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조치사항으로 구적절한 것은 했어요 차량 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그죠? 폭설미 폭우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차 안에 있어야 되는데 차량 안에서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해줘야겠죠 업체의 현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지금 어디에서 내가 고립이 됐다 알려줘야 나중에 구하러 오겠죠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른 차량들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죠 차 앞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이게 틀렸어요 차 앞에서 구조를 기다리면 안 돼요 폭설미 폭우라고 한다면 길이 다 빙판길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차 앞에서 사람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서만 차가 충격하면 그 충격에 의해서 내 차가 나를 친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다리시면 안 되고 가드레일 바깥으로 넘어가 계시거나 약간 거리를 두고 떨어져 계시는 게 좋습니다 차 앞에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교시 운송 서비스까지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버스 운전자의 시험 동영상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